안녕하세요 노을님 지니입니다. 오늘 저는 인근에 있는 화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꽃들이 너무 예뻐서 화면에 담아오기도 했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꽃도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꽃인데요. 시계꽃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시계처럼 시침 분침이 있어서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오늘 작품은 일전에 연재 낭독했던 임선영 작가의 가을 안개를 이미지를 수정하고 1회부터 9회까지를 통합하여 게시했습니다. 미처 청취하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임선영 작가님은 충남 아산 출신이며 1987년부터 여성 특유의 필치로 소외받는 우리 이웃들을 삶의 현장을 파헤쳐 지필하였기에 우리는 흔히 그녀의 작품을 인간 소설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가을 안개는 우연한 만남들로 인해 뒤틀려버린 한 남자의 가혹한 운명인데요.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 전도양양한 젊은여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고 생활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따스한 정과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으며 끝내는 부귀 영화를 마다하고 소박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를 우리는 응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을 안개와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가을 안개 지연이 임선영 1. 푸른 황제 그는 우리의 우상이자 황제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그리고 멋있는 황제였지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를 신봉했고 존경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아름다운 황제 역할에 땀을 흘리며 숨을 죽이는 훌륭한 관객이 되어 있었지요. 1.221호는 정말 대단한 행운을 거머쩍은 푸른 황제였습니다. S. 교도소 기결수가 수감되어 있는 칠호실의 제수자들이 한결같이 하중호 그에 대해 하는 말이었다. 하중호 그의 죄목은 앞으로 하나하나 공개가 되겠지만 여하튼 2심 재판에서 5년형을 받은 중재인 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1심에서 10년이 언도되었으나 2심에서 5년이 감형되었고 그는 더 이상의 상소를 포기하고 아주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그 형량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정선 아리랑으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이 고향인 그는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것도 본부인이 아닌 시바지로 들어온 초보의 몸에서였다. 하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끔찍하게 귀한 자손으로 귀염을 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당광을 쫓아다니며 사업을 하던 부친이 혈압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본부인이 사정없이 중호모자를 내쫓아 버렸던 것이다. 서울로 올라온 중호모자는 어머니 강여인의 떡장사로 근근히 살아갔고 어떻든 중호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었다. 그 1년 후 떡장사를 하던 모친 강여인은 뛰어난 미모 때문이었는지 동대문의 어느 도움만은 영감이 도움을 주어 동대문 시장에 조그만 가게 하나를 얻어 편안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중호 역시 별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난하게 대학에도 들어갔고 재학 중에 군대도 다녀오게 되었다. 돌아보면 몹시 평탄한 생활이었다. 그러나 제대한 후 복학을 하여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중호에게는 서서히 암울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었다. 길고 지루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리포트 자료와 실험을 하던 중호는 문득 어머니 강여인의 생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여름방학이면 돌아오던 생일을 기억하고는 출입구 한쪽에 붙어있는 큰 달력 쪽으로 다가가 날짜를 확인해 보았다. 그날이 바로 어머니 생일이었다. 중호는 서둘러 도서관을 나와 부지런히 집으로 달려갔다. 돌산 밑에 허술하게 지어져 있는 그의 집 조그만 대문을 밀고 덜어서던 중호는 오뚝 발길을 멈춰 세웠다. 동대문 시장으로 모시러 나가려고 했던 어머니 강여인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찌는 듯한 더위에 방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고 방문 앞에는 여인의 신발만 한 켤레 놓여 있었다. 중호는 아무 생각 없이 방문을 벌컥 열었다. 이 더위에 문을 닫고 무얼 하시느라 중호는 말을 하다 말고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가게를 얻어준 영감이 아닌 그곳에서 반장이를 보고 있는 연탄가게 박씨와 어머니 강여인의 벌거벗은 몸뚱어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박씨와 엉켜있던 강여인의 당황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았던 중호는 그대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짜증스러울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낮이었다. 제기랄 중호는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무작정 걸었다. 갑자기 갈 곳을 잃어버린 미아가 된 심정이었다. 어머니 강여인의 뽀얗게 털어난 알몸뚱이가 자꾸 눈앞에 어렁거렸다. 부도득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사회와 코스모스 같은 향례를 풍기든 어머니의 모든 게 완전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중호는 함흥 영감이라 불리던 동대문 시장의 그 영감과의 관계는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늘 애를 썼었다. 오히려 함흥 영감의 모습이 보이는 날이면 슬그머니 집을 나와 어두워서야 돌아가고는 했었다. 이게 아니었어. 이런 게 아니었다고. 중호는 갑자기 누군가를 죽도록 두들겨 패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울분이 마구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문득 고향을 떠올려 보았다. 구렛나루시 덥수로 갔던 아버지 하시는 꽤나 호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 또한 가득한 사람이기도 했다. 사랑을 받고 구김살 없이 자라던 고향이 갑자기 못 견디게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중호는 청량리 역으로 발길을 돌렸다. 버스를 타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무작정 청량리 역을 향해 걸었다. 이제는 짜증스러울 정도의 무더운 날씨에 대한 감각조차도 잊어버린 듯 했다. 역으로 나온 중호는 정성까지 가는 기차표 한 장을 구입했다.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은 모두 1,300원 정도였다. 어찌되었든 고향에는 먼 친척들이 있었고 딱히 갈 곳도 없었기 때문에 중호는 별다른 생각 없이 기차에 올랐다. 막 자리를 잡아 앉았을 때 중호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주 조그만 여인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20여세나 겨우 되어순직해 보이는 여인은 유별나게 자꾸 여유여 보였다. 그러나 중호가 시선을 빼앗겼던 것은 그 때문이 아니었다. 만삭이 되어 있는 모습 때문이었다. 몹시 힘들어 보이는 게 역력했다. 그리고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꽤 세제한 모습과 함께 남아있었다. 중호는 기차가 떠나기 시작하자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그는 어머니 강여인과 연탄가게 박씨보다도 수도분해 보이던 박씨의 아내에게 이상하게도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내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배신당하고도 어머니가 연탄 몇 장 콩나물 몇백 원어치를 사러 가면 무조건 허리를 굽히며 고마워하겠지. 그때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할까? 어떤 느낌일까? 중호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차창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다시 맞은편의 견할픈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씁쓸했다. 기차가 원주를 지나고 있을 무렵 맞은편의 여인이 중호에게 껌 한 개를 내밀었다. 중호 옆에 앉아있는 중년 사내와 그 여인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권하지 않고 중호에게만 그것을 내밀고 있었다. 중호는 껌을 받아들면서 씩 웃었다. 그리고 포상을 벗겨 입에 넣고는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다. 중호는 다시 만삭이 되어있는 그 여인의 복부를 쳐다보며 가는 숨을 내리 쉬었다. 마치 그 여인의 만삭이 되어가는 모습이 가시관을 쓰고 있는 예수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되었다. 여인도 뒤로 목을 젖히고 기대어 중호를 건너다 보았다. 어디까지 가세요? 몹시 힘들어 보이시는군요. 중호가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러자 여인은 빈것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중호를 건너다 보았다. 여량에 가서 내려야 돼요. 정선보다 위쪽에 있어요. 그곳에서도 60리나 걸어야 하는 곳에 살고 있죠. 여인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몹시 차분하고 고았다. 정선까지 가시죠? 역에서 기차표를 끊을 때 제가 바로 뒤에 있었어요. 여인은 묻지도 않은 얘기까지 덧붙이더니 다시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정말 큰일이에요. 한밤중에 내려야 될 텐데. 중호는 여인의 걱정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지나가는 기차 판매원에게서 사이다 한 병을 샀다. 그리고 반을 컵에 따라 여인에게 내밀었다. 여인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중호는 남은 반병의 사이들을 한 번에 마셔버리고는 다시 의사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깊이 잠들어 버렸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한동안 그렇게 있던 중호는 다시 실눈을 뜨고 여인을 건너다 보았다. 여인도 힘에 겨운 듯 뒤로 기대어 있었다. 제법 귀염성 있는 얼굴이었다. 피부도 뽀얗고 눈매도 시원한 게 꽤 제재한 외양만 아니라면 꽤나 예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인이었다. 열의 안까지 혼자 가시는 겁니까? 중호는 실눈을 뜬 채로 나른하게 물었다. 여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리 쉬었다. 중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또다시 답답하고 속이 상해왔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강여인에 대한 모든 게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죄악의 쉬라도 되는 건가? 곧 출산을 할 것 같은 여인의 한숨은 이 생각 저 생각 속에 빠져있던 중호는 어느덧 깜빡 잠이 들어 가늘게 코까지 걸었다. 얼마나 잠 속에서 헤맸을까? 중호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차 안은 휑하니 비어 있었다. 중호 옆에 앉아있던 중년산에도 맞은편 여인 옆에 앉아있던 늙은 노파도 모두 내렸는지 보이지 않았다. 중호는 맞은편 여인의 무릎을 가만히 흔들었다. 여인 역시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중호가 다시 어둠 속의 차창 밖을 살피고 있을 때 여인이 부스스 눈을 뜨고 일어났다. 사람들이 모두 내린 것을 보니 정선을 지난 것 같아요. 중호는 피식 웃었다. 무엇 때문에 기차를 타고 헤매야 하는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맞아요. 정선을 지났군요. 하는 수 없지요. 여량에 가서 내리는 수밖에. 중호는 여량이 곧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중호는 팔짱을 낀 채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 오래지 않아 여인이 손끝으로 중호의 무릎을 쿡쿡 질렀다. 다음이 여량이에요. 중호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여인은 벌써 선반에서 조그만 가방 하나를 내려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한밤중인 까닭도 있었지만 여량력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고요했다. 중호는 역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갑자기 진한 고독감이 엄섭해왔다. 언제 다가왔는지 여인이 옆에 서 있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저를 우리 집에 있는 가루메까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중호는 여인을 돌아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라고는 천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역에서 머뭇거리며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 중호는 괴이 억락을 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지금은 산길이 험악해서 쟤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밤을 보내고 가야 해요. 여인은 앞장서서 희미하게 보이는 여인숙 간판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저는 지금 십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열한 살 때 떠났으니까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씩은 꼭꼭 여기까지 내려오곤 했어요. 하지만 저 여인숙에서 밤을 보내고 다시 돌아서곤 했어요. 아버지가 계신 고향 가루메 넘어 동터까지는 결코 갈 수가 없었어요. 결코. 중호는 힘들게 얘기하며 뒤뚱뒤뚱 걷고 있는 여인에게서 가방을 받아들었다. 여인숙 앞에 도착하자 여인은 조그만 양출문을 마구 흔들어댔다. 한참을 흔들어서야 머리가 하얗게 샌 노파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다. 벌써 기차가 도착한 게야? 노파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문을 열어주고는 손끝으로 모퉁이에 있는 방을 가리켰다. 물하고 수건하고 다 했어. 노파는 다시 중얼거리며 손바닥을 내밀었다. 중호는 주머니에 있는 지폐 천원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여인은 가방을 열고 무엇인가를 뒤적거리며 찾고 있었다. 중호는 남아있는 지폐를 그대로 집어내 노파의 손에 올려놓았다. 안 돼. 천원도 내놓아야 돼. 그때서야 여인은 손대가 가득 묻어있는 지갑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말없이 천원을 노파의 손에 올려놓아 주었다. 노파는 다시 손바닥 위의 지폐를 확인한 뒤 그대로 가운데에 있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인은 앞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조그만 천구가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아주 작은 방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여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 두 다리를 뻗었다. 중호도 여인이 하는 대로 기지개를 켜며 그렇게 앉았다. 누워서 조금은 눈을 붙이세요. 몹시 피곤해 보이네요. 중호는 대답 대신 시익 미소를 지었다. 이름이 뭐예요? 중호는 물으면서 다시 여인을 들여다보았다. 정혜예요. 김정혜. 정혜.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가 맞으라고 그래도 서울에서 꽤나 잘 살고 있는 고모댁의 저를 일찌감치 올려보내셨어요.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모부가 하시는 상점에서 격리를 봐드렸었는데 여인은 다시 말을 끊고 나른하게 한숨을 내리 쉬었다. 고모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여름 고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정혜는 말을 하다 말고 숨을 훅 들이마셨다. 중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정혜의 모습이 몹시 슬펴보여 안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직까지도 솜털이 보송보송한 앳된 모습 때문인지 가득히 불러온 배가 더없이 애처롭게 느껴졌다. 고모부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큰 집에서 혼자 있는 고모부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격리를 보며 살림을 해주다가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 들어온 고모부에게 일을 당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고모부가 왜 저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고모부는 그 이후로도 늘 저를 고모부의 방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다가 고모부는 얼마 전에 보도를 내고 저를 떠나버렸어요. 원래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었는데 보도가 나고 보니 친구들도 모두 외면해버리고 하는 수 없이 징역을 갖지요. 집마저 넘어가버려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고향에 내려가는 길이에요. 중고는 정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 강여인을 배위에 있던 연탄각의 박씨를 연상하고 있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집에 내려갔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10만의 아들 경만이와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그 애에게 처음 일을 당했었어요. 저보다 3살이나 위였던 경만이는 마치 황소같이 달려들었지요. 하늘이 노을했지만 반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온몸이 얼마나 뜨겁든지 모든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면 아버지한테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대로 쫓겨났지요. 고향에는 얼신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어쩔 수가 없어 찾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서.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고모부의 아이군요. 그래도 부모님께는 얘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혜는 머리를 가려주었다. 죽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한다면 나는 맞아 죽고 말 거예요. 정말 큰일이군요. 나는 하중호라고 해요. 중호는 그대로 비스듬히 누웠다. 저녁조차 먹지 않는 때문인지 못 견디게 피로가 몰려오고 있었다. 깜빡 잠이 들었던 중호는 여인이 마구 흔드는 바람에 겨우 눈을 뜨고 일어났다. 배가 아파요. 어제 저녁 때부터 조금씩 아프더니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중호는 깜짝 놀라 일어나 정혜를 들여다보았다. 온통 땀 토성이었다. 정혜는 못 견디겠다는 듯 마구 몸을 비틀고 있었다.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제발. 제발 살려줘요. 정혜는 중호의 팔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중호는 간신히 정혜를 뉘어놓고 밖으로 나왔다. 똥이 튼 지 꽤 오래 지난 듯 상큼한 새벽 공기가 밀려왔다. 그러나 중호는 무언가에 얽매인 듯 못 견디게 답답했다. 담배를 찾아보았지만 떨어진 지 이미 오래 되었다. 새댁이 왜 저렇게 소란인 거요? 혹시 해산할 기미가 보이는 것은 아니야? 간밤에 보니까 만삭이던데? 지난밤 돈을 받던 노파가 다가와 중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글쎄요. 한번 들어가 보아주세요.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노파는 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앞장서 모퉁이의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뒤이어 노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력같이 들려왔다. 해산을 하고 있어. 이놈아 어서 부엌으로 들어가 물부터 끓여. 가운데 큰 솥에 가득히 붓고 불을 떼면 되는 거요. 이놈아 첨부를 받을 놈아. 옆에 내 근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뼈다기만 앙상하게 만든 것이요. 도둑놈 같은 이라고. 중호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운데 무쇠솥을 열고 앞마당 펌펌을 길하다가 가득 부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며 중호는 여인숙을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물그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더위 탓인지 남녀 두 쌍과 남자들 세 명이 겨우 여인숙에 든 손님의 전부였다. 한참 불을 떼고 있을 때 노파는 다시 부엌으로 나왔다. 정혜의 악수는 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안되겠어. 들어와서 같이 힘을 써야 나올 모양이요. 힘이 없어 나오지를 못해. 불이 나오지 못하게 썰어놓고 후딱 들어와 이놈아. 중호는 노파의 말대로 불을 썰어놓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옛날 같으면 문구멍으로 상투를 덜어보내 잡혔어야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손만 잡아주면 되는 것이요. 새댁이 힘줄 때마다 같이 힘써야 힘이 전달돼서 빨리 나오는 거야. 이놈아. 중호는 노파의 말대로 정혜의 손을 잡았다. 정혜는 중호의 팔을 움켜잡고 마지막 힘을 주는 듯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중호는 노파의 말대로 같이 힘을 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하루 만에 이렇게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 학과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 교수님들께서 이런 내 모습을 보신다면 뭐라 할까. 중호는 갑자기 피식 웃었다. 웃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우습게 느껴졌다. 이놈아. 고추 나오는 것은 언제 보고 소웃듯 웃는 것이야. 그래도 제 새끼라고 주제의 웃음부터 나오는구만. 중호는 그때서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정혜의 몸부림도 비명도 순식간에 잠잠해져 있었다. 그리고 노파는 손에 아이를 올려놓고 다시 중호를 건너다보았다. 이놈아. 이 옆편에는 이제 안부잡아도 되니까 나가서 대야에 물부터 덜어와 따끈하게 해서 서둘러 가져와 이놈아. 중호는 대답 없이 잡고 있던 정혜의 손을 그대로 내려놓고 밖으로 나섰다. 다시 더위가 시작되는 듯 햇살이 따가워지고 있었다. 중호는 견딜 수 없이 웃어왔다. 그 때문에 빙글빙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요 위에 있는 장터에 올라가서 미역 좀 사와 이놈아 옷은 끓여 먹어야 살 거 아니여 장터 황신의 가게 찾아가서 울진 미역 달라고 해서 가져와 중호는 기진에 있는 정혜를 들여다보았다. 노파는 중호가 떠온 물에 익숙한 솜씨로 아이를 씻기고 있었다. 정혜는 가방을 손끝으로 가리켰다. 중호는 옆에 놓여있는 가방을 당겨 열었다. 가방 안에는 수건과 아이의 옷이 들어있었다. 중호는 그것을 꺼내어 노파 옆으로 밀어놓고는 다시 지갑을 찾아 열어보았다. 돈이라고는 달랑 3천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도 천원을 꺼내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노파가 알려준대로 장터 황신의 가게를 찾아가 미역 한가닥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부뚜막에 양품이 있으니까 거기다 남아있는 따뜻한 물을 부어서 바삭바삭 주물러 빨아놔. 그래야 끓일 거 아니여? 쇠객이라도 방금 끓어올 것이지 그냥 맹물미역 끓여주자는 얘기여? 요새 것들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 처갓집 해산하러 가는 길이여? 가룸에 넘으라고 했지. 십만이들 사는 동네 말이여. 노파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저게 태보 딸이니까 미역만 빨아놓고 들고 나가서 묶어와 강물에 뛰어든지 말이여. 가룸에 가룸에 가는 길로 고장 올라가다 보면 큰 나무들이 있으니 그곳에 갖다 묻는 게 제일이여. 중원은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노파가 식히는 대로 양푼에 미역을 담그고 뜨거운 물을 부어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한참 동안 주물러 빨아놓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정에는 실신한 듯 누워있었다. 가룸에 넘어 동터에 가셔서 우리 어머니 좀 모셔다 줘요. 중원씨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면 안될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얘기를 하고 있는 정혜의 입술이 바르러 떨리고 있었다. 중원은 낯비처럼 창백해 있는 정혜를 다시 들여다보며 씩 웃었다. 팔자의 태인일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태도 갖다 묻어야 한다니 겸사 겸사 해서 얼른 다녀올게요. 중원은 다시 씩 웃고는 방을 나왔다. 삼판 노릇한 것까지 톡톡히 내놓아야 할 것이요. 그리고 산모는 초삼일 지난 뒤에 데려가는 게 좋을 것이고 얼른 다녀와서 해결해 이놈아. 중원은 허리를 굽혀 대답을 하고는 둘둘 말아 싸놓은 태를 가지고 길을 나섰다. 무조건 가룸에 가는 길을 물어 한참을 걸었다. 더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고 아직 아침을 먹지 않은 까닭인지 목에서는 쇠똥 냄새가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한낮이 되도록 걸었을 때 중원은 소금한 부대 앞 초소에서 검문을 받게 되었다. 그때까지 들고 있던 태의 보따리는 피가 스며 나와 벌겋게 되어 있었다. 그것은 뭐요? 중원은 그제야 들고 있던 태의 보따리를 들여다보았다. 아 이거요? 태요 태 태? 애기집 말이요. 애기집 태? 건문하던 헌병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다시 들여다본다. 왜 그것을 들고 가는 거요? 뭐에다 쓰려고? 묻어야 한다는데 어쩌다보니 여기까지 들고 오게 되었어요. 야전삽 있으면 좀 빌려주시오. 아예 이곳에 묻어버리고 가게 말이요. 그러나 저러나 가루메 까진 멀었소? 가루메 는 이곳에 너무 저 밑에 있어요. 동터 말이요? 맞아요. 동터. 중원은 학생증과 신분증을 동시에 내보이고는 초소에서 삽을 빌려 길가 나무 밑에 태보따리를 묻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인사를 한 뒤 다시 동터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집이라고는 열서너 채 정도밖에 없는 아주 작은 마을에 들어서서 정혜의 집인 김신혜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갑자기 찾아온 중호를 맞으며 그의 가족들은 몹시 놀라는 눈빛이었다. 어제 저녁부터 굶었습니다. 우선 배부터 채워야겠어요. 중원은 정혜의 아버지 김씨에게 대충 인사를 한 뒤 우선 배고픔부터 하소연하였다. 김씨는 우락부락해 보이기는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인정미도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서 밥부터 준비해 먹여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아 정혜의 년 일로 온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말이요. 김씨는 조그만 담뱃대를 피워물며 휑하니 살리문을 나서고 있었다. 정혜의 어머니 이 여인은 서둘러 밥상을 차려가시고 마루에 앉아있는 중호에게 다가왔다. 여기는 산골이라 별다른 잔이 없어요. 거저 산나물 정도인데 입맛에 맞을런지 예 아주 좋아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중호는 인사를 하자마자 정신없이 밥을 퍼넣기 시작했다. 모든 게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다. 평생 그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 정혜가 여량에 와서 해산을 했다고 그래도 이 산골작을 마다 안고 함께 오고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이 여인은 치마 끝으로 눈물을 찍어내고 있었다. 정혜 아버지가 마음에 들었으니까 오물오물 나가지 그렇지 않았으면 문전에 들어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 아들이요 딸이요 중호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손자를 보셨습니다. 여하튼 함께 여량 까지 가셔야 겠어요. 그럼 가고 말고요. 어린게 고생을 했겠구먼. 맞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요. 이 여인은 다시 중호를 건너다 보았다. 몹시 흐뭇하고 만족한 표정이었다. 세상에 인물도 잘났지 어디서 저런 미끈하고 잘난 사람을 그때 김씨가 다시 살인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돈 구했어 어서 가야지 해손에 도착하기 어려워. 그들은 서둘러 준비를 하고는 그것을 떠나 다시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다. 중변의 경운기가 부대 앞까지 데리러 올 것이요. 내일 일찌감치 떠나 여량에 온다고 했구먼. 젠장 다른 때는 군트럭도 많이 다니는데 오늘은 눈앞에 비치질 않는구먼. 김씨는 중호를 돌아보며 투덜거리고 있었다. 중호는 사실 힘겹게 걷고 있었다. 그러나 부지런히 김씨의 뒤를 따라 말없이 그럴 뿐이었다. 어둑어둑 했어요. 그들 일행은 여인 속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우선 정혜의 어머니 이 여인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한바탕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야 정혜를 들여다보았다. 아이고 제 애비를 닮아서 아주 번듯 하구나. 이 여인은 중호와 아이를 번갈아 보며 너스레를 떨고 있었다. 순간 중호는 더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정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이제 저는 그만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몸조리 잘 하십시오. 어르신들께도 폐 많이 끼쳤습니다. 그럼 이만 순간 김씨는 정혜와 중호를 무서운 눈으로 번갈아 보았다. 그럼 이 애가 자네 애가 아니라는 얘기요? 무슨 관계요? 무슨 관계냐고? 그럼 딴 놈의 씨를 가지고 온 거요? 김용감은 벼락치듯 소리를 지르고 했었다. 중호는 일어선 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애비 없는 자식을 끌고 여기까지 온 것이요? 인연이 왜 대답을 못하는 것이요? 집에서부터 저 사람 얘기가 이상하다 했더니 어서 얘기 못할까? 순간 정혜가 엎어지며 소리 내어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김씨의 우악스러운 손이 정혜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움켜잡고 고개를 지껴들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사정없이 따귀를 후려 갈겼다. 그 순간 정혜의 코에서 시뻘근히 피가 툭 터져 흘러내왔다. 어떤 놈이요? 죽여버리고 말테니 바른대로 얘기 못해? 중원은 그대로 달려들어 김씨의 손을 움켜잡았다. 아버님 왜 이르세요?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약한 여자한테 그것도 산모한테 이 무슨 짓입니까?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 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버님. 중호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자 김씨는 우악스럽게 정혜를 움켜잡았던 손을 놓았다. 그럼 이 아이는 분명 자네시라는 얘기요? 어느 댁 어느 자손이요? 그리고 학생이라니? 원래 고향은 정선입니다. 부친께서는 이미 타개하시고 모친만 모시고 상경하여 동대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형제는 없으며 현재 아무 능력 없는 대학생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복학을 하여 곧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그럼 대학생이구만 지인적 자세한 얘기를 해야지 어메어메 하니까 성질 급한 내가 실수를 하는 수밖에 도리가 있나? 고생하고 있구먼 그건 그렇고 아무리 급해도 이건 인사가 아니요. 내일 아침 집에 들어가서 자세한 얘기 하자고 자네니까 내 허락없이 인연 이렇게 만들어서도 용서하는 것이요. 제 고모부 부도인가 뭔가나서 어디론가 없어졌다고 하더니 자네한테 가서 묻어있었구먼 여하튼 함께 내려와줘서 오히려 고맙구먼 김씨는 얘기를 마치자 일어나 밖으로 휑하니 나갔다. 중호는 벽에 기대 앉아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훌쩍이고 앉아있는 정혜를 건너다 보았다. 산모는 자꾸 먹어야지 내 정신 좀 보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이 여인은 그제야 생각난 듯 황겁히 일어나 나갔다. 수건으로 코를 막고 있던 정혜가 힐끗 중호를 건너다 보았다. 그냥 가시지 어쩌려고 그러세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전 괜찮으니까 돌아가세요. 중호는 비스듬히 누우며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정혜씨가 조금 두드려 맞아도 괜찮을 것 같은 튼튼한 몸이라면 그냥 돌아가겠어요. 하지만 거울은 손으로 두 대만 맞으면 죽을 것 같은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몸이라 못 돌아선 것 뿐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겠지요? 중호는 아예 누워버렸다. 하루종일 걸었던 탓인지 몸이 부러지는 것 같았다. 정혜가 슬그머니 다가와 베개를 뒤밀어 주었다. 얼마나 잤는지 중호는 이 여인이 가만가만 깨워서야 눈을 뜨고 일어났다. 얼마나 권하게 자는지 깨울 수가 있어야지. 아버님 들어오셨소. 중호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덥수룩한 김씨가 부리부리한 눈으로 중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고생한 것 같아서 고기 몇 건 사다가 주인 할머니 보고 볶으라고 했다. 술 한잔 하겠나 안방 마루에서 말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열을 동터에서 묶고 올라가 자네하고 이에 보약 지어왔소. 공부도 건강해야 하는 거요. 낮에 걷는 거 보니까 석 달 열을 피죽만 끓여 먹은 것 같다구만. 김씨는 앞서서 방을 나갔다. 중호도 따라 나와 우물가에 가서 세수를 했다. 등물 하지? 물 부어줄까? 중호는 수건을 들고 뒤따라 나온 이 여인에게 괜찮다는 손짓을 해보이며 싱긋이 웃어보였다. 그리고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으며 김씨가 앉아있는 안방 앞을 마루로 다가가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주인 노파가 서둘러 상을 들고 부엌에서 나와 마루의 힘겹게 내려놓았다. 집에 있던 더덕도 조금 구워보았소. 여하튼 사위 하나는 잘 두었어. 여간 착하고 순하고 예의바른 게 아니야. 요즘 그들 같지가 않더구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예예 하고 맞는 거요. 노파가 썩 기분이 좋은 듯 수다를 떨자 김씨는 아주 흐뭇한 표정이었다. 아 그럼 서울서 대학교 다니는 사람인데 어련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지요. 김씨는 기분 좋은 듯 중호를 돌아보며 너틀 웃음을 웃었다. 어여 이리 와서 앉아. 자 한 잔 받게나. 여기 막걸리 맛이 아주 그만이지. 물이 좋은 까닭이구먼. 김씨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호 앞에 놓여있던 커다란 잔에 가득히 술을 따랐다. 중호는 얼른 주전자를 받아 다시 두 손으로 공손히 김씨의 잔에 술을 따랐다. 동터에 턱 들었을 때 너같은 놈은 도둑놈이라고 해도 내 받아들이마 했었지. 훤한 이마에 굵은 선하며 밥은 굶지 않을 놈이라는 것을 이내 알 수 있었단 말이네. 김씨는 흐뭇한 듯 다시 누울한 이를 드러내며 소리내어 웃어보였다. 중호는 김씨가 따라주는 대로 연신 술을 받아 마셨다. 사내란 말이여 술도 해야 되고 배포도 있어야 되는 것이여. 정혜한테 내가 무섭다는 얘기는 들었을 터이지만 턱 앞세우고 내려오는 그 배짱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혼자 동터에 쳐들어오듯 들어와 배고파 죽겠으니 밥부터 해달라든 그 두둑한 배짱이 나는 제일 마음에 든 것이여. 모르겠습니다. 통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부처님의 뜻인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을 뿐 뿐입니다. 이 사람아 난 처음 자네 장모가 정의 그것을 낳았을 때 말이여 정말 저 애가 내 딸인가 어디서 생긴 게 요런 게 있는가 하고 며칠 동안 내 정신이 아니었었지 애기가 애를 낳았으니 모를 수밖에 그래 학교 졸업하면 뭘 할 것이요 다시 대학원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나 해볼까 하는 계획이었지요. 물론 어려운 길이지만 말입니다. 좋 꿈은 좋아 해보아 한번 밀어붙여 보는 것이요. 대학 교수 사위 얼마나 멋진 일이요. 내 평생 매친 하니 자네 때문에 싸그리 없어지는 기분이요. 나도 아낌없이 밀어줄 테니 끝까지 해보는 것이요. 중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몇 잔 연거푸 들이마신 술기운이 한꺼번에 오르는 까닭도 있었지만 마냥 순밖해 보이는 김씨에게 어떤 슬득도 해명도 전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집안 내력이며 약촉해던 이야기 정혜가 계곡물에 휩쓸려 내려가다 구출되던 이야기 그리고 정혜 밑의 정식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던 김씨 앞에 중호는 끼었고 쓰러지고 말았다. 너무 맥인 것 같구먼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 다가와 중호를 일으켜 보았다. 갑작 갑작스럽게 많은 술을 마신 까닭도 있었지만 중호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때문인지 영 몸을 가누지 못했다. 집에 캐다 놓은 약불이를 섞어서 단단히 다려 매겨야 하겠구먼 원 저렇게 약했어야 이 여인에게 부축되어 모퉁이 방으로 들어가는 중호를 보며 김씨는 혀끝을 차고 있었다. 새벽에 눈을 뜬 중호는 옆을 돌아보았다. 정혜와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중호는 일어나 머리맡에 있던 무란 대접을 단번에 들이켜고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문앞 쪽마루에 걸터 앉아 있던 중호는 부엌에서 나오는 이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산모는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네. 그래야 젖도 흔하게 되고 어서 들어가 이 국 좀 들어봐. 미역국 하고 북엇국 하고 두 가지를 끓였어. 해장국 끓이라고 어저녁 주인 할머니가 한 마리 주시더구먼. 중호는 이 여인이 내미는 북엇국 한 그릇을 먹었다. 그러고 나니 새로운 정신이 드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정혜 역시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이 여인이 내주는 미역국 밥을 소리 없이 들었다. 애비 닮아서 그런지 애기가 여간 순한 게 아니더구나. 밤새도록 옆방에 애우는 소리 한 번 안 들리니 말이야.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들고 나가자 중호는 다시 벌렁 누웠다. 미안해요. 정말. 저는 이제 괜찮으니 이러지 말고 우리 아버지 일어나시기 전에 돌아가세요. 버스 타고 정선까지 가시면 되잖아요. 중호는 누운 채로 앉아있는 정혜를 올려다 보았다. 꾀재재 하던 모습이 때 국물을 닦아내고 흰 속옷을 입고 있는 때문인지 마치 다른 여인처럼 보였다. 가여울 정도로 겨날프고 여린 모습만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중호는 피식 미소를 지었다. 벼락이 떨어지듯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순간의 자신을 생각하며 중호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혜가 조금 더 이상하게 느껴지질 않았다. 모든 게 사실대로 자신에게서 비로 뛰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중호는 가만히 손을 뻗어 정혜의 손을 끌어다 잡았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도와줄게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해결되는 게 있을 거야. 아니 이제부터 말도 놓아야겠군. 난 정혜씨 부모님 같으신 때묻지 않은 분들에게 쉽게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킬 수가 없어. 여하튼 이대로 신의 뜻으로 생각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중호는 그대로 정혜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정혜의 모습이었을 게다. 누가 너에게 감히 돌을 던지겠는가. 사탄의 자식 하중호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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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호는 어머니 강여인을 사탄이라 칭해보았다. 부친 하시가 살아있을 때 중호는 어머니 강여인과 하시가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말이야 나는 중호도 내 자식인가 의심스러워 내 주위가 부끄러워 쉬쉬한다마는 무슨 짓이요? 내가 데리고 있는 애들한테까지 그 무슨 추태요? 뱀이라도 삶아 먹은 것이요? 생마처럼 무슨 짓이요 그게? 중호는 하시가 쏘아붙이듯 가만 가만 하던 그 말을 분명하게 뇌리에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중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혜는 채송하야 쉽게 망가지는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채송하 중호는 힘주어 정혜의 손을 다시 꽉 쥐어보았다. 이상한 만남의 인연에 대해 중호는 그렇게 정혜의 손을 쥔 채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정호가 되어 올 무렵 김씨는 동터에서 온 충배의 경운기에 정혜와 아이 그리고 중호까지 모두 태우고 나서야 담배를 태워 물며 충배의 옆으로 올라앉았다. 몹시 터덜거리고 이상했지만 그래도 두둑하게 풀림 말린 것을 깐 때문인지 중호는 편안하게 느껴졌다. 김씨 내외는 신바람이 난 듯 마냥 즐거워 하고 있었다. 정혜만 고개를 숙인 채 내리 말이 없었다. 중호는 병풍같은 산세를 돌아보며 여유있는 표성을 짓고 있었다.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느긋한 표정이었다. 가름에 넘어 동터에 도착한 것은 석양이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다. 정혜 밑으로 셋이나 있는 동생들이 뛰어나와 그들 일행을 반겼다. 14집이 전부인 동터 사람들은 빠짐없이 김씨내로 몰려들고 있었다. 작년에는 산삼캐고 오랜한 손자보고 사위보고 정식이 아버지네 정말 경사났구먼 재수있는 집은 자고 나면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는 법이요. 동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김신혜를 부러워하고 있었다. 사위가 말이요 서울서 인류대학교에 다니는구먼 정선의 얌전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머지않아 대학교 교수할 큰 인물이요. 김씨는 텁텁한 목소리로 연신 자랑을 해대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겨울 이장선출 문제로 조금 감정이 상해 있었던 종팔레에게 시원하게 보복해주고 있다는 심정 때문인지 김씨는 더욱 신바람이 나아있었다. 정의의 친구인 종팔레 둘째 딸 연숙이를 지난 봄 열양으로 시집을 보냈는데 국민학교 선생한테 보냈음을 종팔은 수없이 자랑해오던 터였다. 김씨는 연숙이 남편보다 훨씬 더 잘나 보이는 중호가 더없이 자랑스러웠다. 독자이기 때문에 모친께서 너무 급하셔서 우선 우리 정의를 들여놓으셨다는 것이요. 이제 가을에 떡 벌어지게 잔치할 것이구만. 중호는 건넌방에 정의와 함께 들어가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무작정 자랑만 널어놓는 김씨가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동터는 덕구산 줄기에 이어져 있는 애아산 밑에 있는 경치가 수려한 곳이었다. 중호는 새삼 감탄할 정도로 빼어난 경치에 놀랄 뿐이었다. 다음날 중호는 정식이와 함께 동터마을 옆으로 흐르는 계곡에 나가 끈을 밑에서 발을 담가 보았다. 차가운 물은 한여름의 무더위가 무색할 정도였다. 매형 내일 저위 대하봉에 함께 올라가요. 그곳에 가면 징귀한 게 있어요. 복거북이 같은 거북 바위가 있는데 그 위는 마치 꼬송이 같은 무녀의 바위들이 질비하게 박혀있지요. 심만이들이 산삼을 캐기 위해 입산할 때는 선녀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복거북 바위에 가서 제사를 올리고는 떠나요. 그게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같은 풍습 이에요. 중호는 정식의 말을 들으며 산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모든 게 신기하면서도 갑자기 다가온 새로운 운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답답할 뿐이었다. 김씨는 매일 닭을 잡는다 중기한 버섯을 따온다 난리였다. 그리고 이상한 약초들을 정신없이 다려주는 바람에 중호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였다. 내일 상경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엔 논문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논문을 마치고 나서 곧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김씨는 중호의 말에 고개를 꺼드겼다. 암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모친께 순산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손절한 하는 것도 알려드려야지 애하고 애엄이 걱정은 하지 말고 남은 학업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는 가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날짜 성에서 애엄이 머리 얹어주도록 하고 편지라도 가끔씩 보내도록 해야 되네 애들은 몸이 여무는 대로 보낼 테니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버님. 중호는 머리를 숙이며 김씨의 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몹시 편치 않았다. 깨끗한 사람을 속이는 듯한 언짠음 때문이었다. 다음 날 이 여인은 짐귀한 산나물과 볼굴 등을 가득히 써서 중호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김씨는 중호의 주머니에 소용히 지폐뭉실을 쿡 찔러 넣어주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책 몇 권 값 줘보는 것이요. 암말 말고 그대로 넣고 어서 떠나게 어서 중호는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옴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부친 하시의 사랑을 받는 듯한 정겨움 때문이었다. 김씨 내외에게 큰절을 올리고 나서 중호는 다시 건넘방으로 건너왔다. 정혜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가득히 고여있었다. 이 꿈이 깨어나지 말라고 수없이 기도했었어요. 꿈인 줄 알면서도 말이에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정혜는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중호는 정혜에게 다가가 가만히 끌어안았다. 얼마나 작고 견할픈지 정혜는 힘없이 중호의 품안으로 미끄러졌다. 들어왔다. 다시 오겠어. 어떻게 하든 그건 약속할 수 있어. 힘내서 빨리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해. 정혜는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슬픈 표정은 절대 하지 말고 명랑하게 보내 부모님들을 위해서 말이야. 정혜는 중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물은 거쳐볼 수 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중호는 두 손으로 정혜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보기 드문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중호는 입술을 정혜의 얼굴로 가져갔다. 정혜의 입술이 바르러 떨리고 있었다. 중호와 정혜는 한참 동안 길고 뜨겁게 그렇게 작별한 인사를 나누었다. 중호는 다시 창배의 경운기로 동터를 떠났다. 무언가 오랫동안 무릉도원에서 헤매다가 겨우 꿈에서 깨어나 갈 길을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중호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새벽 이었다. 그러나 창신동 집에 중호가 도착했을 때는 엄청난 사건이 중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주인은 우선 중호를 그의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학생한테는 정말 남이라도 미안해서 말을 못할 정도야. 글쎄 학생 어머니가 말이야 연탄가게 박씨하고 사흘 전에 간통으로 들어갔거든. 박씨 아내가 형사들을 데리고 그냥 여길 쳐들어온 거야. 우선 박씨 아내부터 찾아가 봐야 하겠지. 일단은 사람부터 빼내어 놓고 보아야 하니까 말이야. 학생은 없지 사건은 났지 정말 혼이 났었어. 주인 여자는 정말 혼이 났었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중호는 창백해진 채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주인의 방을 나오는 중호의 걸음걸이가 몹시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방으로 돌아온 중호는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다. 한동안 꼼짝 않고 누워있던 중호는 겨우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천천히 큰 골목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큰 골목 끝에 박씨네 연탄가게가 있었다. 연탄가게와 함께 식품 자파를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꽤나 알부자로 알려진 집이기도 했다. 그 가게에 도착하자 물건을 팔고 있던 박씨 아내가 힐 끝 중호를 건너다 보았다. 잠시 아주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박씨 아내는 손님이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손님이 나가서야 다시 중호를 돌아보며 겨우 손짓을 해서 안쪽에 붙어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중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릎부터 꿇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머니로부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씨의 아내는 날벼락을 맞을 것들이지 이런 다 큰 자식을 두고 남의 서방을 엿보아 그 모양이 되었단 말이야? 난 모를 일이요. 우리 성자 아버지가 무조건 이혼하자니 천월 수밖에 나 같은 지지리도 못난 촌년하고는 하루도 살기가 싫다는 인간이니 우리 형제들 허락없이 내어놓지도 못하지만 나도 그럴 마음이니 해당 해당조 없는 사람이요. 돈 천만원이나 쥐어준다면 모를까 말이야. 박씨 아내는 단호했다. 삶은 호박에 손톱이 들어갈 여지조차 보이질 않고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중호는 박씨 아내의 멸시를 받으며 그냥 그곳을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중호는 어머니 강여인의 면회 신청을 했다. 중호는 줄곧 담배만 피워댈 뿐이었다. 입안이 온통 타는 듯이 메말라버리는 느낌이었다. 잠시 후 고개를 푹 숙인 강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뛰어난 미모를 지닌 때문인지 중호는 항상 강여인의 야릇한 일에 크고 작게 시달려온 편이었다. 어머니 중호가 나식이 강여인을 불렀다. 어머니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도 나이를 생각하셔야 될 때입니다. 마흔 여덟이면 결코 적으신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동대문 함흥 영감님은 무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문제는 아니겠죠. 어머니보다 훨씬 연하인 연탄집 박신의 아주머니한테 많이 맞으셨다시오. 이제 제발 제 얼굴도 조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막막할 뿐입니다. 강여인은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눈물만 떨구고 있었다. 중호도 더 할 말이 없었다. 막상 막상 강여인을 만나놓고 보니 분노만 치밀어 오를 뿐이었다. 여하튼 건강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사식 넣었습니다. 중호는 애써 부드럽게 말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싸늘하게 튀어나오고 있었다. 그대로 돌아서서 그곳을 나오며 중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산산이 그리고 깡글이 모든게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중호는 다시 누웠다. 졸업 논문이고 도서관이고 그 모든 것이 중호에게는 사치스럽게 여겨질 뿐이었다. 중호는 이미 그런 계획에서 모두 떠나 있었다. 그때 다시 수도가가 있는 마당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 에미나이가 환장을 했지 환장을 중호 있는가 중호 중호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함흥 영감이었다. 얼굴이 불그락 불그락한 게 몹시 화가 나 있는 표정이었다. 점포는 그대로 세놓으면 될게고 물건은 내 빚으로 까부릴 끼야. 내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비. 그래도 야야 수백만은 손해보는 기야. 내 에미나이 아주 영판 나쁜 에미나이다. 할 말 없지 비. 중호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고 쳐다보기도 민망했다. 예.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중호는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는 방문을 다시 닫았다. 갈보 에미나이 같은 이라고 샹. 하믄 하믄 영감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중호의 가슴에 꽂혔다. 중호는 그 방에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그냥 있다가는 마치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조그만 가방에 옷 몇 가지와 책 몇 권을 넣은 뒤 무조건 들고 나왔다. 무더위는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새삼 가름에 넘어 정해가 있는 한가롭고 시원한 동터 마을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고개를 숙인 채 막 연탄가게 앞을 지나려 할 때 박씨 아내가 중호를 불러세웠다. 천만 원만 해오면 합의에 봐줄 것이요. 하지만 천만 원에서 백만 원만 빠져도 안 할 것이구만 영감을 후려서 목돈 쥐고 있다는 거 소문난 지 오래요. 그러니 전담 많은 집 자식도 보내기 힘든 대학을 눈 하나 깜짝 안고 보내지. 중호는 박씨 아내의 이야기를 뒷전으로 흘리며 애써 걸음을 빨리 떼어놓았다. 1초라도 빨리 박씨 아내에게서 멀어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장충동 공원까지 미친 듯이 걸었던 중호는 나무 밑 벤치 위에 앉으며 우선 숨을 돌려 쉬었다. 학교 친구나 선후배를 불러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사건에 중호는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조차 고통 스러웠다. 그곳의 머리를 뒤로 기대고 눈을 감고 앉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 중호는 이상한 인기척에 눈을 떴다. 뜻밖에도 중호 옆에는 대여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 귀엽게 생긴 여자아이가 중호 가방 옆에 올라 앉아 있었다. 아저씨 어디 가 중호가 눈을 뜨자 아이는 빙긋이 웃으며 물어왔다. 그는 조금 귀찮았다. 몰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이다. 아저씨 그럼 나하고 여기 가 아이는 주먹에 쥔 꼬기 꼬기 접어진 종이 조각을 중호 앞으로 내밀었다. 중호는 그것을 받아 펼쳐 들었다. 단양군 맵 보면 케일리 방순자라고 적혀있는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중호는 다시 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너 이름이 뭐냐? 민정이 몇 살? 여섯 살 어디 사는데? 어떤 아저씨네. 왜? 엄마 아빠는? 몰라 아빠는 죽었고 엄마는 도망갔어. 중호는 또박또박 얘기하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럼 여기는 누가 사는데 누가 준 거야? 이모가 이모? 어 이모가 아저씨가 때리면 오라고 했어. 중호는 담배 한 개비를 피워물었다. 민정이 너 어디 살아? 지금 어디서 왔어? 몰라 그냥 여기 가려고 걸어왔어. 민정이 는 또박또박 아주 이야기를 잘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정이가 영리한 머리를 이용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에게는 또다시 수습할 수 없는 엄청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중호는 알 리 없었다. 거침없이 아빠가 죽고 엄마가 도망갔다는 민정이의 이야기를 그것도 여섯 살 난 아이의 천진한 이야기를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민정이는 스스로 만족한 듯 빙긋이 또 미소를 지었다. 정원에서 빨래를 놀던 방순자와 그렇게 연습해 본 것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해냈다는 시험을 잘 보고 난 뒤의 그런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 여섯 살 난 아이의 뛰어난 질약에 의해 중호는 푸른 황제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예견치 못 하고 있었다. 교도소 중호와 감방 동기생인 우창섭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 1221호 우리의 황제는 처음부터 황제였지요. 황제가 있는 동안 우리는 아주 살기 좋았습니다. 최고의 전성기의 아주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했었던 것이요. 우리는 이곳에서 제소자 정화가 아닌 황태사의 교육을 황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출감한 황태사들은 아주 잘 살고 있지요. 그는 아름다운 시인이고 화가이며 달병가이고 연극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해서 아주 잘 씹어주었습니다. 우창섭의 얘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가을 안개 2. 만남을 위하여 중호는 두어 시간을 그곳에 더 앉아있었다. 민정이도 그대로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간간이 중호만 올려다볼 뿐이었다. 난 너를 지금 단양까지 데리고 갈 시간이 없을 것 같구나. 내일 여기서 만나자. 중호는 가방을 메고 다시 일어나며 민정이를 내려다보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민정이는 대답 없이 그대로 중호를 따라 나섰다. 계속해서 말없이 걷고 있던 중호의 뒤를 졸졸 따라 걷고 있었다. 한참 동안 걷던 중호는 버스를 타는 곳에서 발길을 멈추었다. 민정이는 바로 뒤에서 중호를 놓칠 세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라 붙어 있었다. 버스가 오자 중호는 앞서서 성큼 올랐다. 원 사람도 애를 데리고 다니면 애부터 태워야지. 누군가가 민정이를 버스 위로 올려놓으며 중호에게 하는 얘기였다. 버스에 올라온 민정이는 다시 중호에게 다가와 중호의 바지자락을 슬그머니 잡았다. 중호는 그냥 서 있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염려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고속버서 터미널 앞에서 내렸을 때 중호는 민정여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무래도 아이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 훨씬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민정이는 조금도 구김살이 없었다. 고속버서에 올라서도 내내 제잘거리며 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우선은 길이 익숙한 원주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다. 중호는 김씨가 공채값이라고 찔러 넣어준 꽤 많은 돈이 있었으므로 잠시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정리를 위해 떠나는 방학여행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기로 했다. 원주에 도착한 중호는 우선 조그만 여관 하나를 정해 들어갔다. 날이 어두웠으므로 목적지를 향해 더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정이는 오히려 너무 즐거운 게 불안한 듯 슬그머니 중호의 곁에 기대앉아 잠이 돌아버렸다. 중호는 밤새도록 담배를 얼마나 피워댔는지 모른다. 어머니 강녀인의 철창 속에 갇힌 초라한 모습도 못 견디게 떠오르고 기차 속에서 맺어진 인연 때문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던 여량과 동터의 일도 끊임없이 뇌리 속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나에게도 사탄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사탄의 피 때문에 정해를 마치 제거신양 얼굴 하나 불키지 않고 연극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 앞에서 말이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중호는 막막한 가슴을 달래기 위해 다시 담배를 물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중호는 민정을 데리고 다시 원주를 떠났다. 한낮이 다 되었어야 단양 매포에 도착했고 뜻밖에도 쉽게 주소에 있는 마을을 찾아낼 수가 있었다. 방순자는 내 딸인데 지난 봄에 서울서 내려와 시집을 갔구면요. 이 아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더구나 우리는 서울에 일가 부치라고는 아무도 없는 걸요. 중호는 온몸에서 힘이 모두 빠져버리는 것 같았다. 민정이를 데리고 황황히 그곳을 떠나 버서 정류장 까지 온 중호는 무서운 얼굴로 민정을 내려다보았다. 너 거짓말 했지? 민정은 중호의 얼굴이 몹시 험악해지자 이내 울상을 지어보였다.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이건 이모가 준 거 맞아 밥해 먹던 이모 말이야 그 이모가 중금하자 중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단양 업으로 나온 중호는 민정을 데리고 우체국으로 갔다. 그리고 다시 민정이한테 험악한 표성을 들이댔다. 너 너의 집 전화번호 알지? 어서 얘기해. 너같이 똑똑한 아이가 자기 집 전화번호를 모를 리가 없어. 너 자꾸 이러면 여기다 떼어놓고 갈 거야. 민정이는 중호의 그런 다그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럼 전화만 해놓고 말이다. 아저씨하고 여행을 하도록 하자. 약속할게. 민정은 그때서야 다시 중호를 건너다 보았다. 정말? 그래 정말이야. 너희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니까 전화해놓고 멋있는 데 구경 가는 거야. 민정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치맛단을 올려보였다. 내 옷에는 전부 우리 집 전화번호가 있어. 옷만 사오면 엄마가 이렇게 해. 중호는 곱게 색실로 수놓아진 민정의 원피스 속단에서 전화번호를 외웠다. 그리고 시외전화를 신청해놓고 잠시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나왔어요. 창구에서 전화 신청을 받던 아가씨가 중호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여보세요? 중호가 다가가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누구야? 누구냐고? 저편에선 몹시 험악한 소리부터 들려오고 있었다. 민정이가 지금 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호가 차근차근 말을 하는 도중에도 찢어질 듯한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당신 애를 유괴해 놓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얼마 필요해? 얼마 요구하려고 애를 유괴한 거야? 애한테 손끝 하나 대봐 그냥 죽여버릴 거야. 어디야? 장소가 어디냐고? 중호는 그대로 수화기를 내려버렸다.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지는 느낌이었다. 중호는 다시 원주로 돌아갔다. 우선 정선을 통해 열양까지 다시 가볼 계획 이었다. 넌 내일 아침 기차를 태워줄 테니까 서울 올라가. 차장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너희 아빠한테 전화하도록 해줄게. 민정은 중호의 그 말에 몹시 도리질을 해댔다. 싫어 싫단 말이야 안 갈 거야 난 집이 무서워. 민정은 거의 막무가내였다. 그러나 중호는 다음날 원주역으로 나와서 우선 기차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대합실 의자에 신문 하나를 사들고 가서 앉았다. 민정이 따라와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저씨 말 안 들으면 정말 혼내줄 거야. 중호는 혼자 말처럼 얘기하며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 민정을 돌아보았다. 중호는 다시 민정을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들어가 민정의 집으로 전화 신청을 했다. 여보세요?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저는 민정이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괴범이 아닙니다. 순간 훅하고 숨을 들이쉬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어디 있어요? 함께 있나요? 원주에 있습니다. 단양 매포로 방순자를 찾아가길 원해서 그곳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는 죽고 엄마는 도망갔다고 해서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지금 내려가시오. 원주에서 조금만 올라오세요. 여주 쪽으로요. 그래서 금산리를 찾아가세요. 금산리 연류 시인의 이집 아니 금산 화원하면 다 알아요. 그곳 전화번호는 4329 이고요. 중원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민정의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민정을 데리고 여주로 갔다. 금산 화원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조그만 집 주위에 수백가지 의 꽃나무들이 보기 좋게 자라고 있는 운치 있는 집 이었다. 어서와요. 민정의 엄마한테 전화받았어요. 유괴가 아니라니 다행이군요. 중원은 삼십이 조금 넘어 보이는 시인의 그 이야기에 피익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여튼 올여름 방학은 억세게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분에 아주 좋은 곳에 와보는 군요. 그리고 선생님의 신은 저도 조금 알고 있지요. 처음 뵙는 순간 놀랐을 뿐입니다. 시인은 빈것이 미소를 지었다. 중원은 민정을 응접실로 안내한 후 시원하게 씻도록 했다. 혼자 사십니까? 중원은 궁금한 듯 주위를 돌아보며 시인에게 다시 물었다. 버림받은 시인이지요. 아니 시인이랄 것도 없습니다. 꽃 가꾸는 여자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이 생활에 나는 만족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건 직접 만든 미숫가루예요. 들어보세요. 시인은 들고 온 다과상을 중호와 민정이 앞으로 내밀었다. 중호는 얼음이 띄워진 미숫가루 차를 단숨에 마셨다. 곧 점심상 차리도록 하겠어요. 사연을 듣고 보니 정말 끔찍하게도 크게 오해를 받을 뻔했군요. 사실 민정이 아빠와 엄마가 몹시 사이가 나쁘지요. 하지만 부부의 불화가 이토록 크게 문제로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모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중호는 빈것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중호가 시인이 차려온 점심상을 받아 민정이와 함께 막 식사를 할 무렵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화원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것을 먼저 발견한 것은 민정이였다. 엄마 차야 민정이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밖으로 시선 한 번 돌리지 않고 있었다. 중호는 수조를 내려놓고 밖을 바라보았다. 민정의 어머니는 혼자 차를 몰고 내려왔다. 시인이 달려나가 맞이하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다. 민정의 어머니 백영옥은 시인을 따라 응접실로 들었었다. 그리고 밥상을 받고 있는 중호와 민정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민정아 엄마 왔는데 시인이 나지기 얘기하자 민정은 못 들은 척 그대로 신경질적으로 밥만 먹고 있었다. 민정아 중호가 다시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백영옥은 잠시 중호를 건너다 보았다. 그리고 민정에게 다가가 먼저 민정이를 끌어안다. 미워 엄마도 아빠도 다 밉고 무섭단 말이야 미워 민정이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영옥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겨우 진정을 하는 듯 했대. S대 생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큰 오해를 했어요. 죄송해요. 공부 방해도 많이 했겠군요. 아닙니다. 마침 여행을 하려던 중이어서 별다른 방해는 없었습니다. 중호는 다시 영옥을 건너다 보았다. 마음에 무언가 찡한 것이 와닿을 정도로 미인이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중호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식사를 더 할 기분도 통 나질 않았다. 민정이는 들고 있던 수술을 내팽개치듯 하고는 다시 일어섰다. 나도 갈 거야. 아저씨 따라갈래. 영옥과 시인은 어이없는 듯 멍하니 민정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내 영옥이도 다시 백을 들고 일어났다. 이대로 학생을 혼자 보낼 수가 없어. 이미 경찰에 유괴신고를 했기 때문에 혼자 가면 안 돼. 우리집 전화에 녹음이 되어 있어. 마침 민정이 아빠가 잠시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혼자 달려온 거야. 함께 가요. 영옥은 이내 중호와 민정이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다시 미끄러지듯 화원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중호는 민정이와 함께 뒤에 앉아 차창 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얼마 후 민정이는 중호에게 기대어 잠이 들었다. 영옥은 말없이 운전만 했다. 몇 시간을 소리없이 달려서야 중호는 차가 서울이 아닌 강릉 쪽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민정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리지만 마을 소굴 같은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일 거예요. 나는 무언가 잘못 살아왔어요. 민정이를 보는 순간 그것을 느꼈어요. 모든 것은 내 잘못이에요. 내 어리석음 때문에 민정이 한테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영옥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중호는 아무 대꾸 없이 계속해서 차창 방만 내다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나도 유괴범의 소행인 줄 알았어요. 돈을 노린 유괴범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 많거든요. 그 돈을 노리고 민정이를 유괴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류시인인 친구 채연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슬퍼 보이면서도 아름다운 그리고 믿음직해 보이는 청년과 민정이의 단순한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꼬마 숙녀 민정이의 요청에 의해서 영옥은 잠시 말을 멈추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선은 학생을 피해놓고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민정이 아빠는 악실이거든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악으로 가득 차있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민정이 아빠는 구타하는 버릇까지 있어요. 아 내가 쓸데없는 말까지 하는군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말이 많은 내가 아닌데 말이에요. 중호는 시선을 돌려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순간 영옥도 힐끗 백미러를 바라보다가 중호와 눈이 마주쳤다. 중호는 다시 시선을 돌렸다. 아름다운 서정시만 쓰고 있는 여류시인 채연이를 꿈속에서처럼 순간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것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운 배경옥과의 만남도 중호에게는 낯선 먼 곳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중호는 눈가풀이 밀려오며 피곤하고 나른할 뿐이었다. 피곤하면 잠깐 눈을 붙여요. 민정이처럼 말이에요. 마음 푹 녹고요. 영옥이 그것을 눈치챈 듯 백미러를 통해 다시 중호를 힐끗 건너다 보며 권유했다. 중호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았다. 갇혀진 여인으로 전락해버린 어머니 강여인의 어두운 모습이 뇌리에 떠올랐다. 난 어머니를 이해해야 한다. 여체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나도 그게 수없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은가. 상대적 현상으로 그렇게밖에 풀 수 없었던 어머니를 이해해야지. 어머니는 터질 것 같은 뜨거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여인이 아닌가. 어머니에게서 건장한 사내가 그리운 것은 당연한 신의 조화일 수밖에 없어. 신의 조화일 수밖에. 중호 역시 잠이 들자 영옥은 말없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다. 무언가 통쾌하면서도 수학여행 가는 아이처럼 마냥 들뜨고 있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민정이가 먼저 했고 민정이와 함께 훌훌 떠나고 있다는 게 오랜 결심을 이루어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 이었다. 다섯 시간을 좋게 달려서야 영옥은 삼척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곳 이었다. 영옥은 조그만 슬레이트 지붕의 집앞에 차를 멈추고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만 내려요. 다 왔어요. 시인 채연이가 시를 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시인의 집이에요. 나와 채연이 만 알고 있는 것 이지요. 이곳의 옷은 시간을 보내며 해결해 보도록 해요. 중호는 영옥의 말에 피식 웃었다. 무엇을 해결한다는 얘긴가? 내가 분명한 유괴범이 아니거늘 아이만 인계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긴가? 중호는 먼저 내려 담도 없는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의 자물쇠를 열고 있는 영옥의 뒷모습을 물그러미 바라보았다. 중호는 그때까지 그의 곁에 앉아 영옥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민정이와의 등을 밀어 함께 차에서 내렸다. 며칠 전 며칠 전 다녀갔다고 하더니 깨끗이 치워져 있네요. 먼저 들어가요. 민정이도 난 저 윗집에 다녀올게요. 식량과 부식거리를 구해달라고 해야겠어요. 영옥은 그렇게 얘기하고는 젠그름으로 윗집을 향해 가고 있었다. 중호는 민정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순수한 시골집을 개조해 놓은 아주 조그만 집이었다.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조그만 응접실 겸 주방이 전부였다. 그것도 마루를 개조해 만들었기 때문에 응접실 흉내만 내었을 뿐이다. 한쪽으로 작은 탁자 하나와 둥글고 조그만 의자가 놓여 있었다. 시인의 집이라는 냄새를 풍기는 점은 원고지에 쓴 시가 벽 이곳저곳에 붙어있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응접실 유리문을 통해 파도가 철석이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중호가 의자 위에 앉아 민정이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중호는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시인이 아니더라도 그곳에 그렇게 앉아 먼 바닷가를 내다보고 있노라니 중호의 머릿속에도 식구가 잔잔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중호는 그렇게 생각 속에 푹 파묻혀 담배 한 개비를 말없이 다 태웠다. 영급 후 계속되는 이상한 만남에 대해 중호는 솔직히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했다. 여량 가룸에 넘어 동터에 있는 정혜와 그의 가족들과의 만남도 전혀 무관할 수만은 없었다. 마치 전생에서 굳게 인연을 맺고 그리고 약속을 한 뒤 이 세상에 와서 만난 그런 느낌이었다. 나갔다 들어온 영옥이 저녁을 지어내왔다. 다행히 조금 전에 고기잡이 배가 들어왔다고 싱싱한 생선을 잔뜩 가져왔더군요. 마음 놓고 편하게 식사해요. 중호는 영옥의 그 말에 피식 웃었다. 제가 불안해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옥은 중호의 반문의 의미를 알겠다는 듯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학생한테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겠군요. 오히려 불안한 건 나와 민정이지요. 그러나 나 역시 잠시 모든 것을 잊기로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것 마음을 가볍게 먹기로 했어요. 영옥은 다시 소리 없이 활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 웃는 거 처음 보았어. 엄마 웃으니까 이쁘다. 민정이 수주를 들며 어하한 듯 영옥을 들여다보았다. 저녁 식사는 조용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모두가 진한 시장길을 느끼고도 있었지만 싱싱한 생선으로 만든 몇 가지 요리는 더없이 식욕을 도두기도 했다. 중호에게는 오랜만에 대해보는 따뜻한 만찬 같았다. 파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어촌의 조그만 집에서 조촐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저녁이 더없이 그윽한 분위기를 자아냈기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민정인은 고단했던지 이내 잠이 덜었다. 안방에 민정이를 눕히고 나온 영옥은 커피를 끓여가지고 중호가 앉아있는 조그만 탁자 앞으로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다. 빈틈없이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 비어있던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바닷가의 저녁바람이 몹시 시원하군요. 중호는 챗돌이의 담배를 비벼 끄고는 커피잔을 들어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원래 학생은 그렇게 말이 없어요? 영옥이 다시 중호를 끝났다 보며 얘기를 꺼냈다. 중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영옥을 쳐다보았다. 학생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중호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민정이가 부르는 대로 아저씨라고 불러주세요. 아 아직도 내가 이름을 모르고 있었군요. 중호시라고요? 네 하중호입니다. 난 백영옥이에요. 참으로 젊고 아름다우십니다. 벌써 서른 살이에요. 젊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군요. 하여튼 대단히 아름다우세요. 중호의 그 말에 영옥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지금 민정이 아빠한테는 우리가 공범이 되어 있겠군요. 이어주신 친구가 많은 시달림을 받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우선 이렇게 피하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그럴만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여하튼 저는 막 여행을 떠나는 길에 민정이를 만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만 영옥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머리를 가로 졌다. 우린 슬프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민정 아빠는 가요일 정도로 불행한 사람이지요. 아니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기도 해요. 민정인 겨우 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항상 느끼고 있어요. 남달리 조숙하고 영리한 까닭에 무작정 제게 잘해주던 시집간 가슴부를 찾아 나선 것이요. 중호는 머리를 꺼덕이며 다시 담배를 피워 물었다. 영옥은 잠시 일어나 커피 한잔을 더 타가지고 돌아왔다. 우리 부부는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동가한 여인이 있었고 나에게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에 의해 결합이 되었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의 계획에 의해 그렇게 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영옥은 이야기를 하다 말고 긴 한숨을 내리 쉬었다. 그리고 잠시 다시 천천히 자신의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영옥은 박기원이라는 친구 오빠를 사랑했었다. 그는 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다. 선비같은 조용하고 깔끔한 모습도 좋았지만 늘 진지하고 조용하게 행동하는 모습도 좋았다. 그러나 건설업을 하던 아버지 백사장과 모친 김여인은 박기원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사내 녀석이 계집애 같아서 뭘 하겠노? 내게는 내 사업을 이어갈 믿음직한 사위감이 필요해. 백사장은 늘 이뻐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다. 영옥은 친구인 기숙의 전화를 받고 종로에 있는 다방으로 나갔다. 그때 기숙의 옆에는 기원이 앉아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시인 채연이가 앉아있었다. 그때가 대학교 4학년 가을 무렵 이었다. 어쩐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영옥이 어한 듯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연이 곁에 앉았다. 기원이 물컵을 들어 단숨에 물 한 컵을 다 비우고 내려놓았다. 영옥이 너 너의 아버지 회사 기획 실장 하고 곧 결혼 할 예정 이라면서 먼저 영옥에게 기숙이 물어왔다. 영옥은 깜짝 놀라며 기숙을 건너다 보았다. 내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셨단다. 우리 오빠한테 너에 대한 모든 미련 버리고 새출발 하라고 말이다. 영옥은 갑작스런 기숙의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래 모든 미련 버리고 새출발 하겠어. 그동안 여러가지로 미안한 일이 많았던 것 같군. 여하튼 영옥이 내가 행복하기만 을 빈다. 기원은 몹시 괴로운 표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조용히 그곳을 나가버렸다. 그가 나가고 나자 영옥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왜 기획실장 한테 시집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영옥은 빨개진 얼굴로 마구 달려들며 언성을 높였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 나도 모르는 일이니 아버지 들어오시면 여쭤보거라. 그리고 기숙이네는 자꾸 우리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미련같지 않도록 잘라서 말해주었을 뿐이야. 그리고 기숙이 오빠 기원이는 나도 싫다. 집안도 너무 형편없지만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두 이상할 정도로 병자 같단 말이야. 그 집 고모는 아직도 폐병을 앓고 있다지. 영옥은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소리 내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날 오후 백사장은 퇴근해 돌아오며 기획실장인 나 장려를 데리고 들어왔다. 회사일도 중요하게 의논할 일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졸업이 가까워 오는 영옥이 혼사 문제도 결정 지을 겸 그래서 함께 왔으니 간단하게 술상이나 보도록 하구려. 백사장의 말에 김여인은 얼른 대답을 하고는 2층 영옥의 방으로 뛰어올라 왔다. 아버지께서 노하시기 전에 어서 나오거라. 자식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겠니? 너밖에 낳지 못한 내 죄도 크지만 무남동려로 태어난 내 죄 또한 크다고 생각하거라. 김여인은 영옥에게 사정하듯 이야기를 했다. 영옥은 끝내 침대에 누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백사장은 장렬에게 기어코 결혼 약조를 했고 날짜까지 정해버렸다. 계집애란 산에 다루기에 달려있는 거야. 우리 영옥이가 콧대가 조금 세긴 하지만 전성은 아주 착한 아이지. 자네 모든 것만 믿고 정하는 일이니 쉴 수 없도록 하게나. 백사장의 말에 장렬은 그저 고개만 조아릴 뿐이었다. 장렬이 돌아간 뒤 백사장은 아내 김여인을 통해 기어코 영옥을 응접실로 내려오도록 했다.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는 경우는 없어.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결정한 문제야. 우선 나 실장에게는 부모가 안 계시다. 자식 없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는 거야. 전쟁 때 피난 나오다가 부모님은 모두 폭격에 돌아가시고 숙부 손에서 자랐다는 그리고 우선 사람이 묵직해 고집스럽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맡길 수가 있는 사람이야. 영옥은 고개를 들어 백사장을 건너다 보았다. 아버지 이건 정말 독선이세요. 이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이 많은 사람한테 영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쏟아지기 시작했다. 무슨 나이가 많다고 그러냐. 이제 서른두 살이야. 너하고는 겨우 구년 차이일 뿐이다. 아무 소리 말고 애비 얼굴 계속해서 보고 싶으면 결정한 대로 따라거라. 임자도 그렇게 알고 준비하도록 하고 석달 열 아래로 정했어.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이럴 말쯤 될 거야. 영옥은 두 번 다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아버지 백사상은 늘 그렇게 독선적이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영옥은 그동안 소식 없던 기원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자는 정갈이었다. 영옥은 기원이 약속한 카페로 서둘러 나갔다. 기원은 늘 깔끔하고 빈틈없어 보이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수염도 더부룩했고 우중충해 보이는 점프를 걸치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기원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며 씩 웃었다. 영옥은 맞은편에 앉으며 다시 기원의 모습을 살폈다. 아 내 모습이 어한 모양이군. 은행은 얼마 전에 그만두었어. 아무래도 내 생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찌감치 포기를 했지. 영옥은 고개를 떨구 왔다. 그럼 뭘 하실 건가요? 그림 공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다시 시작할 거야. 채연이가 파리로 유학을 보내준다고 하더군. 영옥은 다시 머리를 꺼덕였다. 그래요 연희라면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린 모두 오빠를 사랑하니까 말이에요. 기원은 다시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영옥이 내가 결혼을 하듯 나 역시 결혼은 해야 하겠지. 영옥은 기원의 그 말에 힘없이 머리를 꺼덕였다. 아무래도 연희에게 구원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러다가는 연희까지 놓쳐버릴 것 같은 예감이야. 연희는 저 같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이상한 놈같이 기회주의자 같아 보일 거야. 여하튼 그런 결심을 굳히고 나니 영옥을 한 번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미안해. 아니에요. 아주 잘 된 일이에요. 오히려 제 마음이 가벼워요. 영옥은 다시 고개를 떨고 왔다. 자꾸 눈물이 나오려 했기 때문이었다. 커피 커피 한 잔을 다 마시지 못하고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헤어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영옥이 장렬과 결혼식을 올리고 회연동 백사장의 집에서 그대로 신방을 꾸미고 보름째 되는 날이었다. 영옥은 그런대로 모든 것에 순응하며 미리 선택된 그 운명을 그대로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장렬 또한 제법 자상하고 따뜻하게 영옥을 대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영옥에게 난데없는 전화 한 통이 오고 나서부터 그들에게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영옥은 전화를 한 주인공이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약속한 다방에 들어섰을 때 영옥은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만석이 되어 있는 여인이 영옥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옥은 여인의 앞에 가서 앉으며 여인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기미가 가득 덮여있는 얼굴에서 영옥은 그녀가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영옥이 주문한 커피 한 잔을 다 마시도록 여인은 한숨만 쉬면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저를 꼭 만나셔야 할 용건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개의치 말고 말씀하세요. 영옥이 다시 체근하자 여인은 힘들게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저는 소정화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약 5년을 나상렬시 하고 동거해온 사람이지요. 여인은 이야기를 하다 말고 잠시 후욱하고 숨을 들이켰다. 몹시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영옥은 서서히 굳어지는 듯한 심장의 감각을 희미하게 느끼며 애써 여인의 얘기를 똑똑히 들으려고 노력했다. 두번째 유산을 하고 세번째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다음달이 곧 해산달 이지요. 그동안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줘서 먹고 사는 데는 고생이 없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의 없이는 못살아요. 첩이라도 좋고 그보다 더한 천한 계집 대접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일주일 내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부탁이에요. 사모님께 이렇게 부탁해요. 우린 서로 외로워서 만났어요. 그이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저 역시 아무도 없는 천해 고아이지요. 저는 그이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제사도 모시고 그와의 앞날을 설계하며 늘 행복한 꿈만 꾸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 따님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여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사장님 따님하고 결혼 말이 오고 가면서는 통 발걸음도 하질 않더군요. 그런지 벌써 대여섯 달이 되었지요. 이제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사모님 부탁이에요. 전화로 받게 해주시던지 아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영옥은 소중화라는 여인을 다시 건너다 보았다. 지금 어디서 살고 계세요? 구로동 공단 옆에서 살고 있어요. 회사 생산 공장 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이에요. 회사 생산 공장 이라니요? 얼마 전에 보세품 가공 공장을 세우신 거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이모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조금 도와주시고 계신 것에 불과 하지요. 그래도 그곳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여인은 우물쯤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대로 멈춰버렸다. 영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꾸 몸에서 무언가 스물스물 끼고 있는 것만 같아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장렬은 꽤나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다. 그때까지 영옥은 2층 제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사람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장렬은 방에 들어서면서 겉옷을 벗어 침대 위로 휙 던졌다. 장가 밑에 있는 2인용 소파에 앉아있던 영옥이 장렬을 올려다보았다. 오늘 소정화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만삭이 되어 있더군요. 정말 너무해요. 너무해요. 영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장렬은 몹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당신 그따위 소리에 왜 이래? 이제 철없이 놀 때는 지났어. 그까진 문 여자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랬어야 쓰겠나? 결혼 전에 오입질 하지 않은 놈이 어디 있다고 이래? 재수 없으면 하수도 구멍에 빠지는 놈도 있고 구성물 통에 빠지는 놈도 있는 씻으면 그뿐 아니야? 아기가 있었어요. 다음 달이면 태어나는 아기가요. 함부로 몸뚱이 내굴리는 여자의 애를 내 것이라고 하라고?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야? 날 씨뿌려 놓은 것은 없어. 괜한 일로 사람 짜증스럽게 만들지 마. 장렬은 손에 없이 버럭 화를 내었다. 그리고 영옥을 우악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오입질 해본 사내가 여자에게 더 화끈하다는 것을 모르나? 우리는 아직 신혼이야. 달콤한 꿈을 함부로 깨지 말자고. 장렬은 술래가 몰신 풍기는 입술을 영옥에게 들이댔다. 더러워요. 비켜요. 영옥은 장렬의 가슴을 힘껏 밀었다. 그러나 장렬의 힘은 대단했다. 그대로 영옥을 번쩍 안아 침대 위에 눕힌 뒤 영옥의 몸을 마음대로 애무하기 시작했다. 영옥은 힘없이 그에게 몸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 난 구성물에 빠진 거야. 아니 똥물에 빠졌어. 난 이제 헤어나지 못해 이 사람에게서. 순간 영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더러워. 더러워. 더럽단 말이야. 영옥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쳐댔다. 그 순간 장렬의 손이 영옥의 여린 볼 위로 사정없이 날았다. 영옥은 눈을 휘둥그럽게 떴다. 그리고 몸 위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는 장렬을 올려다보았다. 난 잔인한 놈이야. 건드리지마. 나를 자꾸 건드리면 넌 내 손에 죽어. 그대로 내 남편으로 나를 믿고 사는 거야. 나를 믿고 살면 조용하지만 잘난척하며 더럽다느니 고하라느니 따위의 말을 할 때는 그냥 죽여버리고 말 거야. 영옥은 장렬을 다시 또 밀었다. 그리고 잠옷을 걸친 그대로 아래층으로 뛰어내려왔다. 아버지 영옥은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 사기꾼에게 속았어요. 저희는 사기꾼이에요. 강도예요. 도둑놈이에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 영옥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지자 백사장과 김여인은 소스라 칠듯이 놀랐다. 그리고 거의 알몸이 되어 있는 딸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다시 장렬이 뛰어들었다. 죄송합니다. 아직 어려서 철없이 일어난군요. 제가 잘 타이러 했습니다. 장렬이 머리를 조아리며 영옥의 팔을 낚아잡았다. 그리고 사증없이 잡아 끌어 계단을 올라갈 무렵 다시 김여인이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아버지가. 그들은 동시에 함께 다시 뛰어내려왔다.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던 백사장은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즉시 병원으로 옮기고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백사장은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백사장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자 회사는 자연스럽게 장렬에게 맡겨졌다. 그 모든 게 결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었다. 영옥은 이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영옥의 주위에는 사람이 너무도 없었다. 그리고 장렬이 하루아침에 거머쥔 회사에 대해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장렬은 단 한 번도 외박을 하지는 않았다. 꼬박꼬박 지나치게 성실하리만큼 틀림없이 집에 들어오고는 했다. 소정화씨가 출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벌써 아이가 백일이 가까워 오는군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영옥이 오랜만에 소정화에 대해 물었다. 이것 보아 난 지금 갑싸게 인수받은 회사일에 대해 눈컷들세 없이 바빠. 산에는 길을 가다가 때에 따라서는 길가에 오줌을 눌 수도 있는 거야. 그따위 말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지마. 비록 내가 열개집을 거느려도 내 중심 내 가정은 여기고 당신 뿐이야. 난 그 중심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아. 창렬은 싸늘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 영옥은 조금씩 변해가는 창렬의 모습에 조금도 애틋한 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영옥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딸 민정을 낳았다. 하지만 창렬은 변함이 없이 싸늘해져 가기만 했다. 오직 회사일 뿐이었다. 철저하기만큼 냉정한 사업가로 변신해 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 후로 동거했던 여인 소정화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물어볼 수가 없었고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두 번 다시 전화가 걸려온 적도 없었다. 영옥이 긴 이야기를 끝내며 다시 중호를 끝나다 보았다. 작년에 어머니마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오히려 잘 가셨지요. 내 불행을 계속 지켜보셔야 한다는 것은 큰 고역이셨을 테니까 말이에요. 중호는 싸늘하게 식어 있는 커피를 마저 마셨다. 사는 게 다 그렇지요. 하지만 회사나 가정에 충실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은 욕심이십니다. 영옥은 머리를 가로 줬다. 아니에요. 난 결코 욕심을 부려본 적은 없어요. 그이는 사랑이나 정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잔인하지요. 아이가 아이다워야 하는데 그는 아이도 철저히 이성을 갖기를 원해요. 민정이가 다섯 살 때 이미 우리 그를 모두 깨쳤어요.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알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몹시 배고르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다는 한 단면을 그이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굶는 날이 있어요. 가정부도 굶어야 하고 밖에 있는 개도 운전기사도 모두 굶어야 해요. 굶어보는 속에서 삶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에 충실하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충실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광기예요. 자신이 과거에 많이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어린 민정이나 나에게 심지어 가성부한테 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맞으며 달구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에요. 나나 민정이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두들겨 맞으며 살아왔지요. 중호는 머리를 갸웃해 보였다. 그리고 영옥을 다시 건너다 보았다. 어느 곳 하나 나무랄데없이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파리로 떠나신 그분이 가끔씩 생각나시겠군요. 중호의 말에 영옥은 소리없이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가로 주었다. 그때 즉시 연희와 결혼식을 올리고는 2박 3일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곧바로 떠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냥 파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리아의 화가로서는 제법 틀이 잡혀가고 있다더군요. 나보다는 연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지요. 소식 없는 화가 박기원 씨를 말이에요. 중호는 다시 담배를 피워물었대. 여기는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고 좋은 곳이에요. 작년에 한번 다녀간 적이 있어요. 말없이 나왔다가 며칠 방황을 하고는 다시 돌아갔지요. 그러셨군요. 그래요. 그렇게 한번씩 바람을 쏘이시면 마음이 개운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 뒤에 어쨌는지 아세요? 대단했지요. 벌거벗긴 채. 영옥은 얘기를 하다 말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서히 떠오르는 달빛에 철석이고 있는 바다의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다. 오늘은 내가 주책이군요. 그러나 내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한이 맺힌 하소연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몸바쳐서 가까워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모두 남편에게 먹혀버렸고 그리고 심지어는 구루공단에 있던 한 분밖에 안 계시던 이모의 회사마저 부도를 나게 만들어 인수했지요.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모를 부도나게 만들었어요. 결혼생활 6년 동안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가버리고 이제는 어린 민정이와 단둘뿐 뿐이에요. 우리는 호랑이를 만난 산골에 갇힌 아이들 신세예요. 호랑이가 떡장수 어머니까지 모두 잡아먹고 그 어머니로 변신하여 아이들의 집에까지 찾아간 이야기를 하세요. 중호는 다시 눈물을 닦아내고 있는 영옥을 건너다 보았다. 여긴 술이 없습니까? 술 한잔 하시는 게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 것 같군요. 영옥은 그때서야 눈물이 그릉그릉한 눈으로 빙긋이 웃었다. 아 그래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여긴 아주 좋은 술이 많아요. 영옥은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 건어포 한 접시와 양주 한 병을 가지고 왔다. 중호 씨는 결혼했나요? 아직 혼자예요? 영옥은 술을 따르며 몹시 궁금했던 듯 묻고 있었다. 중호는 영옥의 그 질문에 활짝 미소를 지었다.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잠시 남편 노릇 사위 노릇을 했던 여려한 가름에 넘어 동터에 살고 있을 정혜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아 아직 학생이라고 했죠? 아주 잘 생겼어요. 우리 민정이가 믿고 유혹할 만했어요. 그러나 우린 정말 유괴당한 줄 알았어요. 영옥은 그렇게 얘기하며 가볍게 소리 내어 다시 웃어 보였다. 전 아직 학생입니다. 결혼도 해본 적이 없고요.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복학했기 때문에 공부에 정신이 없었지요. 그러나 민정이처럼 그렇게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어 집을 나섰다가 민정이와 유혹을 받았던 겁니다. 민정이와 세련된 거짓말에 제가 넘어갔지요. 중원은 술잔을 비오고 나서 다시 영옥을 근심스러운 듯 건너다 보았다. 민정이 아버님께 연락하세요. 아무리 폭군이라 하셔도 민정이에게는 친부이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연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옥은 빈것이 웃었다. 그리고 술잔을 들어 건배하는 모습을 취해 보였다. 여주에 살고 있는 여류시인이 조금 시달리기는 했어도 잘 말했을 거예요. 우선은 며칠 동안 민정이와의 안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에게도 휴식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고요. 민정이가 오죽하면 집을 나왔겠어요? 그것도 유치원에서 재롱이나 피워야 할 아이가 말이에요. 우린 그동안 모두 숨이 막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폭군의 생각은 더더구나 하고 싶지 않고요. 민정이와 나는 지금 여름휴가를 나온 자유로운 사람들일 뿐이에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의 이 평화를 만끽하고 싶어요. 중호는 그대로 영옥이 따르는 술잔을 받아 마셨다. 칙칙하고 음산한 교도소로 넘어갔을 어머니 강여인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철저귀는 파도 소리가 마치 강여인이 절규하는 소리로 들리는 듯 했다. 중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다시 의자의 몸을 깊숙이 고쳐 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묵묵히 그대로 있었다. 영옥이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두화잔 더 마신 뒤 자리에서 비칠 비칠 일어났다. 중호씨 방은 왼쪽 방이에요? 영옥은 간신히 그 말을 한 뒤 민정이 잠들어 있는 오른쪽 방으로 들어갔다. 중호는 그때서야 눈을 뜨고 다시 달빛이 휘영청 쏟아지고 있는 바다를 내다보았다. 갑자기 무서운 고독 같은 게 한없이 밀려오는 듯했다. 다음날 중호는 햇빛이 방 안에 가득히 들어왔어야 눈알 떴다. 언제 들어왔는지 민정이가 곁에 앉아 중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정아 어서 아저씨 보고 아침 식사 하시자고 해. 밖에서 영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민정의 볼을 두어번 손끝으로 튕겼다. 아 늦잠을 잔 모양이구나 어서 나가자. 중호는 밖으로 나오며 주방에 있는 영옥을 향해 빙긋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늦잠을 자고 말았군요. 영옥의 얼굴도 한결 밝아 보였다. 아니에요 나도 조금 전에 일어났어요. 어서 세수하고 아침 식사 하도록 하세요. 영옥은 집 오른쪽에 있는 세면장을 손끝으로 가리켰다. 간단한 샤워장 시설까지 되어 있는 그곳에서 중호는 세수를 한 뒤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모든 게 몹시 기분 좋게 느껴지는 아침이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중호는 민정희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저 밑에 있는 바닷가에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아름다울 거예요. 나도 설거지 끝내놓고 잠시 쉰 뒤 내려갈게요. 곧 아침 배가 들어올 거예요. 가서 고기잡이 배 구경도 하세요. 영옥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중호와 민정을 내보내고 있었다. 중호는 한산한 오선 바닷가를 민정희와 함께 한참 동안 걸었다. 빈 조개껍슬도 주워보고 바닷물에 발을 넣은 채 밀려오는 파도의 감속을 음미해 보기도 했다. 서서히 불볕 더위가 시작되어서야 중호는 바닷가에서 나와 민정희의 손을 잡고 다시 시인의 집으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사람의 동네 안악들이 시인의 집을 기웃거리며 수군대는 것을 들은 중호는 발길을 우뚱 멈춰 세웠다. 새 수방하고 도망친 옆에 내라고 안하나 중호는 손을 잡고 있던 민정희를 끌어 당겨 두 손으로 민정희의 귀를 감싸 주던 막았다. 튀어나온 옆집 담너므로 시인의 집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경이 중호의 눈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말로 벼락을 맞을 일이다. 우열하고 세수방하고 새끼까지 데리고 도망쳤단 말이고 세수방도 세수방 세수방 나름 아이가 아주 비린내 나는 아들 같더라만 여인들 손을 쓴 중호가 뒤에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수군대고 있었다. 영옥의 남편 창렬이 개그품을 문 채 영옥의 머리채를 끌고 밖으로 나오는 게 눈에 보였다. 중호는 입을 벌렸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밖으로 끌려나오는 영옥의 몸에는 시로락이 하나 걸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영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렬의 주먹과 구두발길지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벙어리 하인 여인을 남복한 주인이 마구 때리던 어느 영화의 한 장면과 매우 흡사한 광경이었다. 적은 아빠야 아빠 목소리야. 어느 사이엔가 민정이가 창렬의 목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민정은 이내 새빠랗게 질리며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이제 엄마는 죽어 엄마는 맞아서 죽을 거야. 민정은 울먹 울먹 하며 계속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너 여기 꼼짝하지 말고 있어. 아저씨가 부를 때까지 말이야. 알았지? 중호는 민정에게 다시 다짐을 하고는 들고 있던 운동화를 땅에 던지듯 내려놓고 다시 신었다. 줄까지 다시 잡아당겨 단단하게 맨 다음 중호는 개패듯 영옥을 두들겨 패고 있는 창렬에게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무조건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나섰다. 오냐 내놈이 바로 그 유괴범이 이 더러운 자식 같으니 라고 엑세 식사에다 머리 박고 연병을 앓다 죽을 놈아 내놈이 감히 순간 창렬의 주먹이 중호의 얼굴로 사정없이 날았다. 그러나 중호는 군에서 많은 운동을 했던 몸 이었다. 그리고 평소에도 운동실력과 주먹실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다. 중호는 창렬의 주먹을 피하며 오히려 창렬의 가슴을 발길로 올려 찼다. 말이 필요 없었다. 잔인 하리만큼 영옥을 고타하던 창렬을 중호는 절대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두어본 중호의 주먹이 다시 창렬의 면상으로 날랐을 때 창렬은 그대로 뒤로 쿵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영옥은 잽싼 동작으로 창렬에게 달려들어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꺼냈다. 아마 창렬이 영옥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던 모양이었다. 영옥은 자동차 쪽으로 달려가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타요 어서요 그가 깨어나면 죽어요 어서요 영옥은 다급한 목소리로 중호에게 외쳤다. 중호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가방을 들고 뛰어나왔다. 어느 사이엔가 민정이도 달려와 차에 오르고 있었다. 영옥은 그대로 자동차의 액슬레이터를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동네를 벗어나고 있었다. 민정은 중호의 무릎에 엎드린 채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그대로 알몸이 되어 운전하고 있는 영옥을 볼 수가 없다는 것 같기도 했다. 중호는 자신의 사파리 점프를 벗어 운전하고 있는 영옥의 어깨 위로 둘러 주었다. 한참 동안 미친 듯이 무작정 달려대던 영옥은 한적한 산모퉁이의 길가에 차를 세웠다. 중호는 민정을 그대로 뒷좌석에 눕힌 후 문을 열고 나와 앞자리로 옮겨 갔다. 영옥의 고여수는 계속해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눈두덩이엔 붉은 피멍이 들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영옥은 멍하니 앞을 내다보았다.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아랫돌이에 대해 영옥은 무감각한 듯 했다. 중호는 손수건을 영옥에게 내밀었다. 이게 내 모습 이에요. 귀했던 그리고 소중한 딸로 키워졌던 백영옥의 모든 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난 정말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정말로. 영옥은 중호에게서 손수건을 받으며 울먹이듯 말을 꺼냈다. 중호는 영옥의 피를 닦은 손수건을 되돌려 받아가지고 다시 자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그의 가방에 있던 청바지 하나를 꺼내 다시 영옥에게 내밀었다. 이 밑에 있는 물가에 가서 이것을 빨아오 겠어요. 그동안 크지만 이걸 입어요. 영옥은 중호가 내미는 청바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보일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중호는 언덕을 내려와 조그만 본물에 손수건을 흔들어 빨았다. 그러면서도 영급부 겪어야 하는 긴 여름의 기이한 사건들에 대해 묘하게 일어나는 감정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영옥은 중호가 돌아와 내미는 저전 손수건으로 다시 얼굴을 대충 닦아내고는 이내 출발을 했다. 뒷좌석의 민정은 그대로 깊숙이 앉아 눈을 내리든 채 묵묵히 있었다. 어딘가에 가서 여주 친구에게 전화를 해줘야 겠어요. 집을 잠그지 못하고 나왔으니 말이에요. 미안해요. 중호씨 정말 우연하게도 보일 것 못 보일 것 모두 보여드리고 말았군요. 정말 미안해요. 중호는 이야기를 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 영옥의 옆모습을 힐끗 돌아보았다. 마냥 신선하고 아름답게만 느껴지던 영옥의 본래 모습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었대. 중호는 담배를 피워 물었대. 문득 영옥이 견딜 수 없이 가엾게 가엾게 느껴졌다.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민정의 어머니 같은 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중호는 몹시 화가 나는 듯 큰 소리로 퉁명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런 중호의 말에 영옥은 힘없이 낮은 소리를 내어 웃었다. 이혼 그것이야말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혼하자는 제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까지 그것을 제의했던 대가가 어땠는지 알아요? 잔인한 고문이었어요. 아주 잔인한 영옥은 잠시 말을 꺼냈다. 가슴이 몹시 격해지는 듯 했다. 그것을 애써 참는 게 영역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에게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치를 떨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의 유산 그대로 그에게 고스란히 빼앗긴다는 것은 조금은 억울했고요. 난 보복을 할 거예요. 언젠가는 꼭 보복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은 안 돼요. 그리고 이혼을 해줄 거의도 아니고요. 철저하리만큼 계산적으로 그것은 하지 않을 사람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삶들이군요. 그래요. 나도 이런 삶은 꿈조차 꾸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너무도 아름다운 꿈만 꾸었었지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비롯해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중호는 이야기를 하면서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냈다. 중호씨야 불행할 까닭이 없지요. 아직 혼자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잖아요. 난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인간 이하의 몸뚱이가 되어 죽도록 두들겨 맞을 때는 오직 죽음만 생각났어요. 그러나 늘 민정이 때문에 애써 그 생각을 자세하곤 했지요. 중호는 영옥의 말에 다시 고개를 꺼덕였다. 그들이 오후 한낮이 지나 도착한 곳은 포항 이었대. 어느 조그만 여관 앞에 차를 세운 영옥은 중호를 돌아보았다. 핸드백을 두고 나왔어요. 난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것 밖에는 영옥은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중호의 눈앞으로 내밀어 보였다. 내게 돈이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2, 3일 쓸 수는 있겠지요. 우선 들어가 계세요. 민정의 어머니 입을 옷과 약을 좀 사와야겠어요. 중호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영옥이 채 뭐라고 하기도 전에 부지런히 걸어 큰 길가 쪽으로 나가고 있었다. 중호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의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동터에서 나올 때 정혜의 부친 김씨가 주머니에 꾹 찔러 넣어준 돈이었다. 며칠을 산에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 장만을 해야 하는 그들에게는 제법 큰 돈이었다. 그것을 아낌없이 중호의 주머니에 넣어주던 김씨의 투박한 손길이 떠오르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던 김씨의 진실이 가득한 주름진 얼굴이 중호에게는 몹시 성겹게 느껴지기도 했다. 중호는 애써 머리를 가로저으며 생각 속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우선은 이 현실에서 헤어나야 한다. 백영옥 여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대로 빨리 돌아가야 내 주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어머니의 간통문제도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가룸에 넘어 동터의 정혜에게 한 통의 편지쯤은 보내야 정혜의 연극이 더욱 실감나지 않겠는가? 정혜의 연극이 중호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듯 잽싼 걸음으로 시장을 찾아 들어갔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여자의 브레지오와 팬티 등 속옷 몇 불을 사고 영옥이 입을만한 치마와 티셔츠 한 벌도 산 다음 다시 쟁그름으로 여관으로 돌아왔다. 방 하나만 정했어요? 두 개 정하지 그러셨어요? 영옥이와 민정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며 중호는 멋쩍은 듯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사가지고 온 약과 옷을 영옥의 앞으로 내밀었다. 처음 사보는 게 되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왔습니다. 이해하시고 우선 입도록 하세요. 영옥은 중호가 내미는 옷과 약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퉁퉁 부은 얼굴에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었다. 중호는 한식집으로 꾸며진 그 여관 방 앞에 있는 떨로 민정을 데리고 나왔다. 민정아 아저씨가 과자 사줄까? 중호가 시무룩해 있는 민정이를 들여다보았다. 배고파 밥 먹자 아저씨. 중호는 머리를 꺼덕였다. 그래 정말 배가 고팠겠구나. 엄마한테 들어가 있어. 아저씨가 밥 시켜놓고 가서 과자하고 민정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중호는 몹시 시무룩해 있는 민정을 다시 들여보내 놓고 종업원을 불러 곰탕 세 그릇을 주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상점에 가서 과자와 아이스크림 그리고 복숭아 약간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아 옷이 맞는군요. 중호는 방에 들었으며 옷을 갈아입은 영옥을 쳐다보았다. 아주 잘 맞아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요. 고맙다는 말밖에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그거면 된 겁니다. 우선 안정을 취하세요. 마음 편히 계시다가 회복하셔서 다시 돌아가셔야 지어 중호의 말에 영옥은 대답 없이 쓴 웃음만 지었다. 그들은 일찌감치 자리에 누웠다. 민정이를 가운데 눕힌 채 양옆에 누워서 천장만 올려다보았다. 중호는 주머니 속의 돈 사정 때문에 굳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만 영옥이나 민정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중호는 엎드려 다시 담배를 피워 물었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하면서도 통 잠이 오질 않고 있었다. 난 2,3일 이내에 돌아가야 합니다. 민정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계획 이신가요? 중호는 어렵게 그것을 묻고 있었다. 영옥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저는 당장은 돌아가지 못해요. 아니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선은 떠도는 수밖에 없어요. 내일 반지하고 목걸이를 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있으니까 이곳저곳 마냥 돌아다닐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때까지 말이에요. 저는 서울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피치 못할 문제가 있거든요. 우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부터 해결해 드려야 하거든요. 영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천장에 실선을 박은 채 그냥 눈물만 소리 없이 흘리고 있었다. 2, 3일은 함께 동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가야 하는 길 인데요. 뭘. 지금까지도 혼자서 잘 견뎌 왔는데 새삼스럽게 전혀 없이 더욱 진한 슬픔이 생기는 군요. 미안해요. 중원은 다시 영옥을 건너다 보았다. 민정이 어머니에게서 떠나기 위해 하는 변명은 결코 아니에요. 내게도 민정이 어머니만큼 큰 고통이 있지요.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며칠 여행이라도 하며 머리를 시키려고 나섰다가 민정이를 만난 겁니다. 나 못지않은 큰 고통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네요. 무슨 고통인가 듣고 싶다면 주제놈은 이야기가 될까요? 중원은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머리를 가로 졌다. 난 민정이 어머니의 모든 것을 목격했는데 무슨 얘기인들 못해 드리겠어요. 지금 제 어머니는 간통으로 비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계시지요. 엊그제 넘어가셨을 겁니다. 상대방은 동네에서 연탄과 자파를 함께 취급하는 연탄가게 아저씨지요. 그것도 연아이 남자예요. 그 부인이 아주 막무가내더군요. 천만원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억지를 부리더군요. 그러나 제게는 집세 보증금뿐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지요. 그랬군요. 오히려 나보다 현재는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군요. 미안해요. 중호는 담뱃불을 진이 겪고는 그냥 엎드리고 있었대. 우리 이틀 동안만 아무 생각하지 말기로 해요. 이틀 후에 그때 서로의 갈 길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해요. 아무 생각 말고 이틀 동안 고통스러운 사람들끼리 만남을 아주 행복하게 이끌어보는 거예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요. 아주 멋있는 곳으로 그리고 아무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말이에요. 영옥은 혼자 이야기하듯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엎드린 중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저 모든 게 아무락이면 느껴지고 있었다. 가을 안개 삶 슬픈 여인의 노래 밤이 새도록 잠 못 이루며 뒤척이던 그들은 태양이 제법 떠올랐어야 일어났다. 영옥의 얼굴은 검붉은 멍자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중얼은 영옥과 민정을 데리고 나와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끝냈다. 중얼씨는 잠시 민정이 데리고 차에 가서 계세요. 여주 친구한테 전화 걸고 곧 갈게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중얼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정이 손을 잡고 영옥이 내미는 자동차 열쇠를 받아 쥐었다. 영옥은 큰길가 위쪽으로 잰걸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옥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중얼은 민정을 데리고 자동차로 돌아갔다. 영옥은 제법 시간이 지났어야 돌아왔다. 전화 하셨어요? 영옥은 중얼의 얼굴을 보고 피식 웃었다. 팔팔 뛸 줄 알았더니 예감했다는 듯 어연하게 받더군요. 민정아 아빠한테 대단한 고통을 받았답니다. 못된 인간 같으니라고. 영옥은 신경질적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자동차는 이내 움직이며 다시 큰길 쪽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영옥은 둘둘 말아쥐고 있던 돈을 중호에게 내밀었다. 반지하고 목걸이 팔았어요. 3분지 1 정도밖에 계산해 주질 않더군요. 모두 도둑놈들이에요. 중호는 순간 핸들을 잡고 있는 영옥의 왼쪽 손을 건너다 보았다. 목에도 손가락에도 그것들은 이미 모두 떠나 있었다. 중호는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갑 하나 사서 넣고 다니며 쓰세요. 제가 받는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영옥은 중호의 이야기가 끝나자 무조건 돈을 중호의 무릎 위에 던졌다. 이틀 동안은 한 가족이에요. 그렇게 알고 쓰면 되는 거예요. 부담을 받고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중호는 영옥의 단호한 이야기에 마지못해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생각보다 꽤나 많은 돈이었다. 이틀이 아니라 열흘이라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이었다. 그들이 그날 오후에 도착한 것은 부산에 있는 동네 온천의 온천장 호텔 이었다. 내 얼굴이 이 모양이니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군요. 중호씨가 부끄러울 테니 말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중호는 방 한구석에 매고 온 가방을 집어던지며 씩 웃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틀 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했죠. 좋아요. 잠시 이해만을 바랄 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겠어요. 영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명랑해져 있었다. 그리고 민정이와 함께 방에 달려있는 목욕탕에 들어가 온천욕을 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온천욕이 상상외로 시원해요. 중호시도 하세요. 한결도 개운해질 거예요. 영옥은 큰 타월로 몸만 가린 채 방으로 들어오며 중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중호는 벽에 기대어 앉아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잿돌이에 비벼 껐다. 그리고 영옥의 말대로 목욕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중호와 영옥은 맥주를 식혀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루 종일 쫓아다닌 때문인지 민정이는 일찌감치 잠이 돌아있었다. 애인 있어요? 영옥이 갑삭스럽게 물어오는 말이었다. 중호는 피싱 미소를 지었다. 없습니다. 그런 것은 공부하며 살기에도 바빴죠. 중호씨처럼 잘생긴 청년에게 애인이 없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럼 이성 경험도 없는 거예요? 중호는 다시 멋쩍은 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를 가로 주었다. 중호는 그대로 미끄러지듯 자리에 누웠다. 그게 뭘까? 그게 뭔데 내 어머니같이 정숙같은 분이 앞뒤 가리지 않는 건가? 그게 뭔데? 중호는 눈을 감았다. 창렬에게 두들겨 맞던 영옥의 알몸이 뇌리 속에 떠오르고 있었다. 눈이 부실 정도로 희고 아름다운 몸이었다. 중호는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는 듯 했다. 숨조차 거칠어지고 있었다. 중호는 엎드렸다. 그리고 팔을 푸갠 뒤 그곳에 얼굴을 묶고는 온갖 생각 속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알몸으로 차를 몰든 영옥의 모습과 마구 두들겨 맞으며 꿈틀대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영옥이 일어나 방의 전동불을 껐다. 그리고 벽에 다시 기대 앉아 반쯤 남아있는 맥주컵을 입으로 가져갔다. 난 민정이 아빠한테 질린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섹스예요. 그는 정력이 엄청나요. 밤마다 단 한 번도 걸어낸 법이 없었어요. 그는 온갖 행위를 다 요구해요. 몇 시간이고 몸이 서리맞은 풀립처럼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온몸이 퉁퉁 붓고는 해요. 특히 그것은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부을 때가 있어요. 그이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탈을 쓴 괴물에 불과해요.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친구인 시인 연인은 남녀간의 그 행위는 예술이라고 했지요. 특히 박기원 씨와 의 첫날밤은 무화의 경지 바로 그것이었 답니다. 그러나 나는 처음부터 그랬지요. 오히려 연이의 그런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시인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연이의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호 씨 같은 아름다운 남자와 그것도 정의로운 청년과 함께 어두운 밤에 같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몹시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군요. 여학교 시절 기원 씨를 만날 때의 설렘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영옥은 다시 맥주컵을 들어 두어 모금 마시고 있었다. 중호는 여전히 엎드려 있었다. 끝에 툭툭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다가 이내 쏟아서 내리는 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렇게도 무덥더니 비가 오는 군요.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모양이에요. 오랫동안 잘도 가물더니 정말 단비군요. 영옥은 그렇게 얘기를 하며 앞으로 다리를 뻗었다. 중호는 영옥의 다리가 바로 자신의 머리 위에 있음을 느끼며 기분이 묘해졌다. 잠시 후 영옥은 중호 곁으로 미끄러지듯 다가와 누웠다. 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게 어둠 속에서 확연하게 보이고 있군요. 괴로워 말아요. 중호씨 잘될 거예요. 모든 게 잘될 것 같아요. 영옥은 손을 중호의 등에 얹고는 가만히 쓰다듬었다. 지금 우리는 서로 짚시군요. 무작정 떠도는 짚시. 그래서 그런지 창밖에서 쏟아지고 있는 빗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왠지 서글프고 우울해지는 군요. 고독하기도 하고요. 영옥의 말대로 중호도 방금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허전하고 우울한 무언가 한 귀퉁이가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영옥은 중호의 팔뚝에 얼굴을 갖다 대었다. 난 중호씨에게 이미 보살 끝없이 망가진 내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고독한 것을 잊고 싶군요. 영옥의 가만가만 속삭이는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중호는 허전함과 뜨거움이 함께 몸속에서 맴돋는 듯했다. 그리고 마치 온몸의 피가 영유에 터져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끼기도 했다. 중호는 돌아 놓으며 영옥을 끌어안았다. 어떤 능숙한 애무나 기교가 필요하지 않았다. 영옥은 스스로 옷을 벗었다. 그리고 중호를 아주 힘줘 끌어안았다. 중호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여체를 경험하고 있었다. 꼬집스러 우리만큼 스물여섯 해를 간직해온 중호의 동정은 영옥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다. 중호의 온몸은 영옥에게 모두 흡수되어 들어가는 듯했다.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중호는 허공 속을 헤맸다. 중호는 영옥의 입술에서 무슨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하자 정신없이 온몸의 열기를 한꺼번에 토해냈다. 그러나 그게 끝나는 것임을 중호는 이내 알 수가 있었다. 정말 처음이군요 영옥이 웃으면서 말했다. 중호는 미안하고 부끄러워 영옥의 몸 위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몸의 땀이 식을 무렵이 되자 중호의 몸은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었다. 중호는 중호는 친구들한테 들었든 그것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먼저 영옥의 입술을 더듬었다. 영옥은 중호의 어깨 뒤로 발을 둘러 다시 끌어안기 시작했다. 영옥의 몸 또한 중호처럼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중호는 꿈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영옥의 몸을 몽롱한 정신 속에서 더듬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가쁜 숨을 뱉어가며 서로 누가 무어라 할 것 없이 엉켜졌다. 중호는 제법 사내 구시를 해보려고 애쓰는 듯 했다. 영옥의 입에서도 가는 신음소리가 영겁고 새어나오고 있었다. 내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이 예술작품 때문에 앞뒤 가릴 수 없었던 거야. 이거 바로 이것 때문에 중호는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하듯 속으로 중호를 그리고 있었다. 영옥이와 그 행위를 하면서 중호는 조금은 어머니 강여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그 후 또 한 번의 그 행위를 하고 나서야 쭉 널어서 떨어졌다. 시인 연희의 말이 맞는군요. 난 지금껏 이 행위를 악마의 의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시인의 말대로 이 행위는 예술적인 행위라고 여겨지는 군요. 이런 행복과 만족감은 처음이에요. 영옥은 중호를 향해 돌아 놓으며 중호의 볼에 살짝 키스를 했다. 중호는 다시 엎드려 담배를 비워 물었다.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만족한 포망과 함께 다시 소중한 그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정조란 여자에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야. 난 지금 정조를 내 26년간 고의 지켜온 동정이라는 정조를 순간에 잃어버리고 이렇게 허무해 하는 거다. 그러나 아까워 하진 않는다. 조금 허무하다는 것밖에는 아까워 하기에는 백영옥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야. 금빛 찬란한 것을 느낄 만큼 아름다운 그리고 고귀한 여인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친 것을 난 오히려 행복해 해야 한다. 아니 감사해야 한다.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중호와 영옥은 동네 온천에서 꼼짝 않고 이틀을 보내야만 했다. 막 시작한 장마가 끊임없이 비를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호는 되도록이면 영옥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애성을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 때문인지 영옥은 막 첫 순정을 바친 여인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마냥 행복한 표정 이었다. 중호는 영옥의 그런 표정과 행위에서 오히려 진한 연민의 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틀째 되던 날 밤 그 행위가 막 끝나고 나사 영옥은 떨어져 누운 중호에게 일어나기를 요청했다. 민정인은 그때 이미 깊이 삼들어 있었다. 창 밖에서는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빗소리가 몹시 요란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영옥은 불을 켰다. 그리고 자동차 열쇠에 달려있는 다른 열쇠 두 개를 빼내 중호 앞에 내밀었다. 내일 서울 올라가세요. 그리고 장충동에 있는 우리집을 찾아가세요. 가성부 한테는 내가 전화를 해놓겠어요. 이것이 안방 열쇠고 이게 화장대 안 속에 있는 비밀 열쇠예요. 거기에 약간의 폐물과 통장 두 개가 들어있어요. 도장은 통장과 함께 넣어두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가성부한테 시키지 말고 직접 하세요. 가성부도 잠시 분 완전하게 믿을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폐물까지 몽땅 다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일단 은행에서 돈을 찾아 어머니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그 다음 우린 먼 곳으로 떠나요. 제주도나 흑산도 같은데 말이에요. 영옥은 또박또박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중원은 아연한 표정으로 영옥을 말없이 건너다 보았다. 통장에도 제법 많은 돈이 들어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주신 돈과 그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돈이 기천만 원은 돼요. 그 정도면 일단 어디가서든지 자리는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중호씨 부탁해요. 그리고 힘을 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영옥은 거의 애원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호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쩐지 그런 모험을 한다는 게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뿐더러 너무 깊게 얽혀 들어간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중호는 메고 나왔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우리는 중호씨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만약 중호씨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모녀는 죽은 뿐이에요. 정말 죽은 뿐이에요. 영옥은 울먹이며 열쇠 두 개를 중호의 바지주머니에 무조건 넣어주었다. 오후에 가정부한테 전화하겠어요. 이것은 그 집의 약도예요. 눈감은 봉사도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부탁해요. 중호는 조그만 메모지를 접어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어주고 있는 영옥을 돌아보았다. 영옥의 눈에서는 벌써 그릉그릉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런 영옥에게 중호는 결코 단호한 이별을 구할 수가 없었다. 민정이 올려다보고 있었지만 중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옥을 끌어냈다. 힘내세요. 그리고 용기를 갖고 기다려보아요. 여하튼 꼭 한 번은 다녀가겠어요. 그것도 영옥씨가 돈이 떨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영옥은 중호의 허리를 와락끌어안으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꼭 돌아와야 해요. 우리 모녀를 위해서 꼭 돌아와 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음 우리는 죽어요. 영옥은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며 기어코 눈물을 썩기 시작했다. 중호는 그런 영옥을 힘줘 끌어안았다. 그리고 등을 썰어주며 영옥을 잠시 달래주었다. 중호는 영옥을 품에서 떼어놓았다. 그리고 민정이를 잠시 끌어안은 후 휑하니 영옥의 곁을 떠났다. 서두르지 않으면 다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중호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중호가 서울역에 내린 것은 저녁때가 다 되어서였다. 장마는 어김없이 서울에도 찾아들고 있었다. 우중충한 회색빛 하늘에서는 소리없이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중호는 서울역 앞에서 비닐우산 한 개를 샀다. 그리고 그것을 쓰고는 버서정류장으로 향해 걸어갔다. 장마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온 듯 길거리는 몹시 붐비고 있었다. 중호는 서울로 돌아오자 다시 숨막히는 듯한 답답함과 허전한 고독을 함께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호에게는 달리 대신할 곳이 없었다. 전처럼 창신동 돌산 및 그의 전세집을 찾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외면을 한 채 창신동 입구 큰 골목을 막 돌아서는 순간 연탄가게 박씨 아내가 손살같이 뛰어나오며 중호를 불렀다. 다 큰 자식이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는 거요? 어떻게 할 거요? 합의를 할 거야? 말 거야? 세상에 자식이 돼가지고 애미가 징역사리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 노릇만 하면 단가? 뻔뻔스러운 인간들 같은 이라고. 중호는 뛰다시피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지나 올라갔다. 식은땀이 온몸에서 흐르는 듯 했다. 중호는 여전히 숨이 막힐 것 같이 괴로웠다. 새삼 그 동네만 들었으면 느끼는 고통이기도 했다. 그의 집에 있는 대문은 여전히 잠겨있지 않았다. 소리 없이 대문을 밀고 들어선 중호는 그의 방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방문 앞에 있는 퇴마루에 우선 걸터 앉았다. 퇴마루 한 귀퉁이에는 동터에서 김씨 내외가 싸준 귀하다는 약재와 산나물이 쌓인 보따리가 놓여있었다. 중호는 그대로 걸탄사 담배를 꺼내 피워물었다. 순간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이 베어나왔다. 담배를 반정도 태웠을 무렵 연탄가게 박씨 아내가 다시 소설이 쉬퍼런 표정으로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다. 대학교만 다니면 다인거요? 세상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는거 아니요? 그 애미의 그 자식인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될뚱말뚱인데 이게 무슨 배짱이요? 박씨 아내의 입에서는 개그품이 품어 나오기 시작했다. 중호는 피오던 담배를 발밑에 버려 발끝으로 짓얘기 엮었다. 그리고 천천히 박씨 아내를 쳐다보았다. 아주머니 제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대가를 대신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대신하겠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를 원하신다면 밤새워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머니 정말 제게는 아주머니의 분노를 채울 만한 돈이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무슨 얘기야? 동대문 이북대기 영감한테서 한미천 후려낸 게 있고 우리 서방한테서도 만만치 않게 우려냈다는 소문인데 난 더 원하는 게 아니야. 학생의 더러운 애미가 사간 내 서방의 돈 천여만 원만 내놓으면 당장 합의서 써주겠다는 얘기라고 중원은 여인을 향해 머리를 가로줬다. 아주머니 그건 모두 낭설입니다. 정말 저희 집에는 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환영연 애미하고 자식하고 똑같구먼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박씨 박씨 아내는 다시 휑하니 돌아서 나갔다. 중원은 비실비실 일어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 순간 통장 두 개에 기천만 원이 들어있다는 영옥의 말이 떠올랐다. 중원은 그대로 눅눅한 방에 누웠다. 배고픔도 어떤 그리움도 아무것도 생각나지를 안았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모습이 천박해져 있다는 것만이 자꾸 마음속에 다가와 괴롭힐 뿐이었다. 중원은 엎드려 소리없이 울었다. 어머니 강여인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정도로 고통스러워 울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다. 중원은 서울 구치수로 어머니 강여인의 면회를 갔다.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강여인을 중원은 오히려 몹시 가엾게 생각하고 있었다. 강여인은 푸른 수위를 입은 채 교도관을 따라 면회실로 들어왔다. 중원은 와있음을 알고는 힘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어머니 고생스럽지 않으세요? 중원은 목이 매는 것을 애써 참고 있었다. 강여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가로 주었다. 그 순간 그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어머니 강여인을 버려도 자신만큼은 결코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오히려 가엾고 측은할 뿐이었다. 푹 숙이고 있는 부스스한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제법 많이 보이고 있었다. 늘 머리염색에 신경을 쓰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로 희어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때문인지 강여인은 더욱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였다. 어머니 조금만 참아보세요. 어떻게든 합의를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건강 유의하세요. 영치금 약간하고 사식 넣었으니까 그래하시고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면회 올게요. 강여인은 중호의 말에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강여인은 끝내 단 한 번도 고개를 바로 들어 아들 중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싫은 소리라도 실컷 퍼부어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중호는 구치소를 났으며 오히려 어머니 강여인의 초라한 모습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연민의 성이 끌어였다. 무슨 수를 썼으라도 합의를 보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썼으라도 그냥 저렇게 계속해서 형을 받도록 할 수는 없어.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 중호는 그 순간 문득 장충동 영옥의 집을 생각했다. 모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도 내리를 스쳤다. 중호는 피오던 담배를 길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팽겨쳤다.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중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강여인의 간통사건을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고 털어놓을 수 없었던 중호는 혼자서 그렇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 집에 돌아오자 연탄가게 박시아내가 다시 쫓아올라 왔다. 면회 갔다 왔어? 그래 그 인간들이 뭐라고 합디까? 그 환영년도 우리 광철이 아버지처럼 그냥 살겠다고 하던감? 어휴 기가 막혀서 죽일 년놈들. 중호는 박시아내를 건너다 보았다. 박시아내는 평소에도 툭하면 아무 일에나 입에 개그품을 품고 냈었다. 아주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어머니 죄가 크다고 한들 다 큰 죄 앞에서 환영년 이라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중호도 조금씩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견디기 힘들었다. 환영년 보고 환영년 이라는 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그 애미의 그 자식 아니요? 세상에 나무서방 끌고 감옥에 까지 돌아가서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인간들 이요. 천하의 악종들 이요. 악종 아주머니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가시죠. 아주머니 가 요구하시는 금액을 어떻게 만들 국내는 해보겠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에게 와서 괴롭히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중호의 움켜진 주먹이 파르르 떨었다. 박씨 아내가 나가자 중호는 주먹으로 힘껏 퇴마루를 내리쳤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날 어둠이 서서히 몰려올 무렵 뜻밖에도 친구 재성이가 찾아왔다. 집에 없는 줄 알고 헛일 삼아왔더니 무슨 일이야? 집에 있으면서 재성은 중호가 누워있는 방에 들었으며 중호의 표정부터 살폈다. 너 어디 아픈 모양이구나 많이 수척해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니? 중호는 힘없이 일어나 앉으며 재성을 바라보았다. 그래 무슨 일이 있긴 있었지 그것도 아주 많은 일이 말이다. 그런데 너야말로 어쩐 일이야? 도서관에서도 통 내 얼굴을 볼 수 없고 연락도 없길래 궁금해서 찾아왔어. 어머니는 아직 좌우지간 나가자. 저녁 전인 것 같으니 나가서 밥 먹으며 맥주나 한잔 하자. 재성은 나무란 중혼의 분위기를 느낀 듯 중호에게 나갈 것을 재촉했다. 중호는 일어나 티셔츠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재성과 함께 집을 나섰다. 연탄 가게 앞을 지날 때는 무언식적으로 재성의 곁에 서서 거의 몸을 감추다 됐다. 그러는 중호를 재성이 어하하다는 듯 잠시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조그만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며칠 전에도 너희 집에 갔었어. 그때 아주머니들 며칠 집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걸 들었어. 그래서 조금은 눈치를 챘지.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친구인 나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찾아와 상의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다렸단 말이다. 중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맥주만 가득 깃더라 한컵 들이마실 뿐이었다. 인마 혼자 고통스러워 할 필요 없어. 끝까지 일 가지고 뭘 그래? 그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넌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를 이해해야 돼. 나 역시 내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중호는 재성의 시선을 피한 채 머리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성은 제법 어른스럽게 이마에 주름을 접어가며 진지한 표성으로 말을 이었다. 내 주위 친구들 모두 괜찮은 녀석들이라는 것만 알아둬. 세상의 독불상군인 것처럼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이야. 하여튼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실컷 취해보자. 재성이 다시 중호의 빈컵에 맥주를 가득 채웠다. 중호는 말없이 맥주컵을 들어 단숨에 마셔버렸다. 아무 말없이 그렇게 마셔댈 뿐이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중호는 그저 착잡하기만 했다. 재성은 그른 중호를 이해하는 듯 결코 재촉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재성은 한껏 취한 중호를 따라 중호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동네 입구를 막 들어서는 순간 연탄가게 앞 조그만 나무워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던 박씨 아내가 벌떡 일어났다. 뻔뻔스러운 놈들이구만 애미가 징역을 갔어 있는데 자식이라는 게 술이나 퍼먹고 다니니 말이요. 잘난 물건들이구만 애미는 환양질이나 하고 자식은 젊은 게 두 다리를 못 쓸 정도로 술이나 퍼먹고 말이요. 순간 중호의 주먹이 바르르 떨리는 것을 재성은 느꼈다. 예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재성이 소리를 지르듯 큰 소리로 외치며 중호를 잡아 끓였다. 중호는 재성에게 끌려가듯 올라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또 비가 한줄기 쏟아지려는 듯 어둠 속에서도 하늘은 몹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게 연병이야 난 지금 연병을 앓고 있다고 아름다운 우리 어머니께서 옮겨주신 아름다운 연병이지. 중호는 자학하듯 혼자 중얼거리며 흐흐흐 웃었다. 어떻게 쓰러져 샀는지 모를 정도였다. 심한 갈증에 견디다 못해 일어났을 때는 벌써 새벽 이었다. 중호는 밖의 수도과로 나와 물 한 바가지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 세수를 한 뒤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까지도 재성은 정신없이 코를 골고 있었다. 중호는 곁에 앉아 담배를 끌어다 피워 물었다. 시끈시끈 두통이 밀려왔다. 지난 밤의 술 때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 파도처럼 머릿속을 활키며 드나들었다. 어지러웠다. 그 순간 동터 정의 아버지 김씨여 때묻지 않고 투박스러운 온정이 그리워졌다. 차라리 그들의 정이 중호에게는 오히려 고개하게 느껴져 왔다. 그리고 하얀 야생맛처럼 알몸으로 달리던 영웅모녀도 한껏 그리워지는 것만 같았다. 중호는 피우지도 않은 채 다 태워진 담배를 새 담배로 바꿔 물며 긴 한숨을 내리 쉬었다. 일어났구나. 조금 더 자야 되는 거 아니니 아주 많이 지쳐있는 것 같은데 재성이 일어나 앉으며 염려스러운 투로 말했다. 중호는 어둠 속에서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재성아 중호는 이내 다시 재성을 불렀다. 그리고 천천히 그동안 겪었던 정혜와의 사건과 영웅과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번씩이나 끊어가며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 중호는 몹시 힘이 들었던 것처럼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선 장충동 그 집에 연락을 해보자. 그리고 백영옥 씨 말대로 그걸 내오는 거야. 좀 찜찜하긴 해도 일단 주인의 허락을 받은 셈이니까 아무 상관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우선 어머니를 빼내어 놓고 보는 거야. 몇 분 안 되는 여기 집세도 빼고 그리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도 하고 말이다. 계약이 계약이 내일 모래야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만 내가 한숨을 돌리고 내 할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재성의 말에 중호는 다시 머리를 꺼덕이며 담배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 그날 그들은 일찌감치 일어나 집을 나왔다. 동대문 시장에서 대충 아침 식사를 한 뒤 그들은 곧바로 장충동 공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담배 한갑을 다 피울 때까지 서로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던 중호가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저 밑에 있는 공중전화에 가서 백영옥 씨가 전화를 해놓았는지 확인해야겠어. 조금만 기다려. 중호는 잽싼 그러므로 공중전화 박스를 향해 내려갔다. 그리고 통화를 끝내자마자 이내 돌아왔다. 백영옥 씨 한테서 어제도 전화가 왔었다는 거야. 남편 나 장렬 씨가 없는 지금 빨리 오라는 군. 공원 앞에서 큰길 건너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중호는 앞서서 걷기 시작하며 급한 목소리로 대충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들은 아주 쉽게 나 창렬이란 이름의 몸패가 붙어있는 집을 찾아냈다. 재성이 너는 여기 있어. 마냥 누군가가 나타나면 휘파람으로 알려줘. 너 그거 잘하잖아. 중호의 말에 재성이 피식 웃었다. 그리고 중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그래 염려 염려 말고 얼른 다녀와. 대신 배경 없이 나한테 한번 꼭 소개해 주는 거야. 중호도 재성의 말에 소리 없이 씩 웃었다. 그리고 이내 나 창렬 문패 밑에 있는 배를 힘있게 눌렀다. 순간 칼날 같은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누구세요? 예, 민정희 어머니께서 보는 사람입니다. 중호는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갑자기 심장이 무섭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육중한 쇠대문이 벌컥 열렸다. 중호는 대문을 들었으며 힐끗 한 밑에 있는 재성을 돌아보았다. 재성이 손을 들어 손가락 두 개를 펼쳐보였다. 중호는 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문 안으로 잽싸게 들었었다. 가정부인 듯한 여인은 미리 현관문을 열고 나와 들어오고 있는 중호를 내다보았다. 중호는 가볍게 목내를 해보이고는 말없이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안으로 들었었다. 열쇠가 들어있는 바지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만지작 그리고 있는 손에 무식적으로 땀이 배었다. 가정부는 턱으로 안방문을 가리켰다. 중호는 문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다가 가정부를 돌아보았다. 단순한 긴장을 넘어서서 가정부의 얼굴이 낯빛처럼 창백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너무도 굳어있는 가정부의 표정에서 중호는 문득 예사롭지 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중호는 설마하는 심정으로 가정부에게서 시선을 돌리며 이내 방으로 들어섰다. 잘 꾸며진 안방의 화장대가 시야에 들어왔다. 중호는 영옥이 자세하게 알려준 대로 왼쪽의 큰 서랍을 열었다. 그러자 그 안에 영옥의 말대로 또 다른 서랍이 하나 있었다. 중호는 영옥이 준 열쇠로 그것을 열었다. 생각보다 조금 긴장이 된 탓인지 손끝이 떨렸지만 문은 비교적 쉽게 열렸다. 서랍을 방바닥으로 내려놓고 중호는 손수건을 꺼내 그것을 한꺼번에 쏟았다. 상당히 많은 폐물이 제법 묵직했다. 중호는 침착하게 통장과 도장을 주머니에 넣고 서랍까지 제 위치에 다시 끼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밖에 있던 재성은 또 다른 사건에 아연한 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중호가 들어가고 난 뒤 우연하게 길을 묻는 시골 아줌마인 듯한 여인을 앞세우고 조금 위에 있는 골목 사거리까지 잠시 올라갔을 때였다. 여기 슈퍼마켓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도에 있는 슈퍼마켓이 여기 있군요. 손가락으로 슈퍼마켓을 알려주고 돌아서 내려오던 순간 세상은 얼어붙은 듯 오뚝 발길을 멈추고 말았다. 선방 50여 미터 정도에 있는 나 창렬 씨 집 앞에 경찰차가 와서 멈춰 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이른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달려와 멈춘 차에서 무상경찰 서너 명이 손살같이 뛰어내려 나 창렬의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재성한 순간 그곳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니 움직여지지가 않는 듯 했다. 간신히 슈퍼마켓 쪽으로 피해 서서 몸을 감춘 채 그곳을 내려다보고 있을 수밖에. 그때 중호는 건너방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나 창렬과 마주치는 순간이었다. 중호는 무언식적으로 주방 쪽으로 몸을 피했다. 나 창렬이 미친듯이 달려들었기 때문이었다. 반사석으로 중호는 도마 위에 있던 칼을 집어들었다. 비켜 나가게 비켜달란 말이요. 어서요 어서. 중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악을 쓰며 달려들던 창렬이 우뚝 멈추어졌다. 중호가 미친듯이 칼을 휘둘려 댔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형사들이 덜이 닥쳤다. 중호는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 그 자리에 털석 주저앉고 말았다. 금속성의 싸늘한 감촉이 중호의 손목을 나 창렬의 발이 중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내 사식을 유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여편내까지 감금해놓고 금품을 털러온 강도요 강도. 이런 놈은 죽여야 합니다. 살 값어치가 없는 파충류 같은 놈이요. 거저 단칼에 모가지를 댕겅. 나 창렬은 말을 하다 말고 멈추었다. 고개를 들고 쏘아보는 중호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사들은 중호가 들고 있던 칼과 열쇠, 폐물과 통장을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간단하게 현장 조사를 한 뒤 중호를 앞세우고 그 집을 나왔다. 중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랗게 보여야 할 하늘이 온통 샛노랗게 보였다. 때문을 나온 중호는 재성이 있어야 할 단밑을 문득 바라보았다. 그러나 재성의 모습은 그 골목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중호는 길게 한숨을 내리 쉬었다. 재성이 그런 사건을 잘 피했음을 안도하는 숨이었다. 중호는 떠밀리다시피 경찰차에 실렸다. 경찰차는 올 때와는 달리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있었다. 재성은 울고 있었다. 슈퍼마켓 앞에서 중호가 경찰차에 실려 사라지는 것을 보고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것을 지나쳐 터벅터벅 내려가며 재성은 마구 울었다. 가여운 자식 불쌍한 놈 가여운 자식 재성은 조금 전 중호와 함께 앉았던 장순공원의 그 벤치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뭉쳐있는 게 영 풀릴 것 같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재성은 현직 경관인 외삼촌 현 경사를 앞세우고 일찌감치 경찰서로 중호를 찾아갔다. 중호는 밤사이에 눈에 띌 정도로 몹시 수척해 있었다. 재성을 보는 순간 중호는 오히려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애써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는 게 영역이 드러나 보였다. 재성은 다시 울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다. 재성아, 아무 소리 하지마. 울지도 말고 말이다. 내 대신 우리 어머니 면회나 가끔 가다오. 내 얘기는 하지 말고 말이다. 난 내가 무사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신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야. 용서해라.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용서해. 재성은 다시 눈물을 닦아냈다. 두 말 하지 말래도 됐어. 모든 게 잘 된 거야. 이건 내게 주어진 내 운명이니까 순순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겠어. 우리 집 당분간 내가 관리해. 주인이 없으니까 새도 빼지 못할 거야. 우리 어머니 나오실 때까지 부탁해. 재성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고개만 끄덕이며 연신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석간신문 4회면허는 중호의 사건이 꽤나 큼직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유괴범 하승호는 인류 대학생인데 그 어머니는 간통으로 피소되었으며 합의사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괴를 했고 동과 아이를 교환하러 온 아이의 어머니까지 협박하여 그동안 끌고 다녔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유괴한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전치 3조의 폭행을 가했고 끝내는 그 집에까지 찾아가 강도 행위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제법 흥미있게 나열되어 있었다. 중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런 내용의 기사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냥 형사의 취조에 고분고분 응할 뿐이었다. 그러나 백용욱과의 관계는 결코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럼 백용욱 씨가 부탁했다는 말이지? 그런데 사실과 다르단 말이야.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백용욱 씨는 몸과 열쇠를 강탈당했다는 이야기야. 남편이 그것을 확인했지. 하여튼 오늘 밤 백용욱 씨가 서울에 도착할 거고 내일이면 대질신문을 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사실대로 자백해. 중호는 몸집이 유달리 뚱뚱한 형사를 다시 건너다 보았다. 담배 피우겠나? 중호는 그가 건네주는 담배를 수갑찬 손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길게 빨아들인 후 천장으로 한숨을 토하듯 연기를 뱉어내었다. 영옥이 열쇠와 몸을 강탈당했다고 했다는 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다. 형사는 다시 중호를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답이 한결같이 부인으로 이어지자 몹시 화가 나는 듯 뚱뚱한 몸집을 일으켜 세웠다. 이봐 김순경 이 사람 갖다 냈는데 말이야 수갑 좀 더 쪼여서 안치지 말고 세워놔. 그는 작은 소리지만 아주 날카롭게 명령하고 있었다. 중호는 다시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취조 형사의 명령대로 한 귀퉁이에 마냥 서 있어야 했다. 그때 중호에게 다시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중호는 순경의 뒤를 따라 면회실로 들어섰다. 두어 시간을 꼬박 서 있었던 때문인지 다리가 몹시 무겁게 느껴졌다. 면회실에 있는 뜻밖에도 재성이와 평소 중호가 성경하고 따르던 오 교수가 서 있었다. 중호는 머리를 푹 숙였다. 교수님 그래 이놈아 용기를 내거라.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믿고 있어. 넌 강도짓을 할 놈이 아니야. 암 아니고 말고. 머리가 유별나게 흰 오 교수의 주름진 눈가에도 슬그머니 물개가 돌고 있었다. 중호는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었다. 우선은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 내가 식음을 거의 전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중호야 법이란 아주 냉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법과 정당하게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내 건강을 돌보아야 한단 말이다. 억울하고 분하겠지. 넌 유달리 강직하고 정갈한 놈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분하고 원통할 것이야. 누구보다도 난 네놈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때로는 주어진 운명이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가혹할 때가 있는이라. 그러니 현명하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야 한다. 중호는 오교수의 말이 끝날 무렵 기어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중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리고 황소처럼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내 경찰들이 뛰어와 어르고 꾸짖으며 중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러나 중호의 입에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비참한 오열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었다. 난 아니에요. 아닙니다. 난 유괴범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란 말입니다. 중호는 이내 경찰들에 의해 끌려 들어갔다. 그러나 중호의 오열하는 소리는 그곳에 마냥 서 있는 오교수와 재성의 귀에 한참 동안이나 들려오고 있었다. 영옥은 창렬에 의해 서울로 돌아왔다. 창렬은 아예 동네 온천으로 자신의 차를 가지고 가며 운전사 한 명을 더 데리고 갔다. 그리고 영옥과 민정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데리고 간 운전사는 영옥의 차를 몰고 상경하게 휘하였다. 창렬은 민정을 운전석 옆에 태우고 뒷자리에 앉아 영옥을 감시하는 듯 몹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울에 닿을 때까지 단 한마디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영옥과 민정이는 두려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진하게 밀려오는 불안감이 간간히 몸을 떨게 했다. 어둑어둑할 무렵 집 앞에 도착하자 가성부 미자가 뛰어나와 민정을 안아올렸다. 영옥은 잠시 미자를 쏘아 보았다. 미자는 영옥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영옥은 창렬에게 밀리다시피 집 안으로 들어섰다. 며칠 동안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왠지 남의 집에 들어선 것 같은 싸늘한 느낌이 엄섭했다. 영옥은 앞서서 2층으로 올라갔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영옥이 전혀 시절에 쓰던 방이었다. 침대와 책장 그리고 피아노가 예순대로 변함없이 놓여있는 방이었다. 바로 뒤따라 들어온 창렬이 영옥을 무섭게 낚아챘다. 내년 때문에 내가 겪은 모욕과 망신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렇게 목을 눌러 죽이고 싶은 심정이야. 창렬이 영옥의 목을 두 손으로 감싸 눌렀다. 영옥은 그러는 창렬을 쏘아 보았다. 창렬의 눈빛이 먹이를 앞에 둔 맹수의 거것처럼 지글지글 타올랐다. 마치 사륙을 즐기려는 듯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너 미리 계획하고 민정이부터 빼돌렸던 거지. 그놈하고는 어떤 사이인가? 아, 언제부터 그놈하고 한몸이 되었지? 영옥은 눈을 감았다. 그의 야수 같은 표정이 너무나도 역겹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창렬의 손이 영옥의 몸에서 거칠게 옷을 잡아챘다. 천이 찢기는 소리가 비명처럼 방 안 공기를 갈랐다. 또다시 영옥을 알몸으로 만든 창렬은 그녀를 침대 위에 집어던지듯 썰어뜨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굶주린 이리처럼 달려들었다. 영옥은 체념하듯 눈을 감았다. 순간 영옥의 입에서는 사질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튀어나왔다. 창렬이 미친 듯이 온몸을 깨물며 머리카락을 마구 잡아 뽑았기 때문이다. 이혼해줘. 이러지 말고 이혼해요. 그렇지 않을 바엔 차라리 죽여줘요. 제발, 제발. 차라리 죽여줘요. 죽고 싶어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서 죽여줘요. 영옥은 차라리 애원하고 있었다. 창렬은 영옥의 발을 끌어다가 발끝을 사정없이 바늘로 찔렀다. 영옥은 숨이 끊어지지 않는 자신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죽음보다도 더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창렬은 완전히 미쳐버린 듯 했다. 완벽한 정신 이상자의 행동이었다. 영옥의 다리는 창렬이 마구 찔레대는 바늘 때문에 벌집처럼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영옥은 마침내 기절을 하고 말았다. 기절을 하는 순간 영옥은 어디론가 달려가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한참 동안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을 때 문득 앞을 막아쓰는 사람이 있었다. 영옥은 뜻밖에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할머니를 기억해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신 매우 깨끗하고 정갈하던 할머니였다. 영옥은 할머니와 함께 길가 언덕에 주저앉았다. 할머니는 영옥의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렸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때로는 배신도 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거짓말도 시키고 아양도 떨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란다. 가여운 것 같은 일하고 무슨 벌레가 이렇게 많은 거야. 할머니는 손으로 영옥의 치마를 걷어올렸다. 순간 영옥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치마 속에 감소져 있던 뽀얀 다리 위에 벌레가 수도 없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영옥은 마구 소리를 지르다가 깨어났다. 그리고 구부린 채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수없이 찔린 바늘 자국에서 피가 흘러나와 마치 벌레가 기어가고 있는 듯 했다. 영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금 전의 꿈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때 영옥이 깨어난 것을 눈치챈 듯 장렬이 다시 영옥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이렇게 하세웠다. 영옥은 장렬을 쳐다보며 대들듯이 외쳤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뭘 원해요? 어떻게 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장렬은 잡고 있던 머리채를 넣으며 씩 웃었다. 이제야 정신이 제대로 나는 모양이군. 이제부터 설명하지. 난 그놈이 밉단 말이다. 내가 무작정 따라났을 정도로 잘생긴 그놈이 밉고 또 대학교에 다닌다는 게 더 미웠어. 내가 대학을 나온 놈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겠지?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모두 가싸였으니까 말이다. 넌 그것을 알고 나를 더욱 무시했지. 하지만 난 회사 운영도 잘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너와 민정이가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것을 그렇게 쉽게 망가뜨릴 수는 없지. 요점만 얘기해요. 당신은 어차피 그것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일 경찰서에서 형사가 나올 거야. 당신을 조사하기 위해서지. 나하님이 민정이가 유괴당한 것으로 신고를 했고 당신 또한 납시당한 것으로 했지. 강원도에서 말이야. 돈을 가지고 약속 장소에 나간 당신을 납시하며 그놈이 내게 전치삼조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거야. 난 그 바람에 이렇게 이빨 두 개가 나가고 말이다. 창녀는 입을 벌려 영옥 앞으로 내밀었다. 영옥은 힐끗 그의 이빨을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넌 그놈에게 부상까지 끌려갔고 그곳에서 간간을 당한 거야. 그리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보습함 열쇠도 내주고 상경도 하지 못한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또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영옥은 다시 창녀를 돌아보았다. 순순하게 물러날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영옥은 이리에게 한쪽 발목이 물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무리 해도 벗어날 길이 없어 보였다. 다리가 쑤시기 시작했다. 영옥이 잠시 생각을 하는 동안 창녀는 다시 영옥의 다리를 찔러왔다. 영옥은 돈은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는 비명을 지르기에도 너무 지쳐있었다. 그래요 할게요.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이제 제발 그만 좀 찔러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영옥은 오히려 애원을 하기 시작했다. 도저히 그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중호는 형사들이 영옥의 집으로 조사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 뚱뚱한 형사가 알려주었다. 중호는 희미하게 넘어 희망을 갖고 있었다. 영옥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리라고 믿었다. 결코 사실을 거짓으로 돌릴만한 여인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중호는 애써 침착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들은 점심때가 훨씬 지나 돌아왔다. 중호는 박순경에 의해 이내 다시 형사계로 끌려나갔다. 뚱뚱한 형사는 우덧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고는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중호를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들어 중호의 머리를 사정없이 후려 갈겼다.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래도 대학까지 다닌 놈이 우매한 도둑놈들보다 더 강교하게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 거야? 나쁜 자식 같으니라고. 중호는 순간 정신이 나간 듯 멍한 시선으로 그를 건너다 보았다. 다시 시작해 이놈아. 넌 분명한 유괴범이자 폭력범, 납치범, 강간범 그리고 강도야. 거기다가 가정파괴범이기도 하지.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지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너 같은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더욱 어지러워지는 거야. 이 자식아 그 부인 불쌍해서 더는 묻지를 못하겠더라. 이놈아 또 있지? 넌 협박까지 했어. 공갈협박. 중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이건 꿈이야. 꿈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은 분명 꿈이야. 분명한 꿈. 중호는 혼자 중을 그려보았다. 그러면서 탄탄한 무쇠 그물이 덮쳐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중호는 형사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조차 기억이 없을 정도였다. 다음날 중호는 법원 영장에 의해 경찰서 구치소로 넘어가야 했다. 중호는 그날 밤 밤새워 울었다. 2, 3일 후면 어머니가 갇혀있는 서울 구치소의 그 암울한 수영자의 방에 그 아들인 자신 역시 함께 수감되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날벼락 같은 충격으로 가슴을 짓놀려 왔다. 서울 구치소로 넘어가기 하루 전 재성이 면회를 왔다. 뜻밖에도 재성의 뒤에는 평소 중호를 가깝게 따르던 혜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넘어가면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니까 그때 어떻게 잘 해보면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 결백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백용욱 씨도 내가 한번 찾아보겠소. 정말 넌 노명을 쓴 거야. 노명. 그것도 억울하게. 중호는 빈것이 미소를 지었다. 마음의 고통은 살을 떼어내듯 심했지만 재성이 앞에서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기 위해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혜연이 왔다. 모두가 믿지 않아도 혜연인 널 믿는단다. 고맙게도 말이다. 중호는 재성의 뒤에 서 있는 혜연을 건너다 보았다. 혜연은 같은 대학교 2학년인 후배였다. 우연하게 알게 되어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다. 이런 꼴 보려고 온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앞으로는 이런 불결한 데는 찾아오지 마. 열심히 내 목까지 공부해 주기를 부탁할 뿐이야. 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냥 그렇게 울고만 서 있었다. 면회 시간이 다 되어 나갈 무렵에야 혜연은 고개를 들고 중호를 쳐다보았다. 오빠 사랑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빠를 사랑하고 있어요. 기다릴 거예요. 10년이 걸린다 해도 꼭 기다리겠어요. 정말이에요 오빠. 중호는 어이가 없었다. 평소에 만날 때는 그런 비슷한 말조차 오고 간 적도 없었고 자신은 언제나 혜연이를 아는 동생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중호는 서울 구치소로 옮겨졌다. 그리고 신체 검색에 이어 입고 들어갔던 옷이 벗겨지고 죄수복으로 갈아입혀졌다. 그곳에서 중호는 이름 대신 1221호라는 수인 번호가 가슴에 붙게 되었다. 중호가 배치된 방은 10여 명 정도가 수감되어 있는 작은 방이었다. 검찰청에서 취소를 받을 때 만났던 우 창습이 같은 방에 함께 배치가 되었다. 창습은 그렇게 해서 감방 동기생이 되었다. 창습의 죄명은 살인미수였다. 변심한 약혼녀를 죽이려 했던 것이다. 중호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중호까지 방 안에는 모두 11명의 죄수들이 있었다. 그러나 표정은 모두 하나같이 달라 보였다. 중호는 한쪽으로 가서 앉으며 그들을 다시 힐끗 둘러보았다. 창습이 중호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신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누군가가 나지막한 소리로 얘기를 했다. 그때 나이가 제법 들었음직한 사내 한 사람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50여세는 충분히 되었을 것 같은 그는 가슴에 904미라는 숫자를 달고 있었다. 이 우라질놈아 오늘 같은 날 무슨 신고식이여? 쥐새끼 같은 놈 신참이라니까 영치금 꽤나 들어있을 것 같은감? 하지만 오늘은 신참 내기 땡 잡는 날이요. 오늘은 신고식이 없으니까. 그리들 알고 가슴에 보이지 않는 조기들 달자고. 중호는 그때서야 한껏 지물에 있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중호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추었다. 밤이었지만 그대로 가죽 수갑을 차고 있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묶여진 손목을 세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간간히 긴 한숨을 내리시고 있었다. 울 것도 없고 한숨 쉴 것도 없어. 각오한 거 아니여?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언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요. 하지만 항소때는 넥타이 메라는 거 풀어줄 것이요. 그건 그렇고 당신들 죄명은 뭐여? 순간 방 안의 시선이 모두 중호와 창습에게 쏠렸다. 중호는 수갑을 차고 있는 그 사람의 사건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중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가장 비참한 현실은 인간이 인간이 아닌 동물로 변한 것을 목격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저는 살인미수고요. 이 친구는 죄명이 꽤나 여러가지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강도지요. 창습이 빠른 말투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래? 나하고 같군. 난 이방의 임시반장이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 역시 죄명이 대여섯 개는 되지.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이야. 여하튼 오늘은 저 친구 때문에 덕을 보는 것으로 알고 항소하기 위해 이감될 때까지 친동기처럼 돌봐주라고. 중호는 다시 903호 사내를 쳐다보았다. 그는 냉소하듯 희죽 웃어보였다. 미친놈 할 짓이 없어서 강도냐. 그리고 강도는 아무나 하는 것인 줄 알았남. 그래 별은 몇 개요? 별 말입니까? 전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이 친구 초범이랍니다. 순간 중호가 창습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난 아니라고 했잖소. 난 유괴범도 아니고 강도도 강간도 공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요. 있다면 그놈을 한 번 두들겨 뺀 것 뿐이란 말이요. 난 지금 누명을 썼을 뿐이요. 난 절대 죄수가 아니야. 순간 방 안의 사람들이 모두 기덕거리며 웃었다. 야 이 병신 새끼야. 여기 들어와서 나 정말 죄를 지은 나쁜 놈이요. 하고 인정하는 놈들 있는 줄 아나? 전부 다 죄없다고 앙탈하는 놈들 뿐이요. 하지만 내놈은 관상을 보아하니 나 같은 강도는 아닌데 어째 강간 유괴에 폭행 공갈 다 들어갔냐? 중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이놈아 강도는 너 같은 쌍판떼기로는 안 되는 것이요. 적어도 낯짝에 칼자국 하나는 있어야 하는 배비요. 너 같은 쌍판떼기는 좀 도둑도 어렵지. 곧 취침 저모 시간이 되니까 잔소리들 하지 말고 방안 정리하도록 해. 그러자 방안의 사람들이 이것저것 무언가를 정리하고 창문을 향해 두 줄로 앉았다. 중호와 창습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중호는 쥐고 있던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난 여기서 살겠어. 좋다고. 여길 벗어나게 되면 백영옥을 반드시 죽여버리고 다시 올 거야. 반드시. 중호가 이를 악물고 신음하듯 중얼거리자 모두가 하나같이 중호를 쳐다보았다. 중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생전 처음 입어본 푸른 죄수복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가을 안개 4. 가을 안개 구치소에 옮겨서 수감된 이틀 후 재승과 혜연이 함께 면회를 왔다. 그들은 머리가 깎여지고 푸른 죄수복을 입은 중호를 보고 아연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면회 오지 마라. 그리고 혜연이는 더욱 와서는 안되고 말이다. 그게 나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해. 뜻밖에도 이곳 생활이 나에게는 오히려 마음 편하고 견딜만 하니까 말이다. 중호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오전에 어머니 면회를 했다. 차마 내 얘기는 하지 못했고 조금 위로만 해드렸을 뿐이야. 어제는 너희 동네 연탄가게 박씨 아내를 찾아갔었어. 내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형사들이 다녀가서 알고 있었다는구나. 곧 합의를 해줄 것 같은 눈치였어. 고맙다. 재성이 내 은혜는 내 결코 잊지 않으마. 역시 너는 내게 보배 같은 친구야.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 않잖아. 내 원망이 들 때도 있을 거야. 무조건 무릎 꿇고 용서받고 싶은 심정이다. 재성은 잠시 말을 끊으며 눈물을 지었다. 자식 임마 무조건 고맙단 말이다 하여튼 이제는 오지마. 그딴 소리를 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소리로 알고 칵 죽여버린다. 너 꼭 그런 말을 해야겠니? 얘기 몇 마디를 나누는 사이 면회 시간은 벌써 끝나고 있었다. 그동안 혜연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중호를 바라만 볼 뿐이었다. 중호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상습이 중호에게 잽싸게 다가와 앉았다. 누가 온 거야? 누가 왔어? 중호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친구들, 남자, 여자, 각 한 명씩 먹을 것 좀 사느라고 하지 그랬어? 상습의 말에 중호는 다시 웃었다. 그리고 창살 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내다보았다. 무슨 말인가 잔뜩 하고 싶었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할 말을 모두 잊어버리는 듯 했다. 그러나 중호는 지금도 이상하게 여전히 영옥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첫 동정을 바친 여인이라는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냥 단 한 번 모습만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치솟아오려고는 했다. 그 무렵 영옥은 완전히 감금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방문 밖으로 튼튼한 자물쇠를 만들어 놓고 열쇠는 창렬이 직접 가지고 출퇴근을 했다. 그 때문에 2층 영옥의 방은 완벽한 감옥으로 변해 있었다. 도시락을 방에 들여다 놓고 재래식 요강을 들여 놓은 후 창렬은 항상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둔탁한 소리로 방문을 잠그고는 했다. 영옥은 서서히 미쳐가는 듯 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을 정도였다. 침대 위에서 하루 종일 누웠다 앉았다 할 뿐이었다. 창렬은 퇴근 시간에는 어김없이 돌아왔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요요히 2층으로 올라와 그제서야 열쇠를 풀었다. 그러면 가정부 미자는 어김없이 밥상을 들고 뒤따라 들어왔다. 영옥이 식사를 하는 사이 미자는 요강도 비어오고 방안도 대충 정리를 한다. 영옥은 그런 하루하루가 너무도 지겨웠다. 난 죽고 싶어요. 어색 죽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은 고의적으로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집 마주도 완전하게 당신 것이 되는 거니까 말이에요. 차라리 자살할 테니까 나를 내보내줘요. 영옥은 창렬에게 애원을 하고 있었다. 당신은 내 어금니 같은 아내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군. 당신같이 다루기 힘든 여자는 처음 보았소. 지독한 여자야. 하지만 나한테는 통하지 않아. 용납할 수 없어. 기어코 내 어금니로 만들고야 말겠소. 창렬은 다시 바늘을 꺼내왔다. 그리고 사정없이 또 넓적다리를 찌르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찔린 곳이 도시나서 곪아있는 데가 많았다. 그곳을 다시 찔린 영옥은 그냥 그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었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그래요.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제발 찌르지만 말아요. 영옥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리까지 했다. 자신이 점점 비참해서 가는 것보다도 바늘 끝의 고통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어쩔 수 없는 게 나약한 여자의 인내였다. 영옥은 기진한 상태에서 한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는 동안 영옥은 거의 완전하게 변해 있었다. 장렬의 눈빛만 달라도 벌벌 떨었다. 그럴 무렵 검찰에서 출동 요구 통지서가 영옥과 장렬 앞으로 날아들었다. 장렬은 검찰에 가는 날 영옥을 애써 품이 있게 꾸미려고 노력했다.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영옥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영옥은 그가 시키는 대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장렬의 손에 이끌려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하고 있었다. 영옥은 마냥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복잡한 거리, 수많은 차량과 인파가 몹시 활기 있게 보였다. 영옥은 새삼 그런 것을 느끼는 듯 밖의 성경을 몹시 부러운 눈빛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그들이 탄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영옥은 장렬을 돌아보았다. 장렬의 눈빛은 다시 악마의 눈빛처럼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영옥은 다시 전율을 느꼈다. 장렬이 잡아 이끄는 대로 차에서 내렸고 장렬이 걷는 대로 따라서 걸었다. 검사의 방문 앞에 도착한 영옥은 포승줄을 묵히고 수갑을 찬 죄수가 되어 다가오는 중호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영옥은 그냥 외면을 했다. 교도관이 중호의 몸을 밀어 검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장렬은 다시 영옥을 돌아보았다. 알겠지? 그렇지 않으면 넌 오늘 밤 나한테서 결코 견뎌내지 못할 거야. 알겠지? 그는 다시 낯은 소리로 다짐을 했다. 그러고 나서야 장렬은 영옥을 앞세우고 검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중호는 묶인 채 교도관과 함께 한쪽 긴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영옥에게 검사가 직접 신문을 하기 시작했다. 이름부터 상세히 차근차근 물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럼 먼저 여주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전화를 했던가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곳에 가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 혼자 내려가겠다고요. 돈은 얼마 요구하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경황이 없어서 곧 경찰이 들이닥칠 거라고 저와 민정이를 제 차에 태우고 떠나라고 했지요. 칼을 들이댔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영옥은 들릴듯 말듯 힘들게 대답을 하고 있었다. 그때 중호가 벌떡 일어났다. 백영옥씨,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교도관이 사정없이 잡아채 중호를 다시 자리에 앉혔다. 검사는 그런 중호를 잠시 건너다 보았다. 그리고 이내 다시 묵기 시작했다. 처음 강간당한 곳은 어디에서였나요? 영옥은 고개를 숙였다. 부산 동네 온천에서 어떻게 반항을 했습니까? 영옥은 창렬을 돌아보았다. 순간 창렬이 영옥의 손을 쥐었다. 무언가를 암시하듯 얼마나 꼭 쥐었는지 영옥의 표정이 창백해졌다. 칼을 들이댔어요. 과도를 말이에요. 잠들어 있는 아이가 깨어나 놀랄까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당했어요. 그리고 제게 돈이 없는 것을 알고는 집으로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더럽혀진 몸으로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보습함 열쇠를 주었고 그는 협박을 한 뒤 떠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영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다. 중호는 사례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대질신문이 아니라 일방적입니다. 그럼 내 결백은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 건가요? 다시 또 수십 번 얘기해도 무엇 때문에 내 진실은 10분질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중호가 마구 소리를 질러서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뻔뻔스럽군. 범죄자들 말 잘하는 솜씨에 질린 나라고. 때리고 나가요. 검사는 교도관에게 데리고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순간 중호는 검사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호루라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자 교도관과 검찰청 경비들이 순식간에 검사의 방으로 달려왔다. 중호는 악을 쓰는 도중 뒤통수에 심한 충격을 받으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는 중호의 몸뚱이 위로 여러 명의 발길이 한꺼번에 사정없이 몰리고 있었다. 영옥은 벽에 붙어선 채 한 발 자극도 움직이지 못했다. 심장이 곧 멎는 것 같이 터져나갈 듯 아팠다. 역시 한쪽에 휘둥그레진 모습으로 서있던 검사는 영옥과 장렬에게 나가라는 신용을 해보이고 있었다. 영옥은 기절한 중호의 손이 다시 뒤로 묶여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중호는 마치 짐승 다루어졌다.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사람의 모습도 아니었고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대접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영옥은 장렬에 의해 이끌려 나오며 보이지 않을 때까지 중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당신은 역시 내 아내야. 잘했어. 장렬은 기분 좋은 듯 연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영옥의 표정은 몹시 굳어 있었다. 장충동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내내 영옥은 손끝만 내려다보았다. 신이시여.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아니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난 아무것도 부를 수가 없어. 죄인이야. 난 어떤 신에게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인이야. 영옥은 울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소리치며 실컷 통곡이라도 해야만 마음이 풀릴 것 같았다. 그러나 영옥은 무서우리만큼 장렬에게는 그 어떤 표정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구치소로 돌아온 중호는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었다. 얼굴은 물론이고 온몸에 피망 자국이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옥신그리고 아팠지만 중호는 단 한 번의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벽에 기대앉아 묵묵히 있었다. 그러나 교도관이 나타날 때는 평소처럼 재빠르게 원위치에 앉는 것도 잊지 않고 있었다. 야 인마. 망 봐줄 테니 영 죽겠거든 누워. 여기 억울하지 않는 놈이 어디 있냐. 다 억울한 놈들 뿐이요. 903호가 턱을 연신 만지며 안 됐다는 듯 중호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있었다. 그때 중호 곁에 있던 사형수가 중호를 툭 건드렸다. 그는 여전히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그대로였다. 나는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요. 그러나 이곳에서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특히 자존심이라는 것은 단 한 치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요. 나도 당신만큼 억울해요. 난 내 약혼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었소. 진심으로 말이요. 그러나 그 약혼녀는 내 진심을 이용하여 나름대로의 애욕과 허용을 채우기에 바빴지요. 내 약혼녀는 인간이 아니라 구미오였소. 난 그 구미오를 죽인 거요. 그것도 영영 살아나서는 안 되겠기에 다시는 살아날 수 없도록 무참하게 죽인 거요. 그 구미오는 내 어머니를 자살하게 만들고 나까지 사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지도록 만들었소. 그런데도 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소. 난 두려워요. 당신보다 더 두드려 맞아도 아니 매일 그렇게 맞아도 난 사형수만 아니었으면 좋겠소. 적어도 당신에게는 나처럼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같은 것은 없지 않소.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손목에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하는 고통도 없지 않소. 국선 변호사 다 소용없는 일이요. 하지만 난 개인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개인 변호사만 사면 적어도 사형만은 면할 텐데 말이요. 그는 무릎을 세우고 다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중호는 그런 그를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그때 우창습이 중호의 귀에 대고 가만히 속삭였다. 저 친구 내일 이감 가는 모양이야. 저 친구에 비하면 우린 모두 행복한 죄수들이지. 창습은 이야기를 하며 긴 한숨을 내리 쉬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옥은 다시 2층 제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놈은 이제 한 10년쯤 푹 썩을 것이구만 아주 시원해. 묵은 체층이 모두 내려가는 기분이야. 창렬은 연신 술잔을 기울이며 몹시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영옥은 창렬이 술에 골아떨어져 잠이 들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연희야 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몹시 죄스럽고 욕되게 생각되어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하늘에 부끄럽고 땅에 부끄러울 따름이야. 그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오직 채연이 너뿐이야. 상경에 다오 너는 기원씨가 돌아오지 않는 한 결코 서울 땅을 밟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발 한 번만 상경을 해다오. 신문을 보아서 알겠지만 난 결국은 그렇게 미물 짐승만도 못한 것으로 변해버렸소. 친구네는 나를 이해하리라 믿어. 아니 이것은 이해를 가지고 논할 성질일 것이 결코 아니야. 나에게도 빚지 못할 사정이 있었노라고 변명하고 싶을 뿐이야. 피곤하고 아프단다. 모든 게 다 아파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야. 부디 상경에 다오 영옥슴 영옥은 다음날 장렬이 출근한 뒤 가성부 미사를 불러올렸다. 장렬은 영옥을 감금시키는 대신 이제는 회사원 한 명을 집으로 출근시켜 영옥을 감시하게 하고 있었다. 그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시켰기 때문에 영옥은 어쩔 수가 없었다. 오늘이고 내일이고 시장보러 갈 때 가지고 가서 붙여 그리고 만약 이것을 고사질러 하는 날에는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았지? 영옥은 다시 미사에게 다짐을 했다. 뜻밖에도 영옥이 연이에게 그런 편지를 보낸 지 닷새 만에 연이가 급히 상경을 하였다. 그것도 창렬이 있는 일요일 한낮이 기울 때였다. 꿈자리도 쥐숭숭하고 모임도 있어서 상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옥이가 아주 안 좋아 보이는군요.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이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장렬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있었다. 시인께서 오신 것을 환영할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더 고통을 받아야 하지요. 인간이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을 때 받는 대가가 어떤 건지 더 깊이 깨우쳐야 합니다. 이게 내 마음이고 내 행동입니다. 돌아가시지요. 창렬은 눈을 부럽뜨고 연이를 노려보았다. 그러나 연이는 조금도 동요하는 빛이 없었다. 그냥 일어나며 영옥에게 성경책 한 권을 내밀었다. 낮이나 밤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 읽으면 좋은 약이 될 거야. 그럼 나 갈게. 영옥은 눈물이 글성한 표정으로 연이가 내미는 성경책을 받아들었다. 연이는 변함없이 창렬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한 뒤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연이는 그곳을 나와 바로 구치소로 향하고 있었다. 영옥의 표정에서 연이는 무언가를 뚜렷하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면회실로 나온 중호는 뜻밖이라는 듯 연이를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피망자국과 상처가 제법 남아있었다. 신문을 보았어요. 그러나 난 분명한 것을 알지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요. 용기를 내요. 그리고 천천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연이의 말에 중호는 피식 쓴 웃음을 지었다. 해결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끝이 났지요. 그러나 시인께서 찾아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십시오. 시인의 친구이신 백영옥 씨를 보는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친구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게 역력해요. 난 오늘 그 남편의 감시하에 10여분 정도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왔어요. 영옥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제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제 운명은 백영옥 씨의 6살 난 어린 딸을 만나면서부터 헤어나지 못할 수렁으로 깊이 빠지고 말았지요. 제 인생은 완전하고 깨끗하게 끝이 난 겁니다. 난 지금 도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곧 변호사를 선임하겠어요. 친구와 당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변호사요? 필요 없습니다. 중호는 몸을 돌렸다. 그러나 문득 며칠 전 이감을 간 사형수 곽신호가 생각났다. 중호는 다시 연희의 앞으로 다가갔다. 여기수는 한치의 자존심도 허용되지 않지만 남겨서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좋습니다. 변호사? 그것도 유명한 인류 변호사를 선임해 주십시오. 연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중호는 다시 돌아와 휑하니 그곳을 나갔다. 그런 중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연희도 발길을 돌렸다. 하늘과 땅,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태초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원자를 안겨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러나 저들의 아픔과 고독에 대해서 그리고 원자에 대해서는 누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결코 하늘이 땅이 아는 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밖으로 나온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여운 사람들. 연희는 다시 오던 길을 터벅터벅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시인 채연희가 돌아간 뒤 나흘 만에 중호는 변호사의 특별 접견을 하게 되었다. 교도관을 따라 접견실로 가는 도중 중호는 다시 사형수 곽진호를 생각하고 있었다. 한밤중 소리 죽여 그는 울었다. 그것도 폐부에서 피를 토해내듯 하는 절규였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었다. 그는 개인 변호사만 선임하면 무기나 15년형으로 떨어질 수 있고 손목에 항상 채워져 있는 수갑도 풀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며 그는 늘 눈물을 짓고는 했다. 접견실로 들어서자 검은 서류 가방을 옆에 놓은 중년 신사가 안경을 지켜올리며 중호를 쳐다보았다. 난 박 변호사여. 만나게 된 것을 깊은 인연으로 생각하오. 오늘부터 나는 당신을 위해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소. 박 변호사는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중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중호는 그가 내민 손을 가볍게 두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그가 가리키는 맞은편 의자에 가서 앉았다. 하중호 씨의 일은 몹시 흥미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소. 여류 시인 채연희 씨한테 간단하게 들었지만 난 대단한 사건을 맡았다고 생각하오. 중호는 그가 서류를 책상 위에 꺼내놓자 우선 의자를 그의 앞으로 더욱 당겨 앉았다. 변호사님, 저 대신 맡아주실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시인께 변호사님이 필요해서 손님해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 여기서 이감된 사형수 곽신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착하고 가여운 사람입니다. 박 변호사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며 몸을 뒤로 젖혀 중호를 의아하다는 듯 건너다 보았다. 가여운 것은 당신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다시 안경을 지켜올리며 말을 꺼냈다. 변호사님, 판사나 검사를 하시는 동안 또는 변호사가 되어 오늘에 이러신 순간까지 사형수에 대해 인간적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이지만 과연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계십니까? 저는 처음으로 사형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서 죽음의 모습을 보았고 죽음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결코 살인마가 아니었지요. 그는 저보다 몇백 배 더 가엾고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소원하는 개인 변호사 선임을 죄임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나요? 아직까지 종교라는 것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했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판결을 받는 순간까지 변호사를 하늘같이 믿지요. 하중호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모든 진실이 새롭게 밝혀질 수도 있는데 말이요. 중호는 머리를 가로줬다. 저에게 주어진 단 한 분의 이 귀한 기회를 죽음 속에 있는 글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 저는 밖의 생활에 신물이 났습니다. 이곳 생활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요. 이상한 청년 1호군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후회하지 않겠소? 절대 후회하지 않겠소. 그럼 위임을 받아야 하겠소. 그리고 다시 최연희 씨에게 연락해서 결정한 후 연락해 주겠소. 변호사 접대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을 맺었다. 중호는 오랜만에 몹시 가벼워지는 마음이었다. 사형수가 사형을 면하고 일반 죄수와 똑같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하루아침에 금덩이를 줍는 행운보다 몇백 배 더한 행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흘 후 중호는 그 요청대로 변호사가 곽진호의 변호를 맡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중호는 방안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뵙일 수가 없었다. 이놈이 이거 아주 멋있는 놈이요. 강도치구 영국신사 같은 놈이요. 짜식. 잘했다. 이놈아 나 역시 그놈 때문에 요즘 소화가 잘 안되던 참이었다. 짜식. 903호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었다. 넌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 모두 1221호를 위해 기도해 주자. 이놈아 아주 멋있는 놈이야. 정말. 창습은 무릎을 꿇으며 방바닥에 엎드렸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공교롭게도 창습은 곽진호와 똑같은 죄를 지었다. 그러나 진호의 약혼년은 살해되었고 창습의 약혼년은 살아있다는 차이점뿐이었다. 그 차이점이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을 창습은 수도 없이 실감하고 있었다. 또 같은 배신자들을 그렇게 철회한 게 그들에게는 영원히 씻지 못할 죄악으로 남게 되었다. 그 때문인지 창습은 더욱 곽진호의 일에 신경을 쓰고 있던 참이었다. 이제 곽진호는 절대 사형당하지 않을 거야. 창습은 중얼거리듯 이야기하며 일어나 사물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꼭꼭 접은 것을 불구는 머리카락 두 가닥을 손끝으로 집어들었다. 사형수 머리카락은 재수 있다고 해서 창습은 이야기를 하며 빙긋이 웃었다. 죽일 놈 그 와중에도 그것을 준비해두었군. 인마 너도 칼 끝에 조금만 더 힘이 들어갔으면 지금 살인범이 되어 수갑을 차고 앉아있었을 것이요. 재수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살인몰면한 줄 알아. 이놈아 진호나 너나 내용도 똑같고 단지 그것뿐이요. 방안은 갑자기 화기애애해졌다. 모두가 어떠한 말에도 그저 싱글거릴 뿐이었다. 그 무렵 재성은 그곳 구지수 앞에 와 있었다. 중호의 어머니 강여인이 기소중지로 그날 출소하기 때문이었다. 연탄가게 박씨 아내에게 재성이 두 번을 찾아간 뒤에 얻어낸 결과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강여인이 먼저 그곳을 나왔다. 어머니 재성이 쫓아가 강여인이 안고 있는 조그만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강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고개를 푹 숙였다. 어머니 이제부터 용기를 내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자 가시지요. 재성은 강여인의 등을 밀었다. 중호는 내 얼굴을 끝까지 안 본다고 하던가 끝내 용서하지 않을 테지. 강여인이 발자국을 떼어놓으며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집에 가서 말씀드리지요. 재성은 다시 침울해지는 표정이었다. 가까스로 택시를 잡아 상신동 강여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재성은 내내 말을 하지 못했다. 강여인은 집에 들어서면서도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러나 소식을 듣고 있었던 집조인 아내가 쏜살같이 달려나왔다. 혼자 사시니 이해는 하지만 다 큰 자식을 앞에 두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세상에 어머니 위자료 만들려고 강도지까지 하게 만들다니 이러고도 하늘에 얼굴을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순간 강여인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주머니 강도짓을 한 게 아니라 누명을 쓴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하여튼 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데 방구에서 속히 나가주었으면 좋겠어요. 주인집 안에는 계속해서 심한 모욕을 주고서야 돌아갔다. 강여인은 퇴마루에도 간신히 앉아있을 정도였다. 기다시피 하여 방으로 들어간 강여인은 재성의 손을 끌어다 잡았다. 어쭈된 일이요? 무슨 일인가? 자세히 이야기해 주게. 강여인은 창백해진 입술을 바르러 떨었다. 재성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대충 이야기해 주었다. 재성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차라리 한꺼번에 앓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재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강여인은 그대로 실신해 버렸다. 재성은 그런 강여인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 또 한바탕의 소동을 벌여야 했다. 재발 이러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강해지셔야 합니다. 이러시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지 못해요. 부디 모든 일에 강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먼저 중호를 면회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재성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취미로 오르는 부하 때문에 얼굴은 일그러지고 있었다. 중호의 집을 나온 재성은 누구와 한바탕부터 싸움이라도 실컷 하고 싶은 생각이었다. 세상 사는 것은 결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재성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맑은 밤하늘은 하나 둘씩 별을 드러내 놓고 있었다. 젠장 재성은 다시 침을 모두어 한쪽에 탁 뱉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중호는 허락을 받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소식 없이 마냥 세월만 넘길 수가 없었다. 더더구나 순박하기만 한 정의의 부친 김씨에게 소식을 아예 끊는다는 것은 차마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다. 한참 동안 펜을 들고 생각하던 중호는 천천히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버님 인자하신 은혜를 받고 그곳을 떠나온 지 벌써 두어 달이 다 되어가는 듯 하옵니다. 그동안 아버님 어머님 기체 후 일양망강하시옵고 애기와 애기 엄마도 건강한지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학업에 열중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이던 끝에 알려야 되는 게 염려를 덜어드리는 일 같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금 죄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짓고 학업도 중단한 채 이렇게 감금되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몇 년 징역을 받게 될 시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아버님 정애나 애기는 아버님께서 잘 선처하십시오. 그러나 좋은 것으로 시집보내는 게 아버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나쁘고 악한 놈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애에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구치소에서 하승호 올림 중호는 짧게 쓴 글을 접어 교도관에게 내밀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막상 김씨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몹시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중호는 김씨의 두꺼운 손과 검게 걸린 이마에서 고향의 성을 되찾는 듯 했었다. 그에게서 풍기는 땀 냄새는 마치 옛날 할아버지의 그 냄새 같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중호에게 교도관이 다시 찾아와 면회를 알려주었다. 귀찮은 자식 오지 말라고 했는데 중호는 재승에게 하듯 혼잣말로 투덜그리듯 중얼거렸다. 재승이 면회 온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면회실로 들어선 중호는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뜻밖에도 강여인이 바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강여인은 중호가 들어서서 면회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중호는 쇠창사를 붙들고 소리를 질렀다. 강여인은 무릎을 꿇은 그대로 마냥 통곡을 하였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건 제 운명일 뿐입니다. 어머니 옛날 할머니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대추를 목에 글고 피투성이가 되어 태어났다시오. 그때 할머니께서 손자가 하나만 더 있어도 갖다 버려야 될 자식이라고 했다는 거 저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큰어머니가 왜 우리를 버렸는지 아세요? 제가 피 묻히고 태어난 놈이라 살기가 있어 큰일 낼 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그런 복잡한 제 운명을 겪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중호는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오히려 강여인을 위로하려고 했다. 그러나 강여인은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대로 절규만 할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면회를 끝내는 벨 소리가 울려왔다. 어머니 이제는 면회 오시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론가 이사가서 사세요. 부탁이에요. 중호가 뒷걸음질로 나가며 외치듯 하는 소리였다. 그때까지도 무릎을 꿇고 있는 강여인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자 중호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두 주일이 지나자 중호는 공소장을 받았고 첫 재판에 출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늘 명랑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형법 제 257조 283조 320조 329조 333조 334조 중호는 공소장에 있던 자신의 죄에 대한 사항을 머릿속에 거의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 법률에 의해 자신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 출정을 하면서도 중호는 내내 싱글거렸다. 중호는 법정에 서서도 모든 것을 쉽게 그리고 시원하게 수긍해 버렸다. 그것에 반대해서 싸워야 할 어떤 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디까지 얼마만큼 끌려가는가 오히려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병신 같은 자식 그렇게 시원하게 시인하면 누가 집행유예라도 시켜준다고 하던 하는 짓거리하고는 심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호에게 구백사무가 주먹을 쥐어 보이며 핀잔하는 소리였다. 법원에서 돌아왔을 때 중호는 다시 면회 신청을 받게 되었다. 이 자식아 누가 됐든 간에 왔거든 변호사 사달라고 하는 거요. 빚이라도 얻어서 사야 되는 게 있단 말이요. 다음 나들이 가기 전에 속히 정하라고. 중호의 등 뒤에 대구 구백사무가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중호는 교도관을 따라 면회실로 갔다. 그곳에서 대기하는 동안 중호는 문득 영욱을 돌렸다. 그것도 뽀얀 피부의 알몸인 영욱의 모습이었다. 중호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 교도관을 향해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그의 수번이 불려졌고 그는 지정된 면회실로 다가갔다. 면회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뜻밖의 방문자에 깜짝 놀랐다. 여려한 가름에 넘어 동터의 김씨였다. 아버님 중호는 그를 향해 가까이 다가섰다. 이놈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를 제일 먼저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인들 일어나지 않겠나? 홀로 계신 노무께서 얼마나 심려를 하셨겠나? 큰일 할 놈은 쓴맛 한맛 다 보아야 하는 법이요. 아무 생각 말고 몸이나 잘 돌보라고. 중호는 김씨를 건너다 보았다. 순간 예전의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다. 중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끝내 참지 못했다. 자네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악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요. 난 그것을 알고 있어. 여하튼 밖의 일은 추호도 마음 쓸 거 없네. 그리고 정애하고 아이놈은 잘 있네. 하렙이라고 이름 하나 지어주고 왔지. 영재라고 했다네. 그를 봬도 여량에 나가서 백미 소말값 주고 지은 이름이요. 돌림살을 몰라 그냥 지었는디. 귀히될 놈이라네. 여하튼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부르다가 호적에 올릴 때 새로 하나 짓게. 김씨는 울고 있는 중호를 위로하듯 계속해서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다. 중호는 그의 투박한 어깨에 기대어 한없이 울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았다. 그런 중호를 김씨는 잠시 말문을 닫으며 허탈한 표정으로 건너다 보았다. 그때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요 앞에 있는 여관에서 자고 내일 한 번도 올 테니까 어서 들어가게나. 김씨는 코끝이 시끈해지는지 목매는 소리를 하며 먼저 뒤돌아 나갔다. 다음날 김씨는 일찌감치 다시 면회를 왔다. 아버님 절대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보내세요. 제 일은 잘 될 겁니다. 중호는 한결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었다. 김씨는 연신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그러나 전날과는 달리 말이 없었다. 그저 안쓰러운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인지 김씨의 눈은 충렬되어 있었다. 몹시 피곤해 보이십니다. 꼭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이놈아 자식이 감옥살이를 하는데 편한 부모가 어디 있어? 사위도 자식임에 틀림이 없는데. 김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게 김씨가 보인 최대한의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김씨는 중호에게 오직 건강을 조심하라는 말만을 거듭 당부하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독한 싸구려 담배만 계속해서 피워댄 때문인지 김씨는 입안이 몹시 칼칼했다. 그리고 다시 여량 가룸의 너머로 향하는 발길이 무거웠다. 시인 연희가 장충동으로 다시 영옥을 찾아온 것은 이십여일이 훨씬 지난 뒤였다. 연희는 거의 감검되어 있다시피 한 영옥의 모습에 심한 연민이 치조졌다. 영옥은 눈에 띌 정도로 수척해 있었다. 2층 재방의 창가에 앉아 하루종일 창밖을 내다보는 게 영옥의 생활을 전부였다.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거야? 외출이 안 돼? 연희의 말에 영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미워도 사람에게는 최소한 사람 대접을 해주는 게 도리 아니니? 연희는 침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영옥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오히려 빙긋이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괜찮아. 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 우선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 고문을 당했던 독립투사들을 생각했어. 전기고문, 손톱을 빼는 고문, 대바늘을 사용해 살을 이것저것 찌르는 고문, 그런 것들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버텨낸 우리 조상들의 무한한 인내를 생각한 거야. 난 가늘고 예리한 그 바늘 고문을 당했어. 독립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야. 한 사람의 개인적인 독선 때문이지. 그것도 아주 포악한 독선 말이야. 난 내가 받은 그 고문을 받으며 내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 그 다음에는 중호씨를 생각했지. 못 견디게 그립고 또 그리워. 그는 백영옥의 철저한 희생물이 되고 말았지만 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 백영옥이 진심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하루 종일 몸부림치고 있어. 지금 이 고통의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게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며 연희는 다시 눈물이 글썽해지는 영옥을 들여다보았다. 영옥이 너는 고통과 아픔을 남보다 더 진하게 겪어야 할 만큼 너무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이 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연희는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며 얇은 시집 한 권을 꺼내 영옥에게 주었다. 그것은 연희가 조그만 노트에 손수 시를 적어넣고 사파까지 곁들인 아주 예쁜 시집이었다. 성경도 읽고 그리고 울적할 때는 이것도 읽어봐. 내가 좋아하는 선배들의 시를 모아본 거야. 영옥은 연희에게 그것을 받아들었다. 자주 올 수 없겠지? 중호시 면회나 하고 가소어 부탁해. 영옥은 그렇게 말을 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연희가 장충동을 떠난 뒤 한 시간도 채 못 되어 장렬히 들어왔다. 그는 다급한 모습으로 영옥이 있는 2층으로 먼저 뛰어올라갔다. 여주 시인이 왔었다지? 무슨 얘기를 했나? 한통속이니까 그놈이 이야기를 했겠지? 무슨 구제운동이라도 벌인다고 하던가? 장렬은 숨을 몰아쉬며 영옥을 노려보았다. 영옥은 그대로 창가에 시순을 둔 채 입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마치 장렬이 그 방에 들어왔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장렬은 영옥의 앞에 조저앉으며 화가 난 듯 영옥의 팔을 낚아챘다. 그때서야 심한 아픔을 느낀 영옥이 얼굴을 징거리며 장렬을 돌아보았다. 그 시인인과 무언가 하는 계집이 이곳에 드나드는 게 싫다고 했는데도 왔다는 얘긴가? 무슨 얘기를 했지? 그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당신이 기다려 주겠노라고 전달해달라 했나? 영옥은 벌겋게 달아오른 장렬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가로조었다.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자세히 얘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니 빨리 얘기하란 말이야. 장렬의 목소리가 서서히 고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내가 세상 살기 싫다고 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왜 살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했어요. 당신이 누구이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난 지금도 아무런 실감이 안 나요. 무엇 때문에요? 이 여편내가 미쳤나. 그래요. 난 미쳤어요. 미쳐가고 있어요. 당신의 고문에 견디다 못해 나는 지금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계집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맞아요. 난 더러워요. 분명히 더러워요. 당신이란 남자 때문에 난 더러운 여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나를 내보내 달란 말이에요. 이 몸 하나만 내보내주면 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여자가 또 있잖아요. 순간 장렬은 영옥의 얇은 원피스를 찢어내렸다. 너 같은 계집을 다루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난 너를 결코 내보내지도 않고 이혼 또한 절대 해주지도 않아. 넌 죽어도 내게서 떠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고. 장렬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흐두숨을 지었다. 그리고 찢어진 원피스와 속옷을 우악스럽게 벗겨내렸다. 영옥의 높적 다리에는 바늘에 수없이 찔린 자국이 검푸른 반점으로 남아있었다. 장렬은 침대 위에 썰어진 영옥의 몸을 타고 올라왔다. 그리고 양쪽 뺨을 수십 번 정신 못차리게 후려 갈겼다. 넌 지독한 아픔과 수모를 겪어야만 조금 사그라지더구나. 원하는 대로 해주지. 싹싹 빌며 애원하도록 말이야. 결국에는 말라 죽고 말걸. 그대는 여기서 나갈 수 있겠군. 아주 멋있는 관 속에 누운 채 말이야. 영옥은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찝찔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계속해서 넘어갔다. 코피가 터진 모양이었다. 장렬은 정신없이 영옥의 야윈밤을 후려 갈겼다. 영옥은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양쪽 볼이 실뿔긋게 달아오른 채 퉁퉁 부어오른 영옥은 견디다 못해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육중한 장렬의 체중이 영옥의 배 위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숨이 막혀 울 수조차 없었다. 절교하던 목구멍 속으로 빗덩이만 꿀꺽꿀꺽 숨가쁘게 삼킬 뿐이었다. 장렬은 영옥의 배 위에서 일어나 나갔다. 영옥은 누운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체중구를 그냥 지켜보시기만 할 건가요? 아버지, 어머니는 영혼도 없으세요? 영혼도? 영옥은 알몸 그대로 엎드렸다. 순간 죽음의 유혹이 강하게 영옥을 향해 다가왔다. 차라리 죽음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리란 생각이 들었다. 영옥은 엎드린 채로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연이에게서 받은 성경책 속에 붉은 밑줄이 거어져 있던 구절을 되새기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주여, 주의 노로 나를 체크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마 없어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어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고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소원이 주의 앞에 있어 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수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쇄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물을 놓고 나를 해야려는 자가 궤약한 일을 말하며 주여, 나를 부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영옥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품에 평화로이 안기고 싶고 밤새워 위로받고 싶었다. 그러나 주위에는 위로를 베풀어 줄 리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한편 중호는 면회 온 어머니 강여인을 만나고 있었다. 앞으로는 절대 면회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이제는 제게 어떤 희망도 갖지 마세요. 저는 몇 년을 이곳에서 보내야 될지 몰라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직 젊으시니까 충분히 살아나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두 번 다시 오지 마세요. 어머니도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을 뿐입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강여인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으며 마냥 훌쩍거리고 있었다. 그날도 강여인은 끝내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면회를 끝냈다. 중호는 우울했다. 그것은 어머니 강여인을 만나거나 생각할 때마다 생기는 병과 같은 버릇이었다. 목석처럼 오독하니 앉아 마냥 방바닥만 내려다보던 중호는 교도관에게 집필허가 신청을 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해야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인 선생님 귀하 일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머릿속에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도 선생님은 과수원을 거닐거나 길목의 꽃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하시겠군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은 바로 평화의 모습 그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모습이지요. 선생님, 백영옥 씨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요.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는 여인의 안부가 이 순간 제일 궁금하게 느껴집니다. 제 자신도 참으로 아이러니컬합니다. 선생님, 언어철학가는 사랑을 우리의 삶에 늘 따라다니며 현재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의 동혐에는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지옥의 구릉으로부터 어둠과 두려움의 독사들이 토해내는 무서운 독액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방울서서 목마른 영혼 위에 떨어지면 그 영혼은 거기서 잠시 취하게 되고 말입니다. 지금은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한결 폭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옥 씨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여유를 가지면서부터 오히려 제 마음은 어떤 안정과 평화가 다가와 오히려 여읍은 그리움마저 생기게 합니다. 선생님, 아름다우신 시인 선생님 이제는 모든 것을 달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마음의 자세가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러져버린 가수에서 비로소 싹을 서서히 튀어볼 용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영옥 씨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저에게 면회를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원망도 회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시인 선생님, 두서없는 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내내 아름다움을 잃지 마십시오. 그럼 하숭오 올림 중호는 창가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르름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지만 여하튼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푸르름이 마치 신비의 세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가을랑개 오, 영혼의 이름으로 강여인은 수원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었다. 마침 일요일이었으므로 재성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 강여인을 도와주고 있었다. 재성이 친구들과 먼저 트럭을 타고 출발한 후 뒤에 남은 강여인은 대충 청소를 마치고 서둘러 뒤따랐다. 강여인이 막 창신동 큰 골목을 빠져나와 벗어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강여인을 부르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뜻밖에도 그는 연탄가게 박씨였다. 박씨는 얼굴이 약간 검어 보일 뿐 실상은 몹시 유순한 사람이었다. 이리 와서 택시를 타요 할 얘기도 있고 말이요. 그는 평소처럼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 강여인을 끌어당겼다. 강여인은 힘없이 박씨가 이끄는 대로 택시에 올랐다. 수원까지 갑시다. 그는 무뚝뚝하게 한마디 내뱉은 후 내내 창방만 쳐다보고 있었다. 강여인 역시 내내 한마디도 없었다. 수원 비행장 근처에 얻어놓은 새집에 도착했어요. 강여인은 박씨를 돌아보았다. 박씨는 트럭이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을 보더니 불숙 봉투 하나를 강여인에게 내밀었다. 일간 한 분 오겠소. 마음 굳게 먹고 용기 잃지 말아요. 박씨는 타고 온 택시에 올라 휑하니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 달리고 있었다. 강여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리고 박씨가 맡기듯이 황급하게 쥐어주고 간 편지 봉투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날 밤 재성이와 그 일행들이 늦게서야 서울로 돌아간 다음 강여인은 혼자 오둑하니 벽에 기대 앉았다. 모두가 떠난 다음 밀려오는 적막감은 더욱 짙게 느껴지고 있었다. 강여인은 주머니에서 낮에 박씨가 쥐어주고 간 편지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편지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돈 30만원과 간단하게 몇 줄 적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강여인은 박씨가 쓴 편지를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벽에 그대로 기대 앉아 멍하니 창밖의 밤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강여인의 입에서 긴 한숨이 영겁고 흘러내왔다. 진하게 밀려오는 고독과 고통 때문인지 강여인은 몸이 바르르 떨려왔다. 중호는 호송차에 실려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고 있었다. 거리의 사람들 옷차림도 그랬고 낙엽이 다 된 입새를 하나 둘 흩뿌리는 마로니의 가로수도 가을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으면서도 중호는 시종일관 어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재성을 비롯한 친구들과 혜연의 모습 그리고 시인의 모습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이란 연병할 10년이라니 그것도 누명을 쓴 사람에게 말이요 같은 방의 903호 재소자가 밤새도록 되낸 말이었다. 그러나 중호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꿈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모든 게 한여름밤의 짧은 꿈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재소자들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에 도착하자 먼저 선거 공판이 시작되었다. 서너 사람인가가 나가고 나자 중호의 이름이 불렸다. 학교에서 들어온 진정서와 가증문제를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십시오. 결과는 중호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한 5년쯤 교도소에서 쓱을 것 같다는 예상이 그대로 적중한 셈이었다. 이제 선거 공판도 끝났으니 포승줄에 묶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었다. 법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시인 채연이었다. 중호가 편지를 보낸 이후 처음 온 면회였다. 면회실에 들어서져 연희가 빙긋이 미소를 지어보였다. 바쁘셨나 보군요. 편지는 받으셨지요? 중호는 모없이 쾌활한 표정이었다.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중재인의 모습 같지 않았다. 항소하세요.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겠어요.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만 있으면 말이에요. 연희야 이 말에 중호는 다시 웃어보였다. 항소 포기합니다. 번거로운 것은 딱 질색이니까요. 변호사를 산다고 해서 무죄가 밝혀질 가능성도 없고 말입니다. 모두가 괜한 허수고일 뿐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최선은 다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할 테니까 항소 포기하지 말아요. 부탁해요. 중호는 완강하게 머리를 칼로 저었다. 어찌 되었든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백영옥 씨의 소식을 알고 계신가요? 연희는 머리를 저으며 슬픈 눈빛으로 중호를 건너다 보았다. 장충동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통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끝나는가 보군요. 이한테는 상관은 없습니다. 5기로라도 제게 던져진 이 운명을 잘 견디어낼 것입니다. 악착같이 말이에요. 5년이 결코 긴 세월만은 아닐 것입니다. 책을 몇 권 차입했어요. 받아서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하겠어요. 항소 포기하지 말아요. 중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머리를 가로 저었다. 연희가 돌아간 뒤 교도관의 뒤를 따라 돌아오며 중호는 조금 마음이 풀리는 듯 했다. 마치 영옥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방으로 돌아온 중호는 미련 없이 항소 포기수를 냈다. 방 안의 모든 제소자들이 극구 만류했지만 중호는 더 이상의 번거로움이 정말로 싫었다. 묶여 재판받으러 다니는 것도 죽는 것만큼이나 싫었고 법정에 서서 다시 신문받듯 재판받는 것도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인생이기 때문에 구태여 1, 2년 빨리 나가려고 바둥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여튼 묘한 놈이요. 그 정도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마지막까지 몸부림쳐 보는 게 우리 죄수들 아니요? 아무튼 배짱도 두둑하고 뚝심도 있고 큰일 한 번 해먹을 놈이요. 903호의 말에 모두가 소리 없이 웃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중호는 또 강원도 여량에서 달려온 김씨와 면회를 하고 있었다. 소팔구 집 앞에 있는 논 대마식이 팔아서 돈 장만에 가지고 왔는데 재판이 끝났다는 얘긴가? 아주 끝난 것이요? 정말인가? 김씨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중호를 노려보듯 쳐다보았다. 예, 아버님. 이제 모든 것을 잊으시고 편안히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모든 게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착실하게 죄수생활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러니 돌아가셔서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십시오. 자네가 이런 곳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다는 말인가? 모든 것이 끝났다니 하는 수 없구먼. 내가 한 발 늦었네. 변호사를 살려고 논을 팔다 보니 늦었어. 미안하이. 김씨는 온 몸에서 힘이 빠진 듯 몹시 지쳐 보였다. 아버님, 이러지 마십시오. 아버님께서 이러시면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 봐. 5년 후엔 영재 그 녀석이 6살이요. 조금만 더 빨리 나오면 좋을 텐데. 김씨는 못내 쓸쓸한 듯 말 끝을 헐였다. 송호는 다시 김씨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문득 그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결코 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놀러 왔다. 그리고 김씨의 따뜻한 성에 스스로 묶여 떠날 수 없음을 새삼 느끼기도 했다. 그만큼 그는 투박하고 육중한 그른 바위 같은 사랑을 중호에게 아끼지 않고 보내고 있었다. 아버님, 아무 걱정 마시고 5년 동안만 영재하고 영재 엄마 잘 보살펴주세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제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아버님께 약속 드리겠습니다. 김씨는 중호의 깊은 생각에는 아랑곳 없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날씨가 얼씨년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겨울을 재촉하는 듯 가을비가 때없이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영옥은 점심때 목욕을 한 후 늘 하던 대로 내내 상가에 앉아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또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 겁니까? 어머니,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여주지 않아요. 제 마음이 그리고 이 몸이 말입니다. 이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영옥의 그런 정세 때문인지 2층 영옥의 방문이 감옥처럼 잠겨지는 일이 어느 때부터인가 없어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민정이가 방을 들락거리며 영옥을 부르고는 했지만 영옥은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시간 맞춰 식사가 올라오면 말없이 먹을 뿐이었다. 그런 영옥의 정세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되자 장렬은 오히려 만족한 모습이었다. 넌 어떤 형태로든 내 곁에 있어야 해. 회사에서도 내 아버지의 기억이 그리고 채취가 완전하게 사라져 줄 때까지 넌 내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모습을 난 제일 마음에 들어하지 아주 마음이 편하거든. 장렬은 소리 없이 웃으며 영옥을 들여다보고는 했다. 영옥은 장렬의 로봇이나 다름없었다. 옷을 벗으라면 말없이 벗었고 침대에 누우라면 누웠다. 그리고 초점 없는 시선을 마냥 천장의 향들 위에 박은 듯 맞추고 있었다. 장렬의 온몸이 땀도성이가 되어도 영옥의 몸은 로봇처럼 항상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장렬에게는 영옥의 그런 태도가 적어도 아주 말을 잘 듣는 온순한 로봇으로 변한 걸로 받아들였었다. 그런 영옥의 무릎 위에는 항상 성경책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갑자기 영옥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늦은 가을비가 더 억색에 퍼부어대는 것을 내다보고 있던 영옥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모양이었다. 그때 영옥의 방문이 두어분의 노크 소리와 함께 소리 없이 열렸다. 그러나 영옥은 방문 쪽으로 시선을 보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방문 앞에는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연희의 모습이 오뚝 서있었다. 아직도 걸치고 있는 레인코터에서는 물개가 축축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영옥아! 연희는 한 발자국 방 안으로 들어서며 낮이 간소리로 영옥을 불렀다. 그러나 영옥은 분명하게 연희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고 있었다. 아니 돌릴 수조차 없는 그런 목석 같은 모습이었다. 연희는 방문을 닫고 영옥의 앞으로 다가와 그대로 영옥의 발 아래 주저앉다 앉았다. 연희는 무릎 위 성경책과 함께 가지런히 놓여있는 핏기 없는 앙상한 영옥의 두 손을 움켜잡았다. 그리고 성경책 위로 얼굴을 묻었다. 연희는 혼이 빠져버린 듯한 영옥의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울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소리죽여 얼마나 울었는지 성경책의 까만 표지가 연희의 눈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연희는 가까스로 분노와 슬픔을 내서 참으며 일어나 침대가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영옥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영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영옥아 잘한다. 정말 잘 알고 있어. 내 슬픔과 충격이 하늘에 닿아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야. 결코 난 그것을 믿어. 그리고 너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를 꼭 돌아보실 거야. 꼭. 연희는 말을 하다 잠시 멈추었다. 영옥이 보일 듯 말 듯 머리를 가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영옥아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어려운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하신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영옥아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마. 연희는 가슴이 메어지는 듯했다. 무슨 말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결코 영옥을 위로할 수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영옥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방문을 열고 나가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또 몸을 씻기 시작했다. 수없이 비누를 풀어 씻고 또 씻었다. 연희 너는 몰라 넌 너무도 깨끗한 한 마리의 학이야. 그러나 난 병들고 더럽고 초해진 뜸부기에 불과해. 수렁 속에서 병들고 더러워 먹지 못할 것을 먹은 병든 뜸부기에 불과한 여자야. 난 더러워. 나는 내 스스로가 더럽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어. 난 더러워. 더러워. 영옥은 부지런히 몸에 물을 끼얹으며 계속해서 씻어댔다.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연희는 목욕탕에서 그치지 않고 들려오는 물소리를 뒤로 한 채 그냥 문을 나섰다. 영옥의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건 꿈이야. 꿈이 아니고 수는 절대 이렇게 엮여질 수는 없는 거야. 연희는 계속 비를 쏟아내리고 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 그렸다. 그 길로 구치소를 찾아간 연희는 중호의 면회 신청을 했다. 중호는 한결 명랑하고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우중충한 구치소 내에서도 그렇게 밝아보일 수가 없었다. 어젯밤 꿈이 무척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연희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반갑다는 얘기로 들려서 듣기 좋군요. 중호는 다시 활짝 웃어보였다. 요즘 선생님 시집을 친구로부터 선물 받았지요.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착실하게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여하튼 선생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은 제게는 굉장한 행운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마운 얘기예요. 행복하게 들리는 말이기도 하고요. 영옥 씨는 여전하겠지요? 이제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잘 되어서 언젠가 한 번쯤 면회를 와주었으면 하는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 순간연희는 아주 조그만 면회실의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그것은 스며 나오는 눈물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중호에게만큼은 시인은 시인다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게 잘 되겠지요? 모든 게. 진실한 기도가 있는 곳에는 꼭 아름다운 무언가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선생님 저 곧 어디론가 이감될 것 같습니다. 이감되어도 면회 와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가고 말고요. 꼭 잊혀지지 않을 만큼 찾아가겠습니다. 영옥이를 대신해서 말입니다. 정말 생활선생님은 아름다운 시인이십니다. 그리고 훌륭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연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무도 슬퍼 보이던 영옥의 경직된 표정이 가슴에 가득히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중호를 만나고 돌아오는 연희는 내내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다. 여주 농장에 도착한 것은 거의 하루해가 다 넘어간 뒤였다. 연희는 전혀 없이 몹시 피곤한 것을 느꼈다. 아무래도 신경을 너무 쓴 탓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냥 책상 앞에 앉았다. 그러나 통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다. 평소의 부럽대로 두어 줄이라도 아님 이내 찢어버리고 말 긁기라도 몇 줄 적어야 하겠지만 통 쓸말 말이 없었다. 혼이 나간 영옥의 모습만 더욱 뚜렷하고 크게 뇌리에 다가왔다. 주여 주여 통촉해 주시옵소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방황하고 있나이다. 부디 주어의 이름으로 용서하시옵고 주어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희는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장렬은 이미 연희의 방문 소식을 듣고 제법 어두워진 시간에 귀가를 하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장렬은 우선 영옥의 방으로 올라갔다. 영옥의 방은 그때까지 불이 켜져 있질 않았다. 영옥은 늘 그랬다. 장렬이 돌아와 스위치를 올려야만 방에 불이 켜지고는 했다. 영옥은 여전히 그대로 창가의 의자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어두워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여주에서 친구가 왔었다지 무슨 얘기했나 재미있었나 장렬이 침대가에 걸터 앉으며 영옥을 들여다보았다. 영옥은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다. 차마 쳐다볼 수조차 없는 얼굴에 짙은 그늘만 가득 할 뿐이었다. 정말 벙어리가 된 거야? 이건 도통 속 터져서 환상할 일이군. 도대체 뭐가 뭔지 얘기를 하라고 정말 벙어리가 된 거냐고 창렬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영옥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에게로 고개가 돌려지질 않았다. 저주해 저주한다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봐. 난 저주하고 있어. 짐승 당신을 저주해 저주해 영옥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그 말을 외쳐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뿐이었다. 말이 도저히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있었다. 창렬은 영옥의 팔목을 낚아챘다. 여주 그 옆연내가 뭐라고 하던가 정신병원이라도 가자고 하던가 언제 또 온다고 했지 말해 말하라고 창렬은 그대로 영옥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몇 번 영옥을 흔들어댔다. 영옥은 아무 힘없이 그가 하는 대로 보들립처럼 흔들렸다. 영옥은 다시 샹들리에의 불빛을 올려다보았다. 한 마리의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휘감고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넌 어떤 구실로도 내 곁을 떠나지 못해. 내가 나에게서 떠나는 길은 죽음뿐이라고 죽음만이 나에게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영옥은 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죽음 외에는 떠날 수가 없다고? 내가 왜 떠나? 내 집 내 방에서 난 떠나지 않을 거야. 지켜볼 거야. 하나님의 응징을. 그리고 피냄새 섞인 내 저주가 내려지는 것을 나는 악착같이 살아서 꼭 지켜볼 거야. 그날까지 난 저주할 거야. 저주를. 영옥은 외치듯 짓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입속에서만 우물거려지는 말뿐이었다. 창렬은 늘 하던 대로 영옥에게 그 행위를 하고 나서야 그 방을 나갔다. 영옥은 다시 목욕탕으로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 닦아낸 탓인지 온몸이 트실투실 거칠어지고 있었다. 뽀얗고 기름져 보이던 예전의 영옥의 모습이 아니었다. 욕조 안에서 샤워기를 들이대고 목욕을 하던 영옥은 이내의 기절을 할 듯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문득 배 안에서 어떤 태동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너무 야윈 탓에 신체의 변화를 몰랐던 영옥은 스스로 자신의 아랫배를 내려다보았다. 아 영옥의 입에서 기이한 신음소리 같은 게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동안 매월 있어야 할 게 없었던 것을 기억해내고 있었다. 그것은 무더웠던 8월부터 있었던 일이었다. 그리고 창렬과의 관계는 그 뒤 두 달이 거의 지나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영옥은 몹시 당황하고 말았다. 영옥은 다시 제방 창가로 돌아왔다. 그리고 의사의 깊숙이 안전 순간 또다시 태동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한 한 생명체의 탄생을 예고하는 신호였다. 영옥은 눈을 감았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무슨 뜻이옵니까? 무슨 운명이오며 무엇을 위해 저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옵니까? 영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깊은 밤이 되도록 창가에서 소리죽여 울지 않고는 지금의 고통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다. 한편 뜻밖에도 여량 동터에서 김씨가 정예를 데리고 면회를 왔다. 자네 이야기를 듣고는 찔찔 짜고 울기에 데리고 왔네. 별일 없지? 김씨는 퉁하니 한마디 내뱉고는 면회실을 인해 나갔다. 중원은 정예를 건너다 보았다. 처음 볼 때처럼 야윈 모습이 아니었다. 제법 통통해진 때문인지 세상 피부가 몹시 고와 보였다. 중원은 씩 웃었다. 오지 않아도 되는 건데 미안해. 중원은 무얼하고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도 김씨의 투박스런 정의 먼저 중원을 가로막기 때문이었다. 나 5년 동안 이곳에서 썩어야 돼. 그 긴 세월을 정혜가 기다려줄 수 있나? 기다려면 준다면 그 다음의 세월은 정혜와 우리의 아이 영재를 위해 살 것을 약속하지. 우리는 만남에서부터 그렇게 운명 지어졌으니까 말이야. 정혜는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용서해 달라는 얘기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굴려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 할 필요 없어. 그냥 운명은 주어지는 대로 엮어지는 대로 사는 거야. 나는 정혜하고 며칠 보낸 가룸에 넘어 동터마을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어. 몹시 그리워지는 곳이기도 했지. 여하튼 몸 건강하고 애기 잘 키우고 있어. 중호는 울고 있는 정혜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첫 만남에서도 느꼈지만 아름답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얼굴이었다. 마음 또한 한없이 여린 여인이라는 것을 중호는 또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말없이 서 있는 동안 면회를 끝나는 벨이 요란하게 울려왔다. 건강하게 잘 지내? 중호는 뒷걸음질을 치며 활짝 웃어보였다. 정혜는 그런 중호를 물걸음이 건너다 보았다. 그리고 눈물 때문인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중호는 손을 한 번 들어보인 후 이내 그곳을 나갔다. 그러나 교도관을 따라 돌아오며 중호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무작정 김씨와 정혜의 얼굴과 영옥의 얼굴이 교차되며 자꾸 무거워져 왔다. 비가 온 후로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얼음이 얼었다는데 우창섭이 중호의 곁으로 다가앉으며 중호를 그리듯 말을 꺼냈다. 정말 춥게 느껴지는군. 이곳은 다른 곳보다 더 빨리 겨울이 오는 것 같아. 불길하고는 없으니 그럴 수밖에 이제 곧 이감 가겠지. 중호는 창섭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그때 교도관이 다가와 중호에게 편지 한 통을 끝내주었다. 글씨를 보는 순간 그것이 혜연의 편지라는 것을 이내 알 수가 있었다. 중호는 그대로 봉투째 그것을 찢어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편지인데 그럴 필요가 있나? 읽어보고 찢어도 되잖아. 창섭이 어하한 듯 중호를 돌아보았다. 내용을 읽으면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 내게는 이제 오직 여량 가름에 넘어 동터에 있는 김정혜 뿐이야. 도중에 또 어떻게 될진 몰라도 말이야. 중호의 이야기에 창섭은 알겠다는 듯 머리를 끄덕여 보이고 있었다. 그 그 무렵 중호의 어머니 강여인은 어느 조그만 다방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나기도 어려웠고 중호에게 조금이나마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도 힘이 들었다. 늦게서야 다방일을 마치고 얻어놓은 방으로 돌아오던 강여인은 소수라 칠듯 놀랐다. 잠긴 방문 앞 퇴마루에 창신동에서 내려온 연탄가게 박씨가 우두커니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여인은 한참 동안 그는 박씨를 내려다보고 있다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뒤따라 들어온 박씨가 몹시 피곤한 듯 벽에 기대어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강여인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다시 그를 건너다 보았다. 나는 자식을 두 번 다시 죽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이러면 안 돼요. 강여인은 사뭇 사정안은 투였다. 박씨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말없이 피워 물었다. 나는 한없이 약하고 가여운 사람이에요. 된 서리는 한 번으로 좋게요. 그런 것은 두 번 다시 견딜 수가 없어요. 늦었지만 돌아가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강여인은 정말 박씨와 어떤 관계가 더 지속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박씨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랑조차도 할 수 없나요? 어울리지 않는 거요? 사랑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아니요. 난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못 견디게 그립고 못 견디게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 뿐이요. 나는 애들 엄마한테서 떠난 지 오래되었소. 이미 구치소에 있을 때부터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떠나버린 거요. 그 사람도 그것을 잘 알고 있지요. 이제는 이혼하는 것만 남아있소. 난 당신 곁에 머물고 싶소. 위로해 주며 그리고 함께 벌어서 희생된 당신 자식을 뒷바라지 해주기도 하면서 말이요. 강여인은 박씨를 다시 건너다 보았다. 강여인보다 네 살이나 아래였지만 모든 면에서 강여인보다 훨씬 나이들어 보였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두 번 다시 이 애매의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강여인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나같이 무식하고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희생하고 싶고 목숨 바치고 싶은 사랑은 있는 거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당신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요. 박씨는 다시 담배를 물었다. 강여인은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뭐라고 그에게 해줄 말이 통 떠오르지 않았다. 강여인은 정말 고독하고 외로웠다. 밤마다 무서울 정도로 고독에 몸부림쳐야 했던 강여인으로서는 박씨가 방안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자신의 깊은 마음을 감춘다는 게 강여인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다. 그날 밤 강여인은 끝내 박씨를 뿌리치지 못했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히 밀려오고 있었지만 강여인은 끈질긴 박씨의 고백에 그냥 주저앉듯 포기하고 말았다. 아니 포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뼛속에 스며드는 진한 고독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하는 게 더욱 적절한 표현일지도 몰랐다. 강여인은 박씨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자신의 지독했던 과거의 가난을 비관하며 울었고 현재의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울었다. 그리고 중호에게 다시 죄를 짓고 있는 그 같은 아픔 때문에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박씨와 강여인은 그렇게 해서 다시 그들의 인연을 베어내지 못하고 끈끈하게 이어가기 시작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편지를 보내던 혜연이 중호에게 면회를 왔다. 중호는 혜연의 모습을 보고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혜연의 얼굴은 몹시 침울해 보였다. 그 때문인지 전혀 없이 까칠한 모습이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뭐하러 오는 거야? 이럴 시간 있으면 다른 곳에서 좋은 시간 보내. 혜연은 면회실을 벽에 기대어 서서 다시 중호를 건너다 보았다. 난 기다릴 거예요. 5년 아니라 10년 이라도 기다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호는 혜연의 말에 다시 빙긋이 웃었다. 어떻게 얘기해야 혜연의 마음이 가볍게 자신에게서 떠나갈 것인지 중호는 잠시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그곳에서는 초겨울을 느낄 수 있어요? 난 벌써 겨울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겨울을 앞으로 4번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벌써 숫자 계산을 하기 시작했 거든요. 부질없는 짓이야.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혜연인 결코 나와 어울릴 수 없어. 우리는 좋은 직위의 인연에서 끝내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있을 수가 없어. 하지만 난 기다릴 거예요. 난 중죄인의 몸이야. 까마귀가 된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혜연이 너는 느끼지 못하겠니? 그보다 더한 죄인이라 해도 나는 기다릴 거예요. 감상적인 행위는 크나 작으나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중호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기다릴 거예요. 중호는 잠시 말문을 닫고 혜연을 건너다 보았다. 문득 혜연이 먼 곳의 여인처럼 느껴졌다. 결코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그리고 손길을 뻗쳐서도 안 되는 먼 곳의 그런 여인처럼 여겨졌다. 중호는 그냥 휙 돌아섰다. 그리고 면회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곳을 나서고 말았다. 이제 혜연이 너와의 면회는 끝이다. 면회실의 싸늘한 석교벽에 기대어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상상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게 훨씬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것을 너는 모른다. 혜연아 잘 가거라. 그리고 멋있고 아름다운 내 인생을 내게 주어진 그의 인생을 걸어가거라. 잘 가거라. 잘. 중원은 단호하게 혜연을 마음과 머릿속에서 떨쳐버리려고 했다. 그렇게 떨쳐버려야만 마음 가볍게 그곳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무렵 여주의 시인 연희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다. 6년이 넘도록 단 두 번의 편지만을 보낸 남편 기원에게 였다. 파리에서 통 돌아올 줄 모르고 머물러 있는 기원에게 연희는 영옥의 아픔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직까지도 영옥에 대한 기원의 사랑은 너무도 끔찍하다는 것을 연희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파리에 계신 기원씨께 이 글이 최대한 빨리 기원씨 손에 닿았으면 하는 염원을 하며 이렇게 펜을 듭니다. 지금도 당신은 파리의 언어거리에서 배고파 보이는 초라한 무명 화가의 모습으로 무언가를 화폭에 담아보겠다고 배회하고 계시겠지요. 이곳은 이제 막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과수원도 정원도 온통 얼씨년스런 모습들 뿐이지요. 이제 긴 겨울잠을 자기 위해 고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원씨 당신의 사랑하는 여인 영옥에게 너무도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영옥의 불행에 대해 당신께 알리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영옥의 얼굴에는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나들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초점없는 실선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있어요. 나보다 더 행복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당신의 잊혀지지 않는 영옥이 이렇게 운명의 장난에 숨을 대듯 묻혀버린 것은 어쩌면 내 탓일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것은 내 탓임에 분명합니다. 연약한 힘이지만 내가 보호해 주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원씨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도 깊이 그리고 멀리 불행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무언가를 도와주세요. 채연이 드림 연이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곧 무언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믿음과 함께였다. 그때 수원의 강여인은 늦도록 추운 퇴마루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박시를 발견해야 했다. 강여인은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빙 돌았다. 추운데 강여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방문의 열쇠고리를 서둘러 풀었다. 박시는 봉지에 가득히 사온 물건을 먼저 방 안에 들여놓았다. 그리고 강여인을 따라 성큼 방 안으로 들었었다. 이제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서로를 위하는 일이에요. 난 또 그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다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죽음뿐이에요. 강여인은 뛰엄뛰엄 먼저 말문을 열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어느정도 각오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것은 모두 그 사람한테 주기로 합의했고 도장 찍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요. 거의 확정적이요. 강여인은 아랫목에 주저앉듯 앉은 박씨를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새삼 전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이 없는 뜨거운 그 무언가를 왈칵 느끼게 하는 것 같았다. 내일 중호한테 면회 갈 거요. 여하튼 원인은 나 때문이요.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는 수밖에. 박씨는 담배를 꺼내 피우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난 사랑이 뭔지 이웃이 뭔지 그리고 어리나 정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요. 그저 소마냥 일하고 먹고 부지런히 앞만 보고 살아왔소. 그 덕분에 연단 가게도 하고 제법 큰 잡화 가게를 열기도 했고 그리고 집도 두어채 장만 할 수 있었소. 내 본처는 그런 나에게 단 한번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적이 없지. 잘해도 아웅다웅 못해도 아웅다웅 이제는 처가집 식구들이라면 신물이 날 정도요. 아무리 무죄하고 못 배웠어도 인간답게 살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있다오. 당신의 나이가 더 많다는 게 무슨 대수요?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그뿐 아니요? 남녀가 분명한데 무슨 문제란 말이요? 그리고 당신은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 내가 지켜주어야 해요. 내 천은 내가 아니더라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사람이 너무도 많소. 조금 더 정말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요. 제발 부탁이요. 박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어가며 얘기를 하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책임질 거요. 영원히 책임질 거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외롭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요. 강여인은 기어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어깨를 돌먹였다. 강여인은 항상 스스로를 박복한 여인으로 생각했다. 중호 아버지인 하사상한테 시바지로 들어갈 때도 그랬고 그 행위가 그리워 동대문 함흥 영감한테 찾아갈 때도 그랬다. 커어나가는 중호 때문에 그리고 어느 사회인가 면도를 하는 성년이 되어버린 중호 때문에 강여인은 수없이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픈 고독에 몸부림쳐야 했다. 그때마다 강여인은 스스로를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타고난 미모 때문에 어려서부터 수없이 유혹을 받아야 했던 강여인은 더욱 기구하게 변해 있다고 자인하기도 했다. 여하튼 강여인은 아프고 고독하고 슬펐다. 그래 한때 박씨의 그 말은 강여인을 충분히 뼛속까지 감동시키고도 남았다. 보름 후 박씨는 그의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하고 나서야 조그만 가방 두 개를 들고 강여인의 앞에 나타났다. 그날 밤 강여인은 박씨의 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다. 진한 고독과 고통에 몸부림치던 강여인에게 그는 구세수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리 둘이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요. 이제는 당신의 아들 중호 뒷바라지 하는 문제만 남아있소. 우리 때문에 본의 아니게 희생한 아까운 자식이요. 내 조금이라도 보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리다. 우리 이제는 영원히 변치만 말고 삽시다. 강여인은 머리를 꺼덕였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잘 참아온 것은 박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을 하며 강여인은 다시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중호가 S교도수로 이감을 간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소문나면 곧 떠나는 것이요. 내일이라도 갈지 모르지. 자식들아 밀리밀리 준비해 둬야 되는 거요. 수분 903호가 눈을 불아리며 하는 소리였다. 그들은 이감가는 죄수가 있으면 늘 소지품 같은 것을 거두어 가방에 가득히 넣어 보내고는 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어레 내려오는 하나의 관례이기도 했다. 중호는 씩 웃으며 903호를 건너다 보았다. 오히려 나누어 드리고 가야 할 형편입니다. 저는 예외로 하지요. 중호의 말에 그는 펄쩍 뛰었다. 안 될 말이요. 더더구나 자네는 남자 천사. 아니지. 푸른 천사. 그렇지. 그게 어울리는 구문. 푸르딩한 죄수복을 입었으니 그게 어울린다 이거요. 푸른 천사. 넌 말이요. 천사인데 그냥 보낼 수는 더욱더 없다 이것이요. 그러니 잔말 말고 엎드려 있으라고. 새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감. 903호의 말에 중호와 방한 사람들은 힘없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교도관이 중호에게 면회를 알려왔다. 어제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 했더니만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좌우지간 천사는 천사요. 어떤 놈이 천사든 말이요. 면회를 나가는 중호의 뒤에 대고 903호는 여전히 개글스럽게 짓떠들고 있었다. 중호는 면회실로 들어서는 순간 또 힘없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중호 자신이 선언했던 혜연이 우두커니 면회실벽에 기대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 오지 말라고 했지. 이런 모습을 너희들한테 보여야 하는 내 마음 넌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니? 비록 이곳에 갇혀있는 처지지만 아직까지 자존심은 남아있단 말이다. 자꾸 이렇게 내 자존심을 파헤쳐 놓을 생각이니? 중호의 말에 혜연은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내게 자존심 따위를 세울 필요는 없어요. 난 중호씨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내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또 사실 그대로 될 것으로 믿고요. 오늘 영치금 조금 넣었어요. 용돈을 꽤 많이 탔거든요. 보고 싶어 왔어요. 참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내 마음대로 내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것은 다 부질없는 생각이야. 말도 되지 않는 짓을 자꾸 하면 오히려 내가 짜증스러워진다는 것을 알아야지.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여하튼 나는 중호씨의 아내가 반드시 될 거예요. 5년 아니라 10년 이라도 기다려서 말이에요. 중호는 혜연의 그 말에 다시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러나 혜연은 따라 웃지 않았다. 몹시 심각한 표정이 되어 웃고 있는 중호를 건너다 볼 뿐이었다. 그렇게 야릇한 웃음 웃지 마세요. 난 진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중호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바칠 만큼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중호씨 앞에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책임을 질 거예요. 어떠한 경우가 생긴다 해도 말이에요. 혜연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뒷걸음질을 치듯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면회 시간이 중호는 면회실을 뒤돌아 나오며 순간 이상하게도 영옥을 떠올렸다. 꼭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게 중호의 집념이었다. 그것도 푸른 수위를 벗기 전에 밀폐된 좁은 면회실에서 꼭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모두의 예감대로 중호는 이감 소문이 뜨던 뒤 이틀만에 S교도서로 이감을 갔다. 5년형이 확정되고 약 한 달쯤 후의 일이었다. 포성줄에 묶여 떠날 때 중호는 마음을 강하게 다져먹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처절하리만큼 비참해지는 자신의 서글픔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았다. 호성버스에 올라 중호는 기어코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고개를 푹 숙이고 숨죽여 눈물을 흘렸다. 다행히도 S교도서는 모범교도서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호는 어느 정도는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조금 익숙해진 곳에서 떠나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죄수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도 없지 않았다. S교도서에 도착한 중호가 수감될 방은 B동 211호실로 배정되었다. 이제는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로 완전한 죄수가 되어 있는 몸이나 다름이 없었다. 211호에는 8명의 죄소자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묵묵히 굳은 표정으로 그곳에 들어서는 중호에게 실선을 보내고 있었다. 별이 몇 개인가? 그들 중에 누군가가 제일 먼저 물어온 말이었다. 초범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죄명한 유괴의 특수강도입니다. 중호가 들었으면서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그들은 순간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낮의 작업이 끝난 저녁 휴식시간이라 그런지 그들은 한껏 여유와 호기를 부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중호는 처음으로 신고식이라는 것을 톡톡히 해야 했다. 뺑뺑이 도는 것은 물론이고 물고나무서서 큰절을 해야 하는 등 그들의 요구대로 모두 착실하게 해내고서야 겨우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다. 그날 밤 중호는 한잠도 이룰 수가 없었다. 새롭게 옮겨온 탓도 있었지만 이제 완전한 죄수가 되어 5년이라는 긴 세월을 갖춰 살아야 한다는 게 더없이 암울하고 참담했기 때문이었다. 새삼 영옥에 대한 분노와 그리움이 한데 뒤엉켜 불길같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하튼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해 중호는 적지 않게 두렵기도 했다. 이감 와서 첫날밤을 보낸 뒤 그 이튿날 중호는 면회실로 가서 첫 면회를 해야 했다. 뜻밖에도 면회실에는 여량 가룸에 넘어 동터에서 온 김씨와 정혜가 중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어떻게 하시고 중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김씨를 건너다 보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제 서울 구치수로 면회를 갔더니 이곳으로 떠났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우리도 이곳으로 내려와 여기서 하룻밤 묵었네. 그래 몸은 어떤가 우선은 건강해야 되네 이런 고생을 이겨내는 데는 거저 건강이 최고인 거여 중호는 김씨의 말에 시의고 샀다. 건강합니다. 아버님 염려 마십시오. 김씨는 다시 중호를 뚫어지듯 건너다 보았다. 마음 편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요. 예 아주 편합니다. 아이하고 정혜 때문에 심려가 많으시겠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글쎄 밖의 걱정은 일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말이요 동네에서는 이 사건을 모르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무조건 미국 유학 떠났다고 했으니 문제될 게 조금도 없네 그저 건강하게 있다가 나오기만 하면 그뿐이요. 김씨는 말을 하며 투박스러운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중호도 따라서 그렇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정혜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발끝만 내려다 볼 뿐이었다. 중호는 아이에게로 시선을 보냈다. 잠든 모양이군요.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모든 게 죄송할 뿐입니다. 글쎄 실없는 소리는 하지 않는 것이요. 밖의 걱정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중호는 김씨의 말에 다시 미소를 지었다. 여하튼 중호는 김씨만 만나면 기분이 여간 상쾌해지는 게 아니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푸근하고 정겨운 게 가슴 가득히 밀려와 닿는 듯 했다. 다음 달 또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면회를 끝냈다. 중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누구의 어떤 면회보다도 김씨의 면회가 중호에게는 제일 반갑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있었다. 이가 뭔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중호는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중호는 사실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깡그리 포기해버린 상태였다. 항상 지니고 있던 꿈이나 희망이 모두 산산소각이 나버렸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혜연의 그 고백보다는 투박스러운 시골의 김씨 부녀에게 더욱 애착을 갖는지도 모른다. 서서히 추위가 시작되고 있었다. 교도소는 다른 곳보다 추위가 더 빨리 찾아오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첫눈이라도 쏟아져 내리려는 듯 하늘이 몹시 무겁게 느껴졌다. 그런 어느 날 뜻밖에도 최교도관이 중호를 찾아와 불러내 특별 면회실로 데리고 갔다. 앉지. 그는 짤막한 목소리로 중호에게 맞은편의 의자에 앉도록 권했다. 그리고 말없이 중호 앞으로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물론 검사하기 위해 봉투는 개봉이 되어 있었지만 중호는 순간 난익은 이름에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형수였던 곽진호에게서 날아온 편지였다. 중호는 편지지를 꺼내 펼쳐들었다. 형님, 무조건 나는 당신을 형님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형님, 드디어 제 손목에서 밤낮없이 채워져 있던 수갑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님의 은혜라는 걸 저는 이 순간에도 뼛속 깊이 다시 아로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방의 모든 미결수들이 자신의 변호사를 서점없이 사형수에게 돌려준 형님의 이야기로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이 죄인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영원한 형님이십니다. 누가 무어라 해도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 생명에 사형이라는 굴레가 씌워지는 순간 저는 오직 살기만을 갈망했었습니다. 문둔병 환자로 살아도 아니 평생을 거꾸로 매달려 살라고 해도 저는 살아 숨쉬기만을 오직 갈망했습니다. 밤마다 뼈를 깎든 뉘우치고 후회하며 오직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습니다. 형님, 그 기도는 정말 형님으로 인해 제게 기적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형님의 은혜를 입어 15년 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신의 은혜이시고 형님의 은혜이시지만 분명 기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제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온통 희열과 기쁨 그리고 살아야 된다는 의욕과 희망뿐입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이곳을 벗어나는 날 그때부터 저는 형님의 은혜를 만분지 일이라도 갚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교도관님께 형님의 말씀을 상세히 올려 이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엎드려 감사를 올립니다. 새 생명을 얻은 곽진호 배상 중호는 편지지를 내려놓는 순간 시야가 가득히 흐려져 오는 것을 느꼈다. 최교도관은 그런 중호를 물구름이 건너다 보았다. 비교적 뚱뚱해 보이는 체격에 나이가 꽤 들어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인정미가 풍기는 듯하기도 했다. 그는 다시 두어 번 헛기침을 했다. 자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자신의 변호사를 기꺼이 사형수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은 정말 이곳에서는 처음 있는 기적같은 일이야. 자네의 그 자비심과 사랑에는 나도 감동을 했네. 중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축축이 젖어있는 두 눈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희열에 넘쳐있을 곽진호를 생각하니 한바탕 시원스레 울고 싶기도 했다. 마치 죽음을 목전에 둔 짐승같아 보이던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자꾸 밀려왔다. 방으로 돌아온 중호는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자초지종을 늘어놓았다. 방안에서는 모두 중호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것은 정말 그 세계에서는 잊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해를 보내며 하늘은 기어이 한방눈을 뿌리고 있었다. 2층 재방에서 한결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는 영옥에게서 이제는 창렬도 멀어져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영옥의 불러오는 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영옥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이제는 마치 말을 잊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오랫동안 감지하는 듯 북새통같이 되어 있었고 부석부석한 얼굴은 옛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온통 누렇게 떠 있었다. 심지어 민정이까지 엄마인 영옥을 두려워할 정도였다. 그동안 또 하나 변한 게 있다면 가성부가 바뀐 것이었다. 창렬은 어디에선가 삼십이 조금 넘어 보이는 통통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 하루 만에 바꾸어 버렸다. 그러나 영옥은 전혀 동요하는 빛이 없었다. 부산댁이라고 불리는 그녀가 하루 새끼 2층으로 밥을 올려다 주는 일 외에는 얼굴을 마주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었다. 영옥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눈이 쌓이고 있는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요란하게 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창렬이 들어서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목이 유난히 짧은 창렬은 검은 가죽 점퍼에 몸을 단단하게 감추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영옥을 항상 소름돋게 하는 모습이기도 했다. 그날도 창렬의 뒤에는 늘 하던 대로 낯선 여인 하나가 뒤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창렬은 그렇게 일주일이 멀다 하고 여자를 바꾸어 데리고 들어오고는 했다. 영옥은 색다른 그 여인을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는 창렬이 무슨 짓을 하든 2층에만 올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근간에 들어 통 올라오지 않던 창렬은 점퍼 위에 쌓인 눈도 털어내지 않고 2층 영옥의 방으로 올라왔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창방만 내다보고 있는 영옥을 향해 고안부터 질렀다. 미친 거야 아니야. 여주에서 내년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냥 엎드려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여주 그 구미호 같은 옆에 내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 창렬을 고함치는 입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영옥은 그냥 창밖에 실선을 박은 채 허트러짐 없이 앉아 앙상하게 말라있는 손가락만 서로 만삭거리고 있었다. 창렬은 영옥의 앞으로 바삭 다가와 영옥의 턱을 우악스럽게 잡아 지켜올렸다. 내년 눈빛이 아직도 살아있어. 모두를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단 말이야, 이년아. 창렬은 심한 욕설을 잠시 더 퍼붓고는 영옥의 방을 나갔다. 영옥은 힘겹게 일어나 침대 위에 걸터 앉았다가 이내 그냥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렸다. 주여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뜻으로 잉퇴된 새 생명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악한 저 짐승같은 자에게 모든 은혜를 내리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벌에 주옵소서. 부디 불같은 벌로 다스려 주옵소서. 영옥은 전혀 없이 심한 서술을 퍼붓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서는 다시 굵고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가을 안개 6. 신의 소리 그해 겨울은 참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영옥은 그날도 오전 내내 밤새도록 내린 눈이 맑은 햇빛의 수정처럼 빛나고 있는 것을 초점없는 눈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가성부가 가져온 점심상을 받아 몇 술 떠고 내보낸 뒤 다시 창가로 다가갔다. 그 순간 영옥의 눈은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암울하고 칙칙해 보이는 욕중한 대문을 밀치고 여주에 살고 있는 시인 연희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떠났던 연희의 남편 박기원이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옥은 그들을 보는 순간 힘없이 늘 앉아있던 커다란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상하게도 온몸에서 힘이 모두 빠진 듯 숨조차 쉬기가 거북스러울 정도였다. 한참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연희와 기원이 2층으로 올라와 영옥의 방에 들어섰다. 영옥은 앉은 그대로 멍하니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연희가 문쪽에서 비켜서는 순간 기원이 영옥의 앞으로 서너 발 다가왔다. 영옥의 얼굴은 더욱 낯빛이 되어 창백해 보였다. 기원은 말없이 허리를 굽혀 영옥의 앙상하게 말은 두 손을 끌어다 잡았다. 영옥은 시선을 발끝으로 떨구었다. 기원을 그대로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눈물이 가득한 기원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온몸으로 나를 배신하고 선택한 삶인데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나? 이 모양이 뭐야? 백영옥의 화려하고 아름답던 모습과 미소는 전부 어디로 간 거야? 기원은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영옥의 머리를 가슴으로 끌어당겼다. 가사, 지옥에서 사는 삶이라면 굳이 망설일 게 없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어. 기원은 너무도 목이 메어 더 이상 길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영옥은 기원이 잡아 일으키는 대로 일어났다. 이제는 어느 누구한테든지 보호라는 것을 받고 싶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 그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이와 기원에게 부축이 되어 오랜만에 아래층으로 내려온 영옥을 민정이 다가와 의아한 듯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영옥은 민정을 차가운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어미와 어린 딸의 모습이 아니었다. 영옥은 한 마리의 악한 짐승의 새끼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고 민정은 영옥의 험상궂은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표정뿐이었다. 영옥은 민정을 다시 외면하고 기원의 팔에 부축이 되어 밖으로 나섰다. 얼마만에 해보는 외출인지 영옥은 새삼 기억하기도 힘든 모양이었다. 그들이 여주에서 새내어 타고 올라온 조그만 성형사 한 대가 바로 집 앞 큰 길가에 세워져 있었다. 영옥은 뒷좌석에 올라 몸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감금되었던 몸이 풀려나는 자유로운 해방감 같은 게 물밀듯이 밀려왔다. 여주까지 내려오는 동안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두가 무거운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하신 영옥이 강강히 힘이 드는 듯 신음소리를 내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영옥은 모든 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다. 이제는 악마의 소굴 같은 장충동 집에서 벗어나야만 될 때였다. 점점 불안하는 몸을 감추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찰나에 기원과 연희의 그런 구출은 생명을 구출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과수원 안에 있는 연희의 집에 도착을 하자 기원은 차에서 먼저 내려 문을 열고 영옥을 부축해 내리도록 했다. 연희는 앞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기원과 영옥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옥은 현관문을 들어서다 말고 새삼 연희를 돌아보았다. 조금은 우울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다. 영옥은 연희의 손을 끌어다 잡았다. 미안해 너에게 무언가 못할 짓을 하는 느낌이야. 정말 미안해. 미안해. 오랜만에 영옥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이었다. 연희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영옥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다시 꼭 쥐었다. 영옥은 연희의 서서의 옆방으로 안내가 되었다. 이미 약속과 계획이 있었던 듯 소그만 침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안쪽에 놓여 있었다. 잠시 누워 쉬는 게 좋겠어. 그동안 물을 받아 놓을 테니 목욕은 그때 하고 말이야. 연희는 영옥을 침대가에 앉힌 뒤 이내 방을 나갔다. 뒤이어 기원이 들어와 창가에 있는 작은 의사를 끌어다 영옥의 앞에 앉았다. 눕도록 하지 몹시 피곤해 보이는군. 영옥은 머리를 꺼덕이며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리고 힘없이 눈을 감아버렸다. 무언가 또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어려운 푸시 영옥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한없이 땅 속으로 밀려드는 느낌이었다. 안개 속처럼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 기원이 영옥의 손을 잡아 끌어다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다. 옛날 영옥의 손은 정말 이뻤었지. 희고 매끄럽고 그리고 주름 하나 없는 맑아 보이는 손이 얼마나 신비로웠던지. 실반지가 유별나게 이쁘게 보이더군. 그 손에 나는 내 증표로 아주 예쁜 것으로 반지를 만들어 끼워주겠다고 늘 계획했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손이 너무 말라버렸군. 겨울의 앙상한 나뭇가시 같아. 그런데 난 왜 이 앙상하게 변해버린 영옥의 모든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이다시 연연해 하는 걸까? 이 모든 게 마치 내 책임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중한 무엇을 오랫동안 팽개쳐놓은 듯한 죄의식 같은 게 오히려 가득해지는 거야. 정말 미안한 마음이야. 정식 내 아내가 되어 있는 연이가 아닌 영옥이한테 말이야. 영옥은 기원의 얘기를 들으며 간신히 눈을 떠 그를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요. 연인은 우리에게는 아니 특히 저에게는 천사 같은 친구예요. 당신은 그런 친구의 둘도 없는 남편이고요.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잠시 버렸던 것뿐이에요. 이 영옥이가 진심으로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어 있는 줄 아셨어요? 여하튼 지금 이 순간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엄마 품에서 포식한 아이가 잠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그렇게 졸려오고 있어요. 아, 정말 편해요. 영옥은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기원은 그런 영옥을 말없이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슬그머니 일어나 방을 나갔다. 영옥은 어느새 잠이 돌아있었다. 밖으로 나온 기원은 잠시 보이지 않는 연이를 찾았다. 연이는 수방에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변화해 가는 게 두렵기도 했다. 그때 기원이 다가와 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물 한 컵 속에서 연이는 말없이 컵을 들으다 주전자에서 물 한 컵을 따랐다. 그리고 그것을 기원에게 건네주었다. 기원은 그것을 받아 단숨에 돌이켰다. 미안해. 당신한테는 오직 그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군. 기원이 빈 컵을 식다 위에 올려놓으며 다시 말을 꺼냈다. 연이는 기원의 말에 피식 쓴 웃음을 지어 보였다. 우리는 어차피 이런 숙명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연들이에요. 하지만 수년간의 길었던 기다림치고는 어쩐지 몹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도 영옥을 끔찍게 사랑하고 있는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게 도저히 실감이 가질 않아요. 그게 견딜 수 없이 서운할 뿐이에요. 연이의 말을 들으며 기원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연이 당신은 내 아내라기보다 내게는 누님 같은 여인이고 구원자 같은 여인이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무조건 이해할 수 있는 부건한 친구 같은 사람이요. 하지만 난 당신도 사랑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게 비록 위선자 같은 말일지 몰라도 말이요. 연인한 창가로 시선을 돌려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요. 편리한 대로 생각하면 서로 마음은 편하겠지요. 사랑이란 너무 가까이 다가서도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항상 한 그릇 물러나서 당신을 바라보겠어요. 그렇게 하는 데는 이미 익숙해 있으니까요. 연이는 태연하게 보이려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침착해 보이려고 해도 기원의 영옥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은 연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충분했다. 계속해서 날씨는 추웠지만 입춘이 지난 때문인지 과수들은 입을 곧 도두려 놓은 듯 물기가 배어오르고 있었다. 연이는 고용하고 있는 관리인에게 나뭇가지 치기를 시킨 다음 서서의 과실수 사이를 걷기 시작했다. 조금 전 연이는 영옥과 귀연에게 커피 한 잔과 우유 한 잔을 덜어보낸 뒤였다. 여주 농장으로 내려온 영옥은 십여일이 지나면서부터 이내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푸석해 보이던 머리도 잘 감아 보기 좋게 빗어넘겨 피날 꺼졌다. 그 때문인지 화사했던 영옥의 미소가 되살아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영옥은 한결 명랑에 서 있었다. 기원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소리내어 웃기도 했고 연이를 따라 주방에 들어와 일을 그들며 연이에게 간지럼을 태우기도 했다. 너 기원 씨와 나를 질투하면 안 돼? 기원 씨는 내 남편임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내 친구임에도 분명하니까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중호 씨야. 미치게 보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어. 영옥의 말에 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연이는 그렇게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온 영옥이 한편으로는 몹시 고맙기도 했다. 가끔씩 영옥에 대한 기원의 지나친 배려가 못 견디게 화를 돋기도 했지만 말이다. 연이는 서서히 농장 입구 쪽으로 걸어내려갔다. 지난 겨울 망가진 입구 쪽을 다시 보기 위해서였다. 그때 모퉁이를 돌아오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보였다. 미친 듯이 뛰어 집으로 돌아온 연이는 그 승용차가 창렬의 차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이미 집 앞에 차가 도착한 듯 개가 지저대기 시작했다. 기원은 영옥의 방을 나서며 침착하게 문을 잠그도록 했다. 연이는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기원의 뒤에 따라 나서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서 창렬은 이미 자동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는 대낮인데도 술을 먹었는지 얼굴이 몹시 붉어져 있었다. 우리 집사람은 데리러 왔으니 내놓으시오. 그는 무작정 단도직입적이었다. 아, 배경 없이 부근 되시는 분이군요. 죄송합니다.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모처 병원에 입원시켰지요. 몸이 몹시 상했더군요. 거기다가 임신까지 하고 있었어요. 기원은 아주 태연한 모습으로 천천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 순간 창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임신이라고요? 난 그런 사실이 없는데. 예, 얘기 들었습니다. 당신의 아기가 아니라 수감되어 있는 하중호의 아이라고 하더군요. 유산시킬 기회도 지났지만 워낙 쇠약해 있고 정신적인 충격도 큰 때문인지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렬은 기원의 얘기를 들으며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비워물었다. 똥깔보 같은 년. 그는 침을 뱉으며 험악한 요간마디를 내뱉었다. 여하튼 아직은 내 옆연대니까 어떤 병원에 있는지는 알아야겠수. 도대체 어디다 감춘 거요? 창렬의 목소리가 조금은 힘이 빠져 있었다. 기원한 뒷짐을 진 채 머리를 가로저었다. 절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옥씨가 당신의 철하고는 하지만 당신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요. 영옥씨에게 횡포나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무자비한 행위는 이제 더 이상 해수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정말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 영옥인 우리 부부의 생명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우리들의 친구이기도 하오.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었으면 합니다. 무언가 해결해야 할 때가 오면 내가 당신을 찾아가 만나겠습니다. 영옥을 대신해서 말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작이야. 당신들의 음모야. 글쎄 당신들 계획이 그렇게 뜻대로 됐는지 두고 봅시다. 쇤인장 얼어죽을 영같은 이라고. 창렬한 입에 개거품을 물듯이 힘을 들여 영옥에게 다시 욕을 퍼부어댔다. 그리고 이내 사동차에 올라 그곳을 떠나버렸다. 소설함 아주 악질인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순순하게 돌아가네요. 정말 몸서리 쳐질 정도로 무서운 사람인데 연희는 기원의 옆으로 다가오며 중얼걸리듯 얘기를 꺼냈다. 기원이 연희를 돌아보았다. 연희는 아직도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이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다 잘될 것이요. 조금 더 염려할 거 없소.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니 말이요. 자, 들어갑시다. 영옥이도 몹시 불안해 있을 거요. 기원은 연희의 등을 감싼 듯 했다. 그리고 두 업은 토닥거려 주었다. 악마 같은 놈이 그렇게 쉽게 돌아갔어요? 영옥이 방에 들어서는 기원이와 연희를 동시에 번갈아 쳐다보며 의아한 듯 물었다. 기원은 자연스럽게 영옥에게 다가가 영옥을 가볍게 포옹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 영옥인 연희와 내가 아주 잘 지켜줄 거야. 조금 더 염려할 것 없어. 연희는 다시 이상한 표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슬그머니 그 방을 나오는 연희의 입에서 가벼운 한숨이 흘러나왔다. 해외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는 하지만 기원이 자연스럽게 영옥을 포옹하는 데는 연희도 솔직히 조금은 견디기 힘들었다. 이게 아니었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분명 이게 아니야. 내 마음이 높지 못한 까닭일까? 아님 예전에 있었던 영옥에 대한 질투가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는 얘기인가? 좀 더 너그러워지자 넓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보자. 하지만 기원 씨가 아직도 영옥을 사랑하는 데는 순간 연희의 마음이 꽉 막혀버리는 듯 했다. 주방으로 들어간 연희는 글라스에 양주 한 컵을 따랐다. 그리고 순간에 그것을 마셔버렸다. 목이 타는 듯 이내의 고통이 따랐다. 연희는 다시 냉수 한 컵을 들이켠 뒤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독한 술이라 그런지 금세 취기가 온몸에 퍼지는 듯 했다. 파리에서 재료하는 동안 기원한 연희에게 내통의 편지를 보냈을 뿐이었다. 서너 달에 한 번씩 짧은 안부전환은 있었지만 말이다. 그 내통의 편지는 5년 전 막 파리에 도착해서 보내온 한 통 그리고 그 이듬에 연희의 친정어머니 홍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짤막한 위로 편지를 보낸 게 있었다. 그 뒤로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연희가 보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오랜만에 연희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던 편지가 있었고 얼마 전에 자신에 대한 비강과 해이 비슷한 글이 적혀있던 편지가 전부였다. 연희는 갑자기 슬퍼지는 느낌이었다. 기원인 분명히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왠지 새삼 먼 나라의 타인처럼 느껴지는 게 연희를 몹시 우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차라리 기원이 없었다면 연희는 영옥에 대해 더 반듯하고 진한 우정을 보였을 것 같았다. 순간 남편도 친구도 모두 무엇인가 빼앗겨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사랑 없는 삶은 꽃이나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아름다움 없는 사랑은 향기 없는 꽃이나 씨 없는 열매와 같다. 삶과 사랑과 아름다움 이 세 가지는 한몸인데 바꿀 수도 나눌 수도 없는 무한하고 자유로운 존재들이다. 연희는 큰 소리로 칼린 지불안의 산문시 한 구절을 외워보았다. 마음속으로부터 못 견디게 치밀어 오르는 우울함을 잊기 위한 노력의 일부분이었다. 그러나 연희의 눈에서는 귀엽고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연희는 나뭇가시를 붙들고 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마냥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다. 저 선생님 연희는 농장 관리인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황급히 눈물을 그드며 들고 있던 손수건으로 남은 눈물을 닦아냈다. 그래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들어가 쉬세요. 연희는 관리인이 무어라 하기도 전에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게 아니라 선생님께 편지가 왔는데요. 그제서야 연희는 돌아서서 관리인이 내미는 편지를 황급히 받아들었다. 그리고 조전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이내 다시 돌아서 과목 사이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몇 통의 편지 속에 뜻밖에도 구속되어 있는 하중호에게서 날아온 편지가 있었다. 연희는 천천히 거닐며 하중호의 편지를 펼쳐들었다. 존경하는 시인 선생님 이제는 제법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죄수 하중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신지요. 하신한 농장일과 시작에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열심히겠지요. 선생님 선생님은 제게 청량제 같으신 분이고 맑고 곱고 그리고 천사 같으신 분입니다. 저는 항상 천사 같으신 선생님을 떠올리며 삶의 용기를 갖지요. 오늘도 문득 새봄이 운트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선생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항상 선생님의 그 지극하셨던 위로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중호는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는 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야 하겠지만 결코 용기를 잃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불우하고 병든 주위 사람을 잊지 마시고 선생님의 천사같은 미소 변함없이 보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하중호 올림 연희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난 모두에게 건강한 모습과 밝은 미소를 보여야 돼.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말이다. 연희의 입에서 다시 긴 한숨이 엷게 흘러내왔다. 봄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길고 지루하든 그리고 유난히 춥고 상막했던 겨울이 연희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는 힘겹게 물러간 것 같았다. 그동안 영옥은 몰라버리만큼 회복되어 있었다. 머리도 존처럼 보기 좋게 윤기가 흐르고 한동안 감추어져 있던 뛰어난 미모가 다시 되살아난 듯 했다. 기원한 농장에서 다시 그림 그리는 연희를 하기 시작했다. 한쪽 방을 화실로 꾸미고 심혈을 기울여 작품에 정성을 쏟고 있었다. 연희의 마음도 한결 안정이 되어 있었다. 영옥이 기원의 곁에 하루종일 붙어있어도 연희는 감각을 잃어버린 듯 무표정한 모습이었다. 그런 살림살이하는 관계없이 과수 나무들은 한껏 물을 빨아올리며 앞다투어 몽우리를 맺기 시작했다. 다음 달이 영옥이 해산달인데 사람을 하나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곧 농장일도 바빠질 것 같고요. 연희는 커피를 끓여가지고 기원의 화실로 들어가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요즘 당신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소. 어디 아픈데라도 있는 거요? 기원이 커피잔을 들며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연희를 들여다보았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연희는 농장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무심코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때 시호를 두른 영옥이 과목나무 사이를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영옥이가 또 산책을 나갔군요. 오늘도 편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연희의 말에 기원이 연희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연희가 하는 것처럼 밖을 내다보았다. 하중호 그 친구도 대단한 모양이야.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도 회답 한통 없으니 말이요. 당신이 한번 하중호 한테 편지를 써야 될 모양이요. 영옥이 모르게 말이야.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군요. 아님 연애라도 한번 데리고 가야 할 모양이에요. 서러다가 겨우 회복된 영옥이 다시 병이 날까 걱정스러워요. 그때 기원이 연희의 등 뒤로 가만히 팔을 둘렀다. 당신은 좋은 아내이자 좋은 친구야. 나는 항상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 정말 고맙소. 기원의 말에 연희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기원을 돌아보았다. 마치 타인에게 하는 말 같아서 듣기가 어쩐지 서운하네요. 하지만 당신 역시 좋은 남자예요. 의리도 있고 정도 많고 말이에요. 아픔이 있긴 해도 저는 당신을 선택한 것에 대해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미안해. 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여인은 당신이요. 지금에 왔어야 난 비로소 그걸 느끼기 시작했소. 당신은 내게는 위대한 여인이기도 하고 말이요. 기원의 말에 연인은 다시 소리없는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 무렵 중호는 영옥에게서 날아온 편지와 혜연에게서 온 편지를 동시에 받아들고 있었다. 너는 말이요. 생긴 게 매끄러워서인지 여복은 타고난 놈이요. 그것을 말이요. 조금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냉큼 얻어보겠다면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천불 만나는 것이요. 소가지 모두 타버리게 말이요. 수인번호 1301번을 달고 있는 양반이 떠들고 있는 소리였다. 중호는 그런 주위의 잡다한 소리에는 아랑곳 없이 먼저 영옥의 편지를 펼쳐들었다. 보고 싶은 중호씨 지금도 추운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신지요. 정작 벌을 받아야 할 나를 대신해서 계신 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나는 뼈가 녹아내리는 듯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회답을 보내지 않는지요. 벌써 스무 통이 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제 에서 회답 한 통을 못 보내 는지요. 오늘도 연희와 농장에서 소송이며 하루 종일 편지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빈 공업 뿐이었지요.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중호씨와 내 자신 뿐입니다. 중호씨가 나를 끝내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을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든 상관없어요. 원망을 해도 괜찮고 욕을 퍼부어도 괜찮아요. 중호씨가 쓴 편지 한 통 받기만을 소원할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용서하시라는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을 더 못하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여주 농장에서 백영욱 중호는 피식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는 이내 혜연의 편지를 펼쳐들었다. 가지런하게 배열된 혜연의 편지는 항상 분홍빛 편지지였다. 우중총하고 칙칙한 교도소 안에서 펼쳐보는 분홍빛 편지지는 유난히 아름답게 보이는 색상이기도 했다. 보고 싶은 중호씨 오늘도 변함없이 캠프스 안에는 중호씨의 많은 친구들이 바삐 오가고 있군요. 그런 중호씨의 친구들을 대할 때마다 이 혜연의 마음은 난도질 당하는 듯 아프기만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겠지요. 부탁해요. 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말이에요. 재성씨는 학위 치덕후 곧 취직을 했어요. H건설 회사인데 며칠 전부터 출근을 하기 시작했지요. 첫 봉급을 받으면 함께 중호씨 면회 가기로 약속했어요. 정말 중호씨에게는 훌륭한 친구예요. 형제보다 더한 우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부럽기만 해요. 중호씨, 제 마음은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귀엽고 중호씨의 아내가 될 거예요. 그때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시간 나면 또 편지 쓸게요. 식사 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히 계세요. 중호씨를 사랑하는 혜연 중호는 열 분 한숨을 내쉬었다. 철부지 책가짓게 무얼 안다고 부모들이 반대했어도 안 될 것을 꿈은 왜 꾸는지 전과자 한테 딸을 내줄 부모가 어디 있다고 착잡한 마음과 함께 한바탕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은 답답함이 못견디게 밀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작업이 끝난 오후 시간이면 중호를 더욱 못견디게 했다. 이번에는 어머니 강려인으로부터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중호는 면회실에 들어서면서 강려인의 모습부터 살피기 시작했다. 중호를 면회할 때마다 강려인의 눈물은 끊임없이 쏟아지고는 했다. 그러나 그러나 뜻밖에도 석 달 만에 만나는 강려인의 모습은 전에 없이 깨끗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그래 요즘은 어떠냐 고생이 많이 되지 강려인의 눈에서는 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줄지어 떨어지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건 그렇고 요즘은 어떻게 사세요 그리고 영치금은 넣으실 필요 없어요 사식도 그렇고요 모든 것은 쓸만큼 아주 충분하니까 염려 마시고 어머니를 위해 사세요 지금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끼니 그러시지 마시고 아픈 데 있으면 차만 넘기지 마시고 꼭 약 사다 잡수세요 강려인은 계속해서 머리만 끄덕였다. 조금 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마음 쓰실 필요도 없고요 요즘 저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제 운명이에요 거역할 수 없었던 운명으로 돌리고 아주 마음 편하게 있어요 방한 사람들도 모두 좋고요 결코 죄수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조금 더 염려 마시고 어머니 마음 편하게 보내세요 이곳에서 나가면 잘해드릴게요 중호가 얘기하는 동안 강려인은 계속해서 흐느끼듯 울고 있었다 중호는 마음이 몹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건강하고 깨끗해 보이는 모습에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중호는 어머니 강려인에게 조용한 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도 조금은 놀라는 느낌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한결 느긋하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변한 것이 신비스럽게 느껴졌다 중호는 교도관의 뒤를 따라 면회실을 나왔다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지 교도관은 중호를 힐끗 돌아보며 먼저 얘기를 꺼냈다 그것은 교도관님 같으신 자유세계의 사람들만 느끼시는 감정입니다 저희같은 죄수들에게는 봄과 가을은 없습니다 삭풍이 몰아치는 긴 겨울이 지나가는가 하면 살이 무를 정도로 찌는 듯한 더위뿐이지요 그러다 그 더위가 채 가실만하면 또 뼛속까지 찬 기운을 느끼게 하는 겨울이 오지요 교도관은 중호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있었대 자네는 정말 억울하고 아까운 사람이야 교도관은 다시 말을 꺼내며 중호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중호는 그의 말에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는 억울한 죄인도 많이 있지 난 가끔 그런 억울한 죄인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몹시 답답해 나는 교도관보다는 변호사가 되었어야 더 어울리는 건데 교도관도 자신의 이야기가 조금은 우스웠던지 이야기를 하다 말고는 허허 소리를 내어 웃어버리고 말았다 소리없이 찾아온 화창한 봄은 과수원의 나무들이 꽃을 피웠는데 더없이 좋은 햇빛을 만들고 있었다 영옥은 만삭이 되어 거동조차 몹시 힘들어 하고 있었다 출산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연희는 잠시도 영옥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연희는 눈에 띄게 몹시 수척해졌다 항상 맑고 화사하게 느껴지던 모습은 길고 고통스러웠던 겨울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듯 무거워 보일 정도였다 내 얼굴이 많이 상했어 미안해 너한테는 정말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말이야 영옥은 연희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또 미안해 하고 있었다 연희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 적고 있었지만 몹시 힘이 드는 게 사실이었다 기원이 귀국을 한 지 넉 달이 다 되도록 연희는 기원과 단 한 번도 동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기원은 연희가 못 견뎌 할 정도로 영옥을 의식하고 있었다 연희에게 하는 애성의 표시나 타성한 이야기는 변함이 없었지만 잠자리만큼은 철수하게 피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원의 눈빛은 아직도 영옥을 사랑하고 있는 듯 했다 연희는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인내로서 참아내고 있었다 기원은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더욱 작품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 같았다 거의 화폭 앞에서 떠나본 적이 없었다 연희는 혼자 살 때보다 더 진한 고독을 느꼈다 영옥이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 연희는 소리 없이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화창하게 느껴지는 날씨였다 과수원의 나무 밑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기원의 곁으로 연희는 천천히 다가갔다 영옥이 누웠소 몹시 힘든 모양이지 오늘은 꼼짝을 안 하니 말이야 기원은 그대로 화폭에 실순을 박은 채 묻고 있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연희임을 인해 알아본다 됐다 순간 연희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무슨 이유로 이들과 어울려 괴로워 해야 하는가 내 자리는 어디에 있으며 나는 무어란 말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남자를 선택한 게 그리도 큰 잘못이란 말인가 도대체 기원씨는 누구이며 나는 왜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 건가 갑자기 연희의 눈에 물개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분명히 그들은 부부가 되어 있었지만 연희는 기원을 먼 곳에 있는 타인처럼 느끼고 있었다 오히려 기원의 곁에 있다는 게 몹시 소목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연희는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먼 곳의 이방인처럼 생각이 되었다 연희는 소리 없이 다시 돌아서서 두어 발작 걸음을 옮겨 놓았다 여보 그 순간 기원이 연희를 불러세웠다 하지만 연희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었다 자꾸 쏟아져 내리려는 눈물을 애써 참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 왜 말없이 돌아서 가는 거야 내게 볼일이 있어서 왔던 거 아니요 연희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기어코 눈물이 굴러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영옥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순간 연희는 온몸에서 힘이 모두 빠지는 듯 했다 그리고 온몸에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은 진한 한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연희의 모습이 이상한 듯 기원이 붓을 든 채 다가와 연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한 거요 어디 아픈 거야 기원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다급하게 묻고 있었다 내가 누구예요 당신한테 제가 어떻게 되는 여자지요 적어도 제가 당신의 아내라는 것을 조금은 염두에 두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매번 자존심을 있는 대로 짓밟을 수 있는 건가요 어찌 되었건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해서 아내로 삼았고 나는 그런 당신을 남편으로 맞았어요 형식이 필요해 결혼식도 올렸고 그리고 고의 지켜온 순결도 당신께 드렸어요 그런데 수년은 해외생활 끝에 돌아와 하시는 모습이 너무 엉망이에요 실망했어요 그래도 서로 기본 예의는 지켜야 되는 사이였어요 아무리 사랑했던 과거의 여자였다 해도 지금은 내 친구에 불과해요 당신의 계속되는 그런 행동은 내게는 추태일 뿐이에요 연인은 다시 돌아섰다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에게 보인다는 게 몹시 비참하게 느꼈었다 기원은 그대로 우둑하니 서서 연이의 뒷모습을 건너다 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전혀 없이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연이의 얼굴이 가득 굳어진 때문인지 영옥도 표정없는 모습이었다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오랜 침묵이 계속되자 기어코 영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래 몸이 속은 무겁구나 몸살 기운이 있는 모양이야 나 좀 들어가 쉬어야겠다 기원씨 식사 다 하면 내가 커피 꺼려드리고 그릇은 그대로 놓아둬 내일 아침에 내가 지울 테니까 연인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얘기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말 전혀 없이 몸이 몹시 무겁게 느꼈었다 침대 위에 쓰러지자 땅 밑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연인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올려다 덮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애써 모든 생각을 뇌리에서 떨쳐버리려고 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였다 연인은 깊은 잠에 지쳐 떨어진 듯 했다 오랫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온 듯 연인은 몸을 추스릴 기운조차 없을 정도였다 무언가 인기척을 느낀 연인은 인간힘을 다해 눈을 떠 보았다 기원이 몹시 근심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연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당신도 별수 없는 여자로군 그의 첫마디가 연이의 마음을 또 불쾌하게 만들고 있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여자로 알았지 지성적이고 아름답고 깔끔하고 어리있고 그리고 당신에게는 모든 이들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고 어떤 실수도 소리 없는 미소로 이해해 주리라 믿고 싶을 정도로 정이 많은 큰 누님 같았으니까 말이요 난 당신을 내 누이처럼 내 마음의 길잡이처럼 그리고 때로는 신처럼 생각하고 있었소 연인은 감았던 눈을 다시 떠고는 기원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예요 한 사람의 평범한 아내이기만을 바라고 밥 지어 먹어야 하는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 내 품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은 엄청난 고통 뿐이었어요 그 사소한 보이지 않는 고통들을 감내하며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당신의 그 변함없는 행동과 마음에 나는 이제 완전하게 지쳐버렸어요 나야말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쩐지 오늘은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네요 화실로 돌아가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연희는 이야기를 하면서 벽쪽으로 돌아 누웠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냉정했던 그리고 절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기원에게서 연희는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잠들어 있는 당신을 내려다보는 순간 깊이 느낀 감성이야 내 감성은 항상 이렇게 무디고 더딘 데가 있어 순간 연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사랑이란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단어예요 함부로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사랑은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그리고 함부로 남용되었어도 안되는 거예요 적어도 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은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는 그런 무제한의 사랑이에요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 속에서도 윤리와 도둑은 결코 한치도 결여되었으면 안 돼요 당신 속에 진실이 덜어있지 않는 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마세요 제가 더 힘들 뿐이에요 연희는 상당히 날카로워져 있었다 기원은 그런 연희를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마냥 넉넉하고 편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연희에게 자신이 너무 무책임했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다 몇 개월 동안 기원은 영옥에게만 모든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것은 결코 지난 날의 애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토록 아름답고 우아하고 명랑하던 영옥의 모든 게 산산소각이 나버린 것에 진한 연민을 느꼈을 뿐이었다 영옥이 행복하게 되기를 기원은 진심으로 염원했었다 연희에게 믿음이 선보였다면 영옥에 대해서는 지난 날의 우정이고 동정이었다 기원은 말없이 연희의 방을 나왔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술잔과 술병을 들고 화실로 다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몇 잔을 안주 없이 들이켰는지 모른다 기원은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다 연희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말없이 인내해도 연희의 모든 게 못견디게 진한 아픔이 되어 기원의 살속으로 마구 파고드는 듯 했다 내 아내임에 분명한데 옛날 영옥을 사랑할 때 중간에 서있던 연희가 아니고 내 곁에 있는 내 아내임이 틀림없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연희 곁에 가주지 못했던 것을 기원은 그때서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귀국해수는 영옥을 데려오기에 정신이 없었고 그 후에도 관심은 온통 영옥뿐이었음을 느끼면서 기원은 다시 술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갔다 문제는 다음 날 새벽이 되면서 더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영옥이 진통을 하기 시작했다 연희와 기원의 무거운 표정 때문이었는지 영옥은 밤새도록 숨죽여 고통스러워 하다가 새벽 역에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마구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다 연희와 기원이 동시에 뛰어나왔다 연희는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영옥을 끌어안았다 세상에 어쩌자고 이렇게 혼자서 시간을 보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라 내 좁은 소견을 연희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영옥이 그 집에서 출산하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기원은 시내로 의사를 데리러 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연락을 받은 관리인 부인이 손살같이 뛰어올라와 연희를 돕기 시작했다 영옥의 진통은 날이 완전히 밝도록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연희의 몸도 온통 땀 범벅이 되었고 영옥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안간힘을 쓰며 있는 힘을 다했다 됐어 조금만 조금만이야 애기가 보여 연희가 소리를 질렀다 잠시 후 영옥은 아기를 낳는 순간 실신하듯 늘어져 버리고 말았다 기원은 그제야 의사와 간호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모든 게 다 잘 끝났다 사내 아이를 순산한 영옥은 건강했고 아이도 건강했다 그들이 탈없이 잠드는 것을 보고서야 연희는 비로소 그 방을 나왔다 온몸이 휘청거리는 현기증을 느끼며 연희는 대충 샤워를 끝내고 제 방으로 돌아갔다 의사를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온 기원은 연희가 있는 방으로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그리고 막 옷을 갈아입고 있는 연희를 등 뒤에서 끌어안았다 당신은 역시 천사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기도 하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나는 또 한 번 깊이 느꼈어 연희는 그대로 잠시 서있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을 틀었다 이러지 이러지 마세요 나는 아직 정리된 마음이 아니에요 쉬어야 겠어요 몹시 피곤해요 기원은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 연희를 풀어주며 연희가 침대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냥 서있다가 침대가로 다가와 걸터 앉았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순간이었어 그런 문이 왜 그렇게 미련스러울 정도로 꼭꼭 닫혀있었는지 모르겠소 용서해요 그리고 다시 따뜻한 당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줘요 부탁해 연희는 눈을 뜨고 다시 기원을 올려다보았다 야속한 사람 연희는 중얼그리듯 이야기를 하며 눈을 감았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지켜본 연희로서는 시비를 가릴만한 마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넉넉해지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 며칠 후 중얼은 연희가 보낸 새로운 편지를 다시 펼쳐들고 있었다 지난 밤 뒤숭숭했던 꿈 때문인지 중얼은 연희의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 자꾸 이상한 예감이 들고 있었다 중얼씨 여전히 건강하시겠죠 요즘 우리는 모두 딴 나라의 사람들 같은 기분이 되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집에 아름다운 탄생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켜보며 나는 생명이 얼마나 귀하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다시 느껴보았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위대한 탄생 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빛나는 탄생 이었지요 영옥이도 회답 없는 편지 썻는 것에 이제는 지쳤나 봅니다 대신해서 나보고 쓰라고 하니 말이에요 정오씨 세상에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인연도 맺어질 수 있는가 봅니다 행 불행을 떠나서 여하튼 탄생은 축복된 이름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고귀한 인연은 고귀하게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탄생은 반드시 대단한 행운과 사랑과 진실을 가져올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중오씨에 대한 영옥의 애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확고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뜨거워서 가고 있지요 중오씨 무엇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군요 깊은 이해 바랍니다 편지 보내면서 책 두건 보냅니다 그럼 건강하고 유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주에서 채연희 중오는 다시 한번 연희의 편지를 읽어보았다 그리고 이내 힘없이 온몸을 널어뜨렸다 이게 아니야 이건 무언가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곳에 들어와야 했던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되는 거야 그건 안돼 그럴 수는 없어 나는 책임자가 아니야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더더구나 없고 모든 것은 그 여자한테 있는 중오는 화가 났다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오르기 시작했다 소리 내어 실컷 욕이라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이라도 실컷 두들기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난데없이 교도관이 중오의 면회를 알려왔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면회 갔다 오면 마음이 풀릴 거야 어서 다녀와 옆의 죄수가 중오의 얼굴을 근심스럽게 들여다보며 중얼그리듯 말을 했다 중오는 벌떡 일어나 나갔다 그리고 교도관을 따라 면회실로 갔다 중오는 내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상귀된 얼굴 그대로 면회실로 들었을 때 뜻밖에도 혜연이 면회를 와 있었다 야 이 계집애야 정신 차려 너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인줄 알아 넌 상상도 못해 인마 그리고 너희 집에서 나 같은 죄수 그리고 너절한 놈은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할 거야 난 계집애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까지 선택하진 않아 난 말이다 정말 쓰레기란 말이다 제발 나 좀 편하게 해줘 부탁이다 중원은 차라리 절규하듯 사정을 했다 정말 여자라는 게 신경질 날 정도로 싫어지기 시작했다 면회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원은 놀란 듯 멍하니 서있는 혜연을 두고 휑하니 돌아섰다 중원은 가만히 주먹을 쥐어보았다 언젠가 백영웅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죽도록 두들겨 펼 것 같았다 살이 묻어내고 피가 베어나오도록 그렇게 두들겨 주어야만 자신의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을 것 같았다 가을 가을 안개 질 고독한 행진 봄이 한껏 물어 익어 가면서 더위는 조금씩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음력 초하룻날 아침 일찍 영옥은 연희와 함께 농성을 떠나고 있었다 아직은 식이상조 아니니 잘 생각해서 해 중호씨를 면회하는 게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야 또 잠잠한 중호씨 다시 복잡하게 해줄 것도 없고 말이다 연희의 말에 영옥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만나야 돼 이제 내 몸도 거의 회복되었고 짐승같은 민정예비도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뭘 망설이겠어 옥바라지는 내가 해줘야 해 그게 내 의무잖니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중호씨가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그것은 상관없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난 내 힘닿는 대로 도와야 돼 영옥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진다 됐다 연희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다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려 지나가는 풍경만 바라다 볼 뿐이었다 그래도 기원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연희에게 마음의 부담이 없도록 해주면서부터 연인한 한결 명랑에 서있었다 그래서 영옥의 면회 부탁을 강력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들이 S교도소 정문 앞에 도착한 것은 아침 10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조금 이른 시간임에도 면회를 하려고 온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다 신청을 하는데도 얼마나 복잡한지 한참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영옥은 연희의 손을 가만히 끌어다 쥐었다 나를 보면 마구 욕을 하고 싶겠지 연희는 영옥의 그 말에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 진심으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달게 받아야 돼 넌 그것을 결코 거부해서는 안 돼 너는 한 청년의 밝은 앞날에 죽음의 죄를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연희의 말이 몹시 아프게 들리는 모양이었다 영옥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연희와 영옥의 이름이 불려지며 면회실로 들어갈 것을 알려왔다 영옥의 손에서 축축하게 땀이 베어나오고 있었다 연희는 그른 영옥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리고 면회실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면회를 알리는 부적 소리가 들리고 뒤에 중호가 맞은편의 방으로 들어왔다 아 시인 선생님 그러나 그 순간 중호의 말은 뚝 끊어졌다 건강해 보이니 좋군요 밝은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 그럼 연희는 잠시 인사를 한 뒤 이내 그곳을 나갔다 중호 중호는 그들 사이를 가로막은 창가 가까이로 한 발짝 다가섰다 그리고 영옥의 모습을 노려보기 시작했다 중호의 눈은 마치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고센 불길 같았다 동시에 그의 두 주먹이 무섭게 쥐어지고 있었다 용서하라는 말도 할 수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뭐라고 해도 한 번 보고 싶었어요 못 견딜 정도로 말이에요 영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가득히 목이 메우는 듯 애써 드듬드듬 말을 하는 게 몹시 힘들어 보였다 중호는 그대로 뒤돌아서 장살에 등을 기댔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분노는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크게 치밀어 오르는 듯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보고 싶었던 어떤 순간이 떠오르자 중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시 후 청거는 되는 듯 갑자기 무거워진 발걸음을 떼어놓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무섭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폭발하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사귀어야 한다는 게 그토록 힘이 들었다 그 순간 영옥이 다급하게 중호를 불러세웠다 사랑해요 정말 죽도록 사랑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중호씨 인생은 내가 책임져요 어떤 방법으로든 중호는 영옥의 소리치는 말을 등 뒤로 들으며 귀엽고 한마디 말도 없이 면회실을 빠져나가고 말았다 밖으로 나온 중호는 담배 한 대가 몹시 그리웠다 두어 모금만 빨면 막힐까 같은 숨이 조금은 뚫어질까 같은 느낌이었다 교도관의 뒤를 따라 터덜터덜 걸으며 중호는 어이없는 쓴엇음을 지었다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나를 어떻게 만든 여자인데 내게서 모든 것을 떠나게 만들고 깡그리 산산소각을 만든 여자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배경옥 당신 같은 비열한 여자가 중호는 다시 견딜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어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로 지필 허가를 받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배경옥 편지라도 쓰지 않으면 나 자신이 곧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펜을 들었소 내 인내와 분노에도 한계가 있소 이 한계를 벗어날 때 나는 또 한 번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지금보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될 거요 내게서 부디 멀리 떠나줘요 당신의 숨결이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자제하기 힘이 더 또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 때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더 이상 내게 잔인한 행동을 하지 않길 바라오 그리고 배경옥 당신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요 당신과 나 사이는 오직 적개신만 남은 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런 내 마음은 무덤 속으로 갈 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요 어떤 방법으로든 내 가까이 또 한 번이라도 다가온다면 그것은 나를 다시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내 유일한 부탁이요 감방에서 하중호 중호는 또다시 담배 한 대가 못 견디게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영옥은 힘없이 면회실을 나와 연희와 함께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영옥은 내내 말이 없었다 너도 그 정도는 각오했던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상심할 필요 없어 내가 정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중호실을 돌봐야 한다면 무한한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영옥은 대답 대신 머리를 끄덕일 뿐이었다 연희는 영옥의 손을 끌어다 꼭 쥐었다 몹시 싸늘하게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에 얼어붙은 것만 같았다 너는 현재의 이 순간만 생각하려고 하지만 지난 날의 모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내 아픔을 다시 건드리기 위해 하는 이야기는 아니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시작부터 이르면 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이루어내지 못해 침착하게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잘 판단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가는 거야 영옥의 입에서는 긴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뚝뚝 떨어지고 있던 눈물을 살짝 닦아내었다 중호씨가 받은 상처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몇백배 더 클 수가 있어 갈갈이 찍힌 심정이라고 언젠가 내게 고백한 적이 아무 준비도 없이 중호씨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었어 지금 그런 말은 오히려 중호씨를 모욕하고 다시 상처를 비집어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시간이 필요해 어떤 대화가 되었든 그 대화를 나누기까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거야 성급한 마음 먹어서는 절대 안 돼 영옥은 다시 천천히 머리를 꺼덕였다 농장하는 영옥이 중호의 면회를 하고 온 뒤 한동안 몹시 침울한 분위기였다 영옥이 통 말을 안고 우울하게 보내다가 중호의 편지를 받은 뒤에는 더욱 침울해졌기 때문이었다 보기가 딱 할 정도군 그 정도도 생각 못 했더니 지금도 영옥은 여전히 단순해 변함없이 말이요 연인은 기원의 말에 빙긋이 웃었다 맞아요 정말 단순한 것은 여전해요 그리고 앞날이 몹시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지어달라고 하지만 통 떠오르지 않아요 당신이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그래 정말 이름도 지어줘야 하겠군 벌써 태어난지 한 달이 넘어갔는데 말이야 아이가 여간 잘생긴 게 아니에요 아주 잘생겼어요 당신도 잘생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요 이유 없이 샘을 낼 필요는 없어 연인은 기원의 말에 그만 소리내어 웃고 말았다 그리고 이내 몸을 돌려 간 맺어진 손톱만한 과일들을 솎아내기 시작했다 6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오는 가을에 있을 전시회 작품 준비로 기원은 거의 매일 화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즈음 농장에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뒤이어 자동차 멈추는 소리도 들려왔다 기원은 이미 붓을 내려놓고 밖으로 서둘러 나갔다 자동차 소리가 날 때마다 하는 행동이었다 과수원에 나갔던 연희도 자동차 소리를 듣고는 이미 달려와 있었다 그러나 검은 성용차에서 내린 이는 뜻밖에도 영옥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에서 일을 해오던 박부장 이었대 저 누구신지요 기원이 어한 표정으로 묻자 박부장은 우선 기원과 연희에게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저는 회사에서 내려온 박용기 부장입니다 잠시 사모님을 뵈러 왔습니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순간 기원과 연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대 중대한 사건이라니요 실은 나창렬 사장님께서 어젯밤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대형사고라 할 만큼 큰 사고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중태십니다 여기에 백여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지요 연희가 다시 물었다 얼마 전에 사장님께서 취중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주의 최연희 시인 댁에 계시다는 것을요 시집을 내신 출판사에 가서 이곳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기원은 그에게 우선 응접실로 오르도록 했다 그리고 연희는 영욱의 방으로 들어가 박 부장의 소식을 조용하게 전했다 그 순간 영욱은 아이를 안고 서성히다가 우뚝 멈추어섰다 그리고 창밖의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결코 쉬는 날을 부르시지 않았소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돕고 계신 거야 이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는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은 것뿐이야 그게 악마가 가는 최후의 길이야 최후의 길 영욱의 얼굴은 오히려 웃음기마저 뛰고 있는 듯 했다 영욱은 그때서야 연희의 품에 아이를 얹어놓고 응접실로 나갔다 영욱이 나오자 박 부장은 영욱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오전에 긴급 중력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지만 앞으로 전망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심 단결하여 사모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영욱은 소파에 앉으며 박 부장에게도 앉기를 권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들어 박 부장을 건너다 보았다 당연합니다 내 아버지의 회사인데 내가 맞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동안 나창렬에게 맡겼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최대 실수였습니다 소묘기 불황으로 그동안 보세 가공업체는 남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결코 불량 때문만은 아니에요 나창렬이 회사의 공금을 주색잡기에 당신한게 더 큰 원인이에요 여하튼 알았어요 곧 상경할 준비를 하지요 백여사 좀 더 상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요 나 사상의 계획일 수도 있는 거고 기원의 말에 영욱은 야릇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박 부장님은 내가 잘 알아요 아버지 때부터 거짓말이라고는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장인 거예요 나창렬 주위에서 아부하고 거짓말한 자들은 모두 상무다 공장장이다 승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정직한 사람들이 남아있었기에 회사가 그 정도 넘어 유지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 알아요 이런 때일수록 한 시간도 비울 수가 없어요 올라가야겠어요 영욱은 이내 일어나 제 방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당분간 이 아이는 너에게 맡겨야 되겠어 수습이 될 때까지만이야 신세를 지는 김에 조금만 더 지자 부탁해 그리고 넌 나보다 분유도 더 잘 타서 먹이잖니 부탁해 영욱은 오랜만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언가 들뜬 듯한 표정이었다 영욱아 제발 침착해 그리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잊지마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 아이는 염려 말고 일부터 잘 해결하고 데려가 영욱은 연희와 아이를 동시에 끌어안았다 너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내게는 또 하나의 생명을 얻은거나 진비없는 행운이야 내가 나라고 믿고 내가 너라고 믿겠어 사랑해 진심으로 연희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연희는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넌 진작 이곳에서 쫓겨났을 거야 그들은 한 번 더 끌어안고는 몸을 풀었다 그리고 영욱의 상경순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침착한 행동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어쩌면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대한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부탁해 부탁해 연희는 연희는 당부를 하며 영욱에 대해 모없이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영욱은 박부장과 함께 농장을 떠났다 마치 계획해오고 꿈꿔오던 것이 이루어진 듯 오히려 영욱은 조금 더 당황하는 표정이 없었다 그저 조금 흥분된 그런 모습이었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며 기원이 연희의 등을 살짝 두드려 주었다 잘할 거야 갑작스러운 일이기는 해도 말이요 능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잘 해내리라 믿어봅시다 그렇지만 걱정이 앞서는 군요 영욱에게는 남다른 오기와 기질이 있어요 아직도 대단하구요 중호씨의 아이를 그런 지옥같은 생활 속에서도 나을 결심을 할 만큼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대처해야 하는데 연희는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다 자자 걱정은 그만하고 지용이 데리고 들어갑시다 연희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기원이 잠시 들여다보며 연희의 등을 밀었다 그러나 연희에게는 이유없이 자꾸 불안이 엄습해 오고 있었다 모든 게 견딜 수 없이 걱정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영욱이 반년이 넘어서 돌아온 장충동 집은 타인의 집처럼 많이 변해 있었다 영욱의 아버지 어머니의 손길들은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가정부도 바뀌어 40대의 중년 여인이 살림을 맡아 하고 있었다 사모님이세요 인사 올리세요 현관 앞에 놀란 듯한 표정으로 서있는 가정부에게 박 부장이 얼른 인사를 시켰다 두어 달 전에 들어온 양평댁이라고 하는 아주머니 입니다 영욱은 대꾸없이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곧장 안방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다 눈에 익숙치 않은 장롱 옆에 화장대에는 화장품들이 요란하게 너러져 있었고 여자의 색깔 짙은 옷가시들이 눈에 띄었다 여자가 와서 살았나요 영욱은 양평댁이라고 소개된 가정부에게 그렇게 먼저 묻고 있었다 예 제가 오기 전부터 여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였어요 영욱은 다시 박 부장을 돌아보며 물었다 조금은 날카롭고 싸늘한 목소리였다 저희는 사장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드롬바에 의하면 룸살롱 마담이었다고 하더군요 민정인은 어디 갔나요 영욱은 다시 양평댁을 돌아보았다 유치원에 갔다와서 내내 우울해 하길래 저 윗동네에 사는 새별이라는 친구 집에 놀러 보냈습니다 영욱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자신이 써던 방문 앞에서 영욱은 잠시 긴 한숨을 내쉬어 보았다 마치 그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갈 것만 같았던 반년 전의 일이 또렷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영욱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방안은 영욱이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조금 더 변한 게 없었다 마치 죽은 영혼이 살았던 집처럼 그 방에 올라오기를 모두가 꺼려했던 것 같았다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방안에는 6월인데도 냉기가 휘휘 감돌고 있었다 영욱은 말없이 돌아서 그 방을 나왔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박부상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병원에 들러서 회사에 가겠어요 회사에는 미리 연락해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도록 하세요 영옥은 양평택에게 사람을 불러 안방의 물건들을 남김없이 치우도록 시키고 잠시 소파에 앉아 냉수 한 컵을 마셨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를 썼다 갑시다 박부장님 영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앞장서 나갔다 중태에 빠진 창녀를 보러 간다는 게 영옥에게는 심적으로 부담이 컸다 그러나 확인이 필요했다 창녀를 모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꼭 보아야 할 것 같았다 대학병원에 도착한 것은 장승동 집을 출발한 지 30분 뒤였다 영옥은 내내 말없이 박부장의 뒤만 따랐다 여름의 날씨는 한바탕 비라도 쏟을 듯 몹시 후텁지근하게 느껴졌다 지금 두 번째 수술을 하고 계시답니다 지난 밤에 했던 수술이 잘못되어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몹시 중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옥은 박부장의 말에 고개를 꺼덕였다 그리고 잠시 숨을 돌려 쉬며 마음을 가라앉힌 뒤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김전무를 부르도록 했다 영옥의 부친 백사장과는 둘도 없는 형제같은 사람 중의 하나였으나 창렬에 의해 힘없이 밀려났던 인물이었다 급히 수소문해서 이곳으로 오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기다렸다가 수술이 끝나는 대로 담당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겠어요 박부장은 이내 고개를 숙여 보인 뒤 밖으로 나갔다 영옥은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아 우선 메모지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급히 해야 할 일부터 하나하나 메모해 가기 시작했다 영옥은 잠시 시선을 들어 온통 흰빛인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상렬의 상태가 마치 영옥을 위해서 발생한 것만 같았다 연민의정이나 동정은 커녕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오랜 싸움에서 이긴 승리자의 희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영옥은 실컷 소리내어 웃고 싶었다 그러나 애써 그것을 참을 뿐이었다 장렬은 이틀 뒤에야 깨어났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반신 마비에다가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하는 영옥이 김전무를 다시 불러들여 회사 안을 벌집 건들이듯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창렬이 고용한 사람들을 해직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공금 횡령한 사실을 들추어내 구속까지 시키는 단호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영옥을 붙인 때부터 성실했던 간부 몇 사람이 충직하게도 자리를 잘 지켜온 까닭에 회사가 그나마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오늘은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우선 그 사람 얼굴이 보고 싶군요 변호사한테 이혼 심판 청구 소송은 빈틈없이 해놓았겠지요 김전부님과 박 부장님은 저와 함께 가시지요 영옥은 앞장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영옥의 단호한 처리와 빈틈없는 영향력 행사에 회사 중역들은 누구 하나 영옥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 오히려 영옥의 숨은 경력 능력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영옥은 우선 담당 의사를 만나보았다 수술 후 경과를 알고 돌아간 지 꼭 15일 만에 다시 나타난 영옥에게 담당 의사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제부터는 정신적인 치료가 먼저입니다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그리고 정성어린 간호만이 환자를 빨리 이 악몽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일어나게 할 수가 있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족들의 정성어린 협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긴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영옥의 귀에 들어온 것은 창렬이 영원한 불구자가 되었다는 것 뿐이었다 일반 병동 특실에 있는 창렬을 보기 위해 영옥은 드디어 입원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놓기 시작했다 여기입니다 박 부장이 먼저 걸음을 멈추고 영옥을 돌아보았다 문을 열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들어가세요 함께 들어가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영옥은 그렇게 말을 하며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갔다 거기에는 뜻밖에도 양평댁이 와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내 허락도 없이 말이에요 영옥은 몹시 당황하는 양평댁을 향해 날카롭게 말을 건넸다 사장님께서 간호사를 통해 전화를 하셨어요 갈아입을 속옷하고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영옥의 목소리가 상당히 격해진 듯 했다 그리고 함께 사시던 사모님께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연락이 통 안 되니 제가 와서 말씀드리는 수밖에요 아주머니는 두 번 다시 오지 마세요 병원 일에는 어떤 것도 참견하지 마세요 당장 돌아가세요 영옥이 소리 지르듯 거칠게 말을 하자 양평댁은 황황히 돌아서 나갔다 창렬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영옥을 건너다 보고 있었다 마치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다 지독한 년 그 입에서는 여전히 거친 욕이 서슴없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나 창렬 오랜만이에요 악은 언제든지 악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덕분에 내 위치를 다시 찾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제부터 꼭 내가 받은 것만큼 당신한테 갚아주겠어요 아주 철저하게 말이에요 내 아버지 회사를 갈취해서 그동안 호요식 많이 했으니 오히려 고마운 줄이나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제부터 회사는 내가 운영해요 이사회에서 해고 명령이 내려졌고 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지금 정확한 조사 중이에요 법대로 처리하겠어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청구해 놓았어요 짐승같은 당신이 내 이름 위에 있다는 것조차 역겹고 소름 끼쳐요 아예 죽었으면 내가 할 일이 없었을 텐데 살아줘서 내가 갚아야 할 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갚아주겠어요 영옥의 눈에서는 마치 불길이 있는 듯 했다 순간 창렬은 짐승이 표요하듯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온갖 욕설이 다 튀어나오고 입에서는 개그품이 새어나왔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진정제를 놓고 나서야 조금 조용해지는 듯 했다 이것은 시작을 알리는 것 뿐이에요 난 당신을 철저한 나의 개로 만들겠어요 아주 철저하게 영옥은 창렬의 귀에 대고 기어이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영옥의 마음에는 더욱 무서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난 날의 그 악몽처럼 엉어리졌던 고통이 하나 둘씩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듯 했기 때문이었다 영옥이 돌아온 뒤 민성이의 행동은 많이 달라졌다 그동안 많은 고통을 당한 듯한 아이답지 않던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고 영옥에게 다가와 품에 안겨보기도 했다 영옥은 집안 안팎을 모두 드러낸 뒤 새로운 분위기로 바꾸어 버렸다 가구는 물론이고 정원까지 조금 개소해 아주 색다른 집으로 만들어 놓았다 모든 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자 영옥은 연희에게 전화를 걸어 상경하도록 했다 연희는 기원이와 함께 지영이를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 몰라볼 만큼 색다르게 변해버린 집안팎에 대해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회사일도 능히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신 있어 모든 게 말이야 이제야 삶 맛도 나는 것 같아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도 몰랐고 영옥은 예전과 같이 아름다웠고 생기 있는 모습이 한층 더 젊어 보이게 만들었다 완전히 도산 위기를 맞는 게 아닌가 했는데 뜻밖에도 계열사 하나만 정리되었을 뿐이야 다른 것들은 대체로 수습이 끝나 무리 없이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나 창렬 그 사람이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야 그래 그랬겠구나 하지만 너무 잔인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해 어차피 끝난 인생 아니니? 그리고 민정이 아버지이기도 해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통 그에 대한 복수심뿐이야 그 짐승 같은 행위 때문에 중호 씨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너 잘 알고 있잖니 며칠 전에 중호 씨한테 백만 원 송금했어 교도산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해서 붙여준 거야 연희는 잠시 아연한 표정으로 영옥을 건너다 보았다 중호 씨한테 진지한 마음을 가져야 돼 지금 중호 씨에게는 결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가 무고하다는 것 그리고 너 하나로 인해서 그의 희망과 절망과 꿈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너는 진심으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마지막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의 자존심을 돈 같은 것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마 자칫 잘못하면 아물지 못할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 그에게 보상할 거야 우리 회사를 모두 달라고 해도 줄 마음이고 무엇이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그리고 난 이미 그와 남남이 될 수 없는 깊은 인연을 느끼고 있어 여하튼 지용이가 있는 한 잘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중호 씨를 사랑해 내 나이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니? 난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할 마음이야 그의 어머니도 찾아서 내가 모실 작정이야 그건 너무 성급한 생각이야 내가 지금 그러는 것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 참고할게 내일은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잘 할 거야 그동안 진심으로 고마웠어 기원 씨도 고마웠고요 오는 가을 전시회 때는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겠어요 기원은 영옥의 말에 말없이 미술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용이 잘 키워 잘 키워야 해 영옥의 집을 떠나오며 연인은 야릇하게도 진한 허무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소중했던 무언가를 빼앗겨 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던 영옥의 모습이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뭔가 완전히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불안해요 뚜렷한 이유 없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깊이 생각할 거 없소 잘 알아서 할 거야 믿어봅시다 가장 가까운 벗들인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소 잘 하도록 기도하며 지켜봅시다 기원이 연이의 등을 두어 번 다독거렸다 그리고 다시 연이의 옆모습을 돌아보았다 내게 연이 당신이 있다는 게 이렇게 마음 뿌듯하게 느껴보기는 처음이야 나한테는 역시 당신이 어울리고 당신이 필요해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도 이제 실감하고 있고 말이요 연이는 기원의 말에 비가니 미소를 지었다 늦게라도 그렇게 느끼신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영원히 당신의 뒷그림자 속에서 해바라기처럼 살 줄 알았어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어요 정말 제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질 않을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무 안이하게 행동했던 것을 오히려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 줄 당신 알아? 난 항상 그렇게 모든 것을 뒤늦게야 깨닫는 사람이지 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요 내 생명처럼 말이요 연이는 다시 빙긋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여름이 되면서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중호는 낮이면 작업장으로 나가 목공이를 거들고 있었다 찌는 듯한 더위 때문에 땀을 비워듯 흘리면서도 일을 한다는 게 그에게는 더없이 다행스러웠다 일을 하는 동안은 수없이 떠오르는 잡념 속에서 어느 정도 헤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영옥이 다녀간 뒤로는 더욱 많은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다 특히 부산 동네에서의 일을 자주 떠올리고는 했다 그때는 영옥의 모든 게 무작성 좋았고 신비로웠다 영옥과 함께라면 아니 영옥을 위해서라면 지옥까지도 함께 동행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사건이 난 뒤에도 뼈에 사무치도록 마냥 미워진 것만은 아니었다 가끔씩 못 견디게 영옥의 모든 게 떠오르고는 했다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볼 때면 문득 맑고 고와 보이던 영옥의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그려보다가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잠시 지나가는 생각들에 불과했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며 중호는 한없이 암울하게만 느껴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또다시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그리고 여량에 살고 있는 김씨와 정혜 그리고 정혜가 낳은 영재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생각들이 커다란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다 오후 한낮이 되어 갈 무렵 중호는 면회 통보를 받고 교도관과 함께 면회실로 향했다 면회 신청이니 백 영옥인 것은 알았지만 이번만은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송금에 오는 돈 문제도 그렇고 여하튼 꼭 해야 될 말이 있기도 했다 중호가 면회실로 들었을 때 영옥은 이미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다 중호는 칸막이 창살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경고하겠소 두 번 다시 돈을 보낸다든지 면회를 요청한다든지 하면 용서하지 않겠소 꼭 이 말을 직접 해주고 싶어서 나왔소 내 이런 모습 이 죄인의 모습을 그렇게도 즐기고 싶은 거요 이제는 나에게서 제발 떨어져 나가줘요 정말 당신 애들이라면 이제는 지긋지긋해요 징그러울 정도로 말이요 중호의 목소리가 제법 높아졌다 알아요 하지만 나는 중호씨에게서 떠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내 대신이잖아요 중호씨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영원히 최선을 다해서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 거예요 영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의 모습을 보지 않는 거요 이제는 이미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운명인데 뭘 어쩌자고 이러는 거요 당신이 내 인생을 보장한다고? 어떻게? 그럼 졸업반의 건상하고 성실했던 대학생으로 다시 돌려놔 보아요 그것부터 할 수 있나요? 그게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라면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최선은 다할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런 가정스러운 소리는 하지 말아요 아주 역겨울 뿐이요 여하튼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난 이 안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오 나를 더 이상 짓밥지 말아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연극을 한다면 이곳에서 나가는 대로 모두 가만 안 둘 거예요 나와 상관지어 연극들 하지 말아요 나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절대 아무도 없으니 명심하길 바라오 중호는 면회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돌아서 나왔다 그러나 소리 없이 울고 서 있는 영옥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중호의 가슴 속 깊은 것으로 파고들었다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으리라 이게 그 여사와의 마지막 만남이다 나는 그 여자를 만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미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나 있지 않은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야 한다 한 번의 실수로 중호는 발걸음을 옮겨 놓으며 자신도 모르게 다시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이유 없이 허전하고 쓸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영옥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홍비서를 불렀다 이게 사건 전의 하중호 씨 주소예요 수소문에서 그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아내도록 해요 되도록이면 빨리 찾아주었으면 해요 영옥은 중호의 어머니 강야인을 찾도록 지시를 해놓고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갔다 한참 동안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응접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옥은 서둘러 샤워를 끝내고 대충 옷을 걸친 다음 응접실로 나왔다 뜻밖에도 휠체어에 실린 장렬이 간호사들에 의해 응접실까지 들어와 있었다 퇴원하셔도 된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자 사장님께서 수석을 밟으셨어요 댁에서 꾸준한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인하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간호사들은 영옥이 나오자 서둘러 설명을 하고는 돌아갔다 장렬이 영옥을 건너다 보며 씩 웃었다 내 집인데 내가 못 올 까닭이 없는 건 아니야 순간 영옥의 눈에서 다시 불길이 뿜어 나오는데 됐다 그래요? 그럼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군요 양평택? 과일실 길씨와 이시오라고 연락해요 김기사 밖에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고요 영옥은 그대로 돌아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장렬이 곧 뒤쫓아 오는데 됐으나 휠체어를 다루는 데는 그리 능숙하지 못해 보였다 영옥은 아랑곳 없이 방문을 잠그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정성들여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졌다 얼굴에 윤기가 흐르면서 이제는 완벽하게 옛 모습으로 돌아와 있음을 자신도 스스로 느낄 정도였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장렬의 악순한 소리가 들려왔다 심지어 장렬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마구 퍼부어대고 있었다 영옥은 여유있게 피아노곡까지 한 곡 듣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일실 사람들이 들어오는 인기적이 났기 때문이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영옥은 2층 자신이 있어둔 방에서 피아노를 내려오도록 했다 그리고 서둘러 방을 치우게 한 후 손가락으로 장렬을 가리켰다 이 사람을 휠체어에서 내려놓아요 그리고 들여다가 2층 그 방에 넣어요 영옥은 싸늘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입가에는 야릇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내가 내년 앞에서 쉽게 죽을 것 같지? 천만에 내년 골통을 가득히 섞이고서야 내 갈 길을 갈 것이요 어디 내 마음대로 되나 두고 보자 장렬은 입까지 바득바득 가라 대었다 그들은 악을 쓰는 장렬을 들여다가 2층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장렬은 한쪽 다리는 있었지만 하반신 마비 증세 때문에 누가 거들어주지 않고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영옥이 들어와 그들을 내보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이 내게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그대로 당신한테 보여주겠어 당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징역까지 살고 있다는 걸 아직 잊고 있진 않았지 그는 내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 아들 지용이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복수할 거야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잔인하게 영옥은 그 말을 하면서 열쇠를 들어보였다 아직도 문고리가 튼튼하게 그대로 있더군요 영옥은 장렬이 무어라 악을 써도 조금 더 개의치 않았다 그냥 뒤돌아 나가며 방문을 잠가버렸다 그 방 창가에 있는 탁사 위에는 영옥이 기도하며 항상 보던 성경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창렬은 마구 뒹굴었다 침대에서 떨어져서 뒹굴며 방바닥을 내려치고 머리를 쥐어박았다 스스로도 아주 미쳐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올라오는 기척조차 없었다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담담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였다 그날부터 그들의 인과응보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 무렵 연탄가게 박씨는 아예 이혼을 하고 중호 어머니 강여인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다 박씨는 그렇게라도 해야만 중호나 강여인에게 얼굴을 조금이라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박씨는 강여인이 살고 있는 근처에 조그만 가게 하나를 얻어 복덕방을 차렸다 자본 없이 하는 것은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혼하는 조건으로 박씨의 슈퍼마켓 및 연탄가게 그리고 있는 돈은 모두 그의 아내에게 주워버렸다 박씨는 거의 알몸이나 다를 바 없이 강여인에게 와 있었다 그러나 박씨는 부지런했다 그 부지런함이 이내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는 강여인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강여인이 잃어버린 말과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리고 강여인이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몹시 힘들어하자 일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쉬도록 했다 강여인이 집안 청소를 막 끝내고 점심을 준비하려 할 때 갑자기 박씨가 뛰어들었다 서울에서 당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밖에 있어 무슨 이유인지 당신을 만나야 한다는 거요 나가 봅시다 강여인은 잠시 멍한 모습으로 박씨를 건너다 보았다 서울에서 나를 찾아올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또 무슨 벼락인지 모르겠군요 강여인은 얼굴빛이 갑자기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은 이미 집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영옥과 홍비서였다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강여인이 가쁜듯 숨을 몰아쉬며 한꺼번에 묻고 있었다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셔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숭호씨 어머님이 맞으시지요? 영옥이 오히려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했다 그런 후 홍비서에게 들고 온 것을 내려놓게 하고 눈짓을 해서 내보냈다 그리고 강여인과 박씨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이 누추합니다 워낙 가진 게 없었어요 박씨가 송구하다는 듯 멋쩍은 표정으로 먼저 말문을 꺼내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앉으시지요 영옥은 그들이 앉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이 자리에 앉자 우선 절부터 올렸다 영옥의 그런 행동에 강여인은 몹시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중호씨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 영옥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빌었다 왜 이럴세요? 중호의 미인 내가 죄인인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새삼스럽게 지나간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강여인은 어떻게 말로 해야 하는지 몰라 여전히 당황해야 할 뿐이었다 제게는 중호씨의 자식까지 있습니다 너무 허물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영옥은 대충 중호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지용이에 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 강여인의 표정은 더욱 창백해지는 듯 했다 뭐라고 얘기할 내 입장이 아니요 난 중호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요 애미라고 나설 수는 더더구나 없다오 그냥 이대로 중호가 나올 때까지 서로 조용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강여인은 그렇게 밖에는 더 할 말이 없었다 영옥의 어떤 이야기도 강여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영옥은 다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앞으로 두 분 생활비는 제가 책임지겠어요 두 분은 아무 염려 마시고 편하게 사세요 영옥은 그대로 일어섰다 강여인이 봉투를 다시 돌려주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영옥은 그곳을 떠나며 오히려 개원했다 특히 강여인을 계속해서 접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 더없이 마음을 가볍게 했다 영옥이 집에 돌아와 보니 뜻밖에도 연이가 와 있었다 기원 씨 작품 전시의 준비 관계로 올라왔다가 들렀어 조금 있으면 기원 씨도 이곳으로 올 거야 널 보고 함께 내려가기로 했거든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도록 해 오랜만에 밀린 이야기나 실컷 나누자 아니야 그럴 시간이 없어 지영이가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궁금하기도 해서 먼저 들른 것 뿐이야 난 잘하고 있어 회사도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모든 게 아주 잘 되어가는 느낌이야 그런데 조금 전에 2층에서 울부짖는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더구나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하느님을 찾던 내 고통을 잊은 거야 미워도 그렇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영옥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철저하게 되돌려 줄 거야 그것은 신의 뜻이야 너는 내가 받았던 그 고통은 상상조차 못할 거야 그는 내가 미치기를 원했었어 완전하게 미쳐버려야만 내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 오히려 내 스스로 자살하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수도 없이 만들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영옥아 너 하나님의 언혜로 내 위치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 고통과 아픔은 내게서 끝내 내 말대로 저 사람은 이미 그 죄를 받아 저렇게 불구가 되었잖니 불구인 사람한테 더 고통을 준다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잔인한 일이야 영옥은 연희의 그 어떤 말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연희는 그런 영옥에게 더 이상 설득시킬 방법이 없었다 그저 슬픈 눈빛으로 건너다 보기만 할 뿐이었다 영옥인 변했어요 왜 그렇게 변해가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울 정도예요 연희는 기원과 함께 내려가며 여전히 영옥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지나친 고통 속에 오는 후유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요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질 거야 아니에요 마치 굶주렸던 짐승이 고기 맛을 본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의 영옥이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활발하게 뛰면서 사업 소환도 잘 발휘하는 모양이야 뛰어난 미모와 능력, 재치, 지혜 모든 것을 동원해 뛰기 때문에 벌써 소문이 많이 나기 시작한 것 같더군 그것도 변한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것은 중호 씨에 대한 마음뿐이에요 오늘 중호 씨 어머니를 찾아보고 오는 길이었다는군요 기어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회사를 잘 키워서 중호 씨가 나오면 그대로 모두 중호 씨에게 인계하겠다는 각오예요 지용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리고 중호 씨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도 원인이 되었을 테고 어쩐지 이제는 영옥이 집에 가는 일이 두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친구들이여 자주 방문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충고해 줘야지 그게 당신다운 일이야 연희는 기원의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거저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긴 숨만 내쉴일 뿐이었다 그 뒤 약 일주일 후 중호는 연희에게서 날아온 편지를 받아 펼쳐들고 있었다 중호 씨 아무래도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펜을 들었어요 이해하고 두서없는 글 끝까지 보아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맡은 바를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중호 씨 제가 급하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영옥이 때문입니다 꺾잡을 수 없이 변해버린 영옥이 다시 깊은 불행을 초래할 것 같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악은 악을 낳을 뿐입니다 사람에게서 선이 떠나가면 그는 오래지 않아 무너지는 게 자명한 사실이지요 우리 모두를 위해 영옥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중호 씨도 결코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영옥이 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중호 씨 뿐입니다 중호 씨만이 영옥의 모든 것을 자세시킬 수 있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하는 마음으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구하는 마음으로 영옥이를 구해주세요 강하면 부러지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영옥인 오랫동안 막혔던 본물이 터지듯 정신없이 날 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호 씨 모두를 위해서 중호 씨가 한 번 더 영옥이를 도와주시고 구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빌어요 도서 없는 글 양해해 주세요 좀 더 자세한 글 다시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입니다 여주에서 채연이 중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집어던지듯 한 곳에 놓았다 그리고 휴지를 돌돌 말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는 잠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보았다 속타는 편지인 모양이구먼 여하튼 1221호는 사연도 많고 편지도 많고 그리고 돈도 많고 뭐든지 많아서 탈이요 1305호 번호를 가슴에 달고 있는 새로이감원주의 한다리와 남짓되는 송씨가 옆에 앉아있다가 중얼거리듯 말을 꺼냈다 치료감방원주 노인들한테 영치금 2만원 돌렸다면서? 영치금 없는 놈들 영치금 돌려주고 궁극질감 사돌리고 영양제 사돌리고 여기서 인간사업하자는 얘기요? 다 소용없는 짓이요 이 교도소문을 났으면 언제 보았느냐 하는 게 이놈의 죄수들이지 다시 만나면 덩처먹을 국리나 하고 말이요 또 말하고 불리는 사내가 옆에서 듣다가 다시 거들듯 얘기를 꺼냈다 오늘은 어떤 여자한테서 온 편지인데 얼굴색이 별로인가? 이별하자는 내용이라도 있는 거요? 이렇게 속이 탈 때 담배 한 모금 쫙 피워대면 시원하게 불릴 법도 한데 빈담배 피워 안됐구먼 중원은 피익하고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 쌓여있던 그것을 방 안 귀퉁이로 집어던졌다 모두 소용없는 짓들을 가지고 나들을 어떻게 하라고 죄수인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원은 신경질적으로 혼잣말을 내뱉으며 주먹을 쥐고는 방바닥을 내리치는 신용을 해보였다 작업이 끝난 뒤 돌아오면 취침 시간 전까지 그들에게는 그렇게 무료한 시간들 뿐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또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이름이었지만 중원은 여량 김신의 식구들 중에 누가 아닐까 하고 면회실로 나갔다 그들이 면회 올 때가 훨씬 지났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몹시 궁금해서 편지라도 보내려고 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면회실로 나간 중원은 아연실색하며 얼굴빛이 낯빛처럼 창백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구먼 백방으로 수소문에서 찾아낸 게 겨우 총각이요 내 면회까지 할 생각은 안 했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야 할 것이구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 그 양반 얘긴디 그 여인은 연당가게 박씨의 아내였다 살기 띈 모습은 여전했으나 무언가 고통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다 중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인만 묵묵히 건너다 볼 뿐이었다 지난해 겨울 어떻게나 이혼해 달라고 복든지 그냥 이혼해 주고 말았는데 애들 주르르 놔두고 총각 어머니한테 가버렸지 않는감 죽일 연놈들 세상에 첨부를 받을 연놈들이지 그런데 말이요 애비라는 게 낳기만 하면 다인지 코빼기도 안 내미는 거요 지금 막내가 소아마비인지 뭔지 아니면 죽을 병인지 허구한 날 병원에서 다 죽어갔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총각 어머니 주소를 알려주든지 면회 오면 박씨를 한 번이라도 보내든지 하라고 전달 좀 해야 쓰겠구먼 돈 한 분 없으면 처자식 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영영 함흥 차사니 새끼들 데리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겠는가 총각 어머니 만난 뒤로 우리 집은 아주 쑥밭 됐구먼 이렇게 한 가정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또 자식 이모양 만들어 놓고 어떻게 나무소방하고 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요 내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있었어야지 죽일 연놈들 중원은 그 여인의 얘기를 들으며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수원인가 안양인가에서 둘이 아예 살림을 차려 산다고 하는데 천부를 받을 연놈들이지 어떻게 새끼들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사는 거여 이제 간통제로 집어넣을 사람 없다고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중원은 그 여인의 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면회실을 나왔다 도저히 그 박씨의 아내 앞에서 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중원은 얼마 전에 면회 왔던 어머니 강야인의 모습이 밝아 보이던 것을 머리에 떠올렸다 이왕 그렇게 되어버린 자신의 운명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애써 밝은 모습을 보여주던 강야인에게 중원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다행스러워 했었다 반가운 면회가 아니었나? 얼굴빛이 몹시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최교도관이 중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중원은 다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 실컷 소리 내어 울고 싶은 심정이기도 했고 마구 소리질러 화를 내보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다 모든 게 자꾸 복잡하게 얽혀 밀려오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짜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연탄각의 박씨 아내의 출연은 중호를 다시 고통스럽고 삶에 대한 회의까지 느끼게 할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중호의 어머니 강야인은 오히려 모든 것을 소소히 잊어가고 있었다 1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강야인은 두 번 다시 기억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리 잊으려고 애를 썼는지도 몰랐다 다시 강야인의 입술에는 엷은 립스틱이 발라지기 시작했고 입는 옷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지난번에 영억이 주고 간 돈은 강야인과 박씨가 1년을 놀고 먹어도 될 만한 꽤나 큰 돈이었다 날마다 면회를 다닐 형편이 못되었기 때문에 강야인은 중호에게 사식을 넣어주고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박씨의 애성은 전보다 훨씬 더 깊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강야인은 오히려 행복해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야인에게는 연하라는 것은 조금 더 문제가 되질 않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그런 행위가 중호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강야인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지나가면서 달이 바뀌었다 중호는 면회 신청을 모두 거절하고 있었다 혜영과 재승은 물론 영옥도 달이 바뀌자 면회를 신청했다 그 외에 중호의 친구들 서너 명이 더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흙걸음을 해야 했다 중호는 두어 달째 소식이 없는 열량 김씨의 면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어머니 강야인의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10여일이 지나서야 강야인은 중호의 면회를 신청했다 중호는 면회실로 들어서면서 몇 번이나 쉼호흡을 했는지 모른다 중호는 우선 강야인의 모습부터 살펴보았다 머리는 다시 보기 좋게 파마가 되어 있었고 10번 화장기는 희고 고운 강야인의 얼굴을 한층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옷도 전해볼 수 없었던 새 옷으로 값비싼 옷이라는 것을 이내 알 수가 있었다 중호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 어머니 박씨와 동가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중호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었다 순간 강야인은 몹시 놀라는 표정이었다 박씨 돌려보내세요 제발이에요 어머니 이제는 저를 그만 괴롭히실 때도 됐잖아요 강야인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지금 어머니가 가는 길은 어머니의 길이 아니에요 박씨 돌려보내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새로운 길을 찾으세요 정당하고 떳떳한 길을 말입니다 중호야 하지만 그 양반은 이미 이혼한 사람이야 깨끗해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선 강야인은 입술을 떨며 작은 소리로 더듬더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박씨에게는 아이들이 4식이나 있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박씨의 자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박씨는 그 아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주었다 박씨를 돌려보내려는 것은 그쪽의 무리한 요구일 뿐이야 내게는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 그쪽에는 받을 만큼 다 받았고 해줄 만큼 다 해주었어 이제 박씨도 겨우 고통 속에서 헤어나는 입장이야 그쪽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지 마라 누가 와서 알려주든 박씨 전처더냐 어머니 글쎄 지금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질 않아요 나는 어머니와 박씨 관계를 죽어도 원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답게 삽시다 어머니 그것뿐이에요 강야인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무슨 놈의 죄가 이렇게도 많아서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도 크게 지었단 말이냐 어머니 어머닌 지금 스스로 업을 만들고 있어요 어머니 자신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제발 다시 생각을 하세요 강야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어머니 강야인을 만나고 돌아서면서 중원은 다시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 힘들게 혼자 살아가는 어머니 강야인에게 너무 날카롭게 대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다 여름 내내 심한 가뭄이었던 날씨는 초가을에 접어들면서 늦은 장맛비를 쏟아내리기 시작했다 일요일이라서인지 빗속에서도 교회의 송소리는 어김없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때 양평택이 노크와 함께 손님이 왔음을 알려왔다 영옥은 서둘러 목욕을 끝내고 나왔다 뜻밖에도 연희의 방문이었다 이게 얼마 만이야? 어떻게 그렇게 통 연락이 없었어? 영옥이 몹시 반가워하며 연희를 맞아들였다 회사는 잘 되어가고 창렬씨는 연희는 힐끗 2층 계단을 올려다 보았다 비 오는데 무슨 일이야? 여하튼 반갑다 안방으로 들어가사 어서 정말 얼마 만이야? 영옥은 새삼 소선을 피우며 연희를 안방으로 밀듯이 하면서 들어갔다 저녁에 잘 아는 시인 한 분의 시집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올라왔어 기원씨와 함께 상경했는데 전시회 문제로 화랑에 가서 일 보고 있는 중이고 나는 궁금해서 들려온 거야 민정이랑 지용이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 그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자도록 해 준비할게 아니야 숙소는 이미 정했어 화랑 가까이에 있는 호텔에 예약해 두었어 내 집 두고 왜 그래? 그건 너무하지 않니? 섭섭하게 말이다 그래 내가 서운해할 수도 있어 하지만 창렬씨가 2층에 계시다는 게 몹시 부담스럽더구나 그리고 내가 목욕 중이라고 해서 민정이를 먼저 만났어 2층에도 올라가 보았고 알란 소리가 심하게 들리더구나 그런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 넣어놓고 문을 잠그는 것은 무슨 짓이야? 그때 양평댁이 커피를 들고 왔다 양평댁 나는 위스키 한 잔 갖다 주세요 비가 오는 날이라 그런지 마음까지 우중충해지는 느낌이에요 영억은 대충 머리를 빗어넘기며 양평댁에게 위스키 한 잔을 부탁했다 연희는 우선 커피잔을 들어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잠시 후 양평댁이 얼음 조각을 띄운 위스키 한 잔과 치저두어 조각을 가져왔다 너는 내가 겪고 받았던 것을 자세히 몰라서 그래 나는 죽음의 수렁에서 견디어낸 거야 악마에게 내던져줬던 생명이 너희들의 의에 구원되었고 살아난 거야 그때까지의 고통이 어땠는지 아니? 완전하게 짐승이 되어서 살았어 내가 잘 알잖니 그 짐승이 되어서 살아야 할 때 난 미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부둥 쳤는지 알아? 그래 내 말대로 창렬 씨는 악마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자 하지만 너는 악마가 아니잖니? 그가 너한테 악마 짓을 했다고 해서 너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모든 것을 조금씩만 참고 자중하고 그리고 베푸는 거야 아니 동정이라고 해도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 그것을 조금만 베풀도록 해라 어 지금은 아니야 아직까지도 내 마음은 그에게 더 잔인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야 그는 이미 벌을 받았어 그는 불구사야 불구사에게 그러는 것은 이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행위가 결코 아니야 그래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지금도 그는 어떤 줄 아니? 악담과 욕설뿐이야 단 한 분도 진심으로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용서를 빌지 않아 그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기회를 안 주는 것이겠지 내가 기회를 주어보아 기회라고? 무엇 때문에? 이미 그와 나는 법적으로 이혼이 되었어 며칠 전에 완전하게 끝이 났어 그런 사이엔데 무엇을 얻기 위해 내가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거니? 여하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사람 사는 모습들이야 너에게 내 방식이 있듯이 내게는 내가 행하며 살아야 할 방식이 있어 내게 보여줄까? 악마의 모습을 그는 지금도 악마고 나는 악마를 다스리는 소련사에 불과해 그래 천사같은 너에게 그런 모습은 보여줄 만한 값어치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영옥은 위스키 한 잔을 다 마신 뒤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다 연희는 성급히 뒤따라 올라가 영옥의 팔을 잡았다 안 돼 연희는 큰 소리로 외치다가 말을 뚝 끊었다 창렬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염은 수염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덥수록했다 그리고 방 안은 온통 오물투성이었다 창렬은 영옥을 보자 다시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게 악마의 모습이고 악마에게 물든 내 모습이야 2층에서 내려오며 영옥이 사소적으로 하는 소리였다 연희는 잠시 몸을 떨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결코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다양하단다 살인범도 있고 강도도 있고 인신매매범도 있고 마약범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수도 없이 허다하지만 너희들 같은 모습은 드물 거야 난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런 너희들 모습을 보았다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이 괴로워 나 그만 가야 될 것 같다 연희는 서둘러 응접실을 나갔다 그리고 줄기차게 쏟아지는 빗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가을 안개 8. 빈 마음의 꿈 완벽하게 달라져 있는 영옥의 모습을 보고 난 뒤 연희는 몹시 착잡한 기분이었다 한 형제처럼 오랫동안 깊은 정을 나누어온 까닭인지 영옥의 모든 일이 동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과거의 영옥이는 착하고 상냥했어요 결코 악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그런 거친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창냥 씨와 결혼도 하게 된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말이에요 연희는 못내 그 흥분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날 그 고통이 영옥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 거야 정말 걱정이요 그런 행위가 자칫 영옥의 모든 것까지 망칠 것 같았어 말이야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일을 그렇게 처리할 정도로 변해 있다면 사회적인 모든 일까지 올바르게 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로 다시 재현되는 악마의 모습을 본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창냥 씨가 죽기라도 하면 영옥인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또 민정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정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기원한 연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 아무래도 내가 중호 씨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중호 씨 뿐이에요 영옥인 중호 씨한테만큼은 무조건 절대적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중호 그가 영옥의 일에 관여하려 할까가 문제지 내 생각엔 그는 절대 영옥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을 거요 연희는 다시 긴 숨을 내쉬었다 그도 그럴 것 같군요 그들은 밤새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결론도 낼 수가 없었다 영옥의 모든 이성을 올바르게 되찾는 방법은 연희 당신이 자주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소 나도 전시회가 끝나는 대로 한 번 만나서 진지하게 충고를 해주겠지만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지나칠 만큼 사랑해온 사이들 아니요 잘못 가고 있는 길은 반듯하게 잡아줍시다 특히 연희 당신은 천사 아니요 천사답게 잘해서 좋은 우정 영원히 변함이 없기를 빌 뿐이야 기원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몇 번이나 하품을 하는지 몰랐다 몹시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연희는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밤이 되어도 끊임없이 내리고 있는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비 피해가 있을 농장 생각도 해보고 학창시절 영어과의 생활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자꾸 시야를 가리는 것은 짐승 같았던 청렬의 모습이었다 그 험악하고 처절했던 모습이 못 견디게 연희의 뇌리에 자꾸 떠오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연희는 식사가 끝나자 기원에게 다시 청렬과 영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다 청렬씨를 데리고 우리가 농장으로 내려가는 게 어떻겠어요? 지난밤에 밤새워 생각한 거예요 사람 하나 다시 구원해 봅시다 그대로 두면 오히려 영옥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눈으로 안 보았으면 모르지만 제 눈으로 확인한 건데 그냥 묵과할 수는 절대 없는 일이에요 사람 하나 더 둡시다 일하는 아주머니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도와주시면 언젠가는 모든 게 바로 잡힐 거예요 기원은 연희의 얼굴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정말 당신은 모든 게 아름다운 여자야 하지만 그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해낼 수 있겠소? 물론 내가 여러 가지로 돕겠지만 말이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뿐이에요 더구나 살인자가 되어가는 영옥이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그럼 기원은 연희의 말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완전한 장마에 들어선 날씨는 비는 내리지 않고 있었지만 잔뜩 침울하고 무거운 날씨였다 기원은 연희와 함께 장충동으로 향했다 얼마 전에 구입한 자가용을 기원이 직접 운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창녀를 데리고 내려가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이 장충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영옥이 회사에 출근한 뒤였다 양평댁만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들을 막고 있었다 아주머니 2층 열쇠 주세요 연희가 열쇠를 찾자 양평댁은 더욱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무 말씀 마시고 주세요 한 집에 함께 사시면서 그런 행위들을 보시고 어떻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데려갔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전화는 우리가 떠난 뒤 하시고요 어서 주세요 연희가 손을 내밀자 양평댁은 주방 탁자 위에 있던 열쇠를 갖다가 연희의 손바닥 위에 놓았다 실은 저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두면 정말 며칠 못 가서 살인이 날 거예요 두 분 모두 서로 악으로만 대하시니 연희는 양평댁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양평댁은 지하 창고에 깊숙이 넣어져 있던 휠체어를 꺼내왔다 연희는 기원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열었다 웅크리고 누워있던 창렬이 눈을 뜨고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이건 정말 목불인견이군 영옥이도 이렇게 잔인한 데가 있단 말이오 기원의 예배수는 자신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연희는 기원과 함께 창렬의 옷을 대충 갈아입혔다 창렬은 내내 단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마치 농락한 사람처럼 그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어제부터 식사를 조금도 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지요 하긴 기운도 빠지실 때가 되었고 밥 먹을 기운도 없을 때가 되었지요 양평댁의 말을 들으며 연희는 창렬을 들여다보았다 응접실 휠체어에 데려다 앉혀놓으니 조금은 사람 몰골이 나오는 듯 했다 욕이라도 하고 가실까요? 여주까지 가시는 거예요 가실 수 있겠어요? 연희가 묻자 창렬은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다 모든 게 다 귀찮다는 그런 표정이었다 차 안에서도 창렬은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거의 무표성한 모습 그대로였다 연희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기원의 한쪽 손을 가만히 잡아보았다 고마워요 당신은 언제나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담없이 도와주는 훈훈한 남편이에요 연희의 말에 기원이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천사 아내를 두었으니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여하튼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요 존경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야 기원은 진심으로 연희의 무한하게 넓은 마음을 칭찬해 주고 싶었다 농장에 도착한 연희는 우선 물을 끓이고 관리인을 불렀다 우선 김씨가 도와주셔야 하겠어요 먼저 목욕부터 시키세요 그리고 아랫말 이발살을 불러서 머리와 수염을 깎도록 하고 아물지 않은 상처에 골고루 약을 발라주도록 하세요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진 사람이에요 다치지 않도록 잘 돌봐주세요 김씨는 연희의 말대로 정성을 다해 창렬을 목욕시켰다 그리고 이발살을 데려다 머리와 수염을 깎도록 했고 상처에 약도 발라주었다 연희는 현관 입구에 있는 방을 창렬의 방으로 정했다 농장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곳이었다 햇볕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되기 때문에 창렬이 귀가하는 데는 아주 적합한 방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왔다 연희가 수화기를 집어들었을 때 예감대로 날카로운 영옥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내 사선심을 이렇게 깡그리 짓밟아 뭉개는 거야 난 너한테 정이 떨어졌어 천사인 척하는 것도 역겹고 너 혼자만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처제하는 것에도 신물이 날 정도야 내 허락 없이 그를 데려간 것은 대단히 큰 실수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모두를 곧 데리러 내려가겠어 영옥은 연희가 채 무어라고 하기도 전에 수화기를 놓아버렸다 연희는 응접실에 나와 있는 기원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영옥이가 내려온대요 상렬시 데리러 항상 온다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던 모양이에요 몹시 날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답니다 연희의 말에 기원은 어이없어하는 표정이었다 영옥이 내려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당신은 걱정하지 말아요 오히려 이렇게 데려오고 보니 처음보다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군 역시 훌륭한 생각이었어 기원은 이야기를 하며 연희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쳐 보이고 있었다 오후 3시경이 되어 영옥은 말한 대로 농장에 나타났다 홍비서와 함께 동행한 영옥의 얼굴은 굳어있다 못해 창백하게 보일 정도였다 그 사람 어디 있어? 긴 말하고 싶지 않아 우선 데리고 올라가야겠어 얘기는 며칠 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말이야 우선 흥분부터 가라앉히도록 해 그리고 차부터 한잔하자 연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영옥을 설득시키려 했다 그게 급선무일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영옥은 이미 완전하게 변해 있었다 그들한테까지 변해 있는 것을 그들은 그때서야 깨닫고 있었다 필요없어 난 천사 비슷한 사람들하고는 잠시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말이 지나치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행했던 일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를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는 내 사람이야 내가 이러는 게 오히려 우습고 비겁한 일이야 죽이든 살리든 그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영옥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창녀를 방해했던 기원이 그때서야 문을 열고 나왔다 왜 이래? 미쳤나? 이건 결코 영옥의 모습이 아니야 왜 이성을 잃고 그래? 아직도 악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야? 기원의 목소리도 꽤나 높았다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난 그 악마를 데려가야 해요 보복이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당신들이 내 일에 이렇게 참견한다는 게 견딜 수 없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그를 내놓아요 순간 기원이 영옥의 따귀를 힘껏 후려 갈겠다 백영옥 너한테 내가 배신당할 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도록 하지 마 너희들 행동은 보복이 아니야 악마들의 추한 노름에 불과해 그런 속에서 백영옥 너를 구해보려는 연예의 진심과 정성을 짚밥지 마 내가 용서하지 않겠어 돌아가 돌아가서 열흘만 다시 생각해 본 후 그래도 데려가야 하겠다면 그때는 나 상려를 내주지 당장 돌아가 꼴도 보기 싫을 만큼 천박스럽게 놀려고 하지 말고 자존심 운운하지 말고 돌아가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해 기원이 이토록 무섭게 화를 내는 모습은 연예에게도 영옥에게도 처음이었다 잠시 후 숨을 몰아쉬던 영옥이 그냥 돌아서 나갔다 기원한테 뺨을 맞은 게 영옥에게는 치명적인 충격인 것 같았다 영옥의 차가 떠나는 것을 보고서야 연예는 안으로 들어왔다 뺨을 때린 것은 조금 지나쳤던 것 같아요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더군요 그래도 기원 씨는 영옥이에게는 적어도 마음의 기둥 같은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다 소용없는 얘기요 이미 이성을 잃은 모습이 두군 그런 모습에 내가 너무 화가 났던 거요 영옥이가 뭔데 당신이 끝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나? 난 절대 그런 것은 참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도 않고 언젠가 깨달을 때가 있겠지 창렬 씨가 영옥이 온 것을 알고 어떤 표정이던가요? 표정이 없더군 여전히 무표정한 모습이야 저녁에는 조용히 몇 마디 물어보아야겠어 어제 침대에서 떨어지며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우선은 두고 봅시다 뭐든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천천히 봐가면서 합시다 천천히 연예는 그냥 기원의 말에 수강을 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어젯밤보다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었다 연예는 저녁에는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 간단한 가정 예배를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그들과 창렬의 문제를 상의하고 기도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았다 그날 밤 연예의 연락을 받은 손목사 부부가 전도사 부부와 함께 연예의 농장으로 와주었다 농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지만 손목사 부부는 근동에서는 연예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대충 얘기를 들은 후 창렬이 있는 방으로 모두 함께 들어갔다 나사장님,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사모님들과 함께 오셨어요 나사장님을 위해 오늘부터 충심어린 기도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함께 기도하세요 연예가 창렬에게 설명을 하자 창렬은 어둠이 몰려있는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창렬의 그런 행동에는 아랑곳없이 조촐한 가정 예배가 행해지기 시작했다 나 담배 한 대 주시겠소? 한참 손목사의 기도가 열일을 다해 진행되고 있을 때 창렬이 옆에 두 손모호가 앉아있는 기원을 툭 치며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순간 모두의 기도 소리가 뚝 끊겼다 기원은 말없이 담배와 라이트를 응접실에서 갖다 주었다 기도는 다시 시작되었다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어리스금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지혜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해달라는 강곡한 기도였다 창렬은 말없이 담배만 피화되고 있었다 길게 연기를 뿜어내는가 하면 한동안 어둠에 쌓여있는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연인은 기도하기 위해 감았던 눈을 뜨고 창렬을 물걸음이 건너다 보고 있었다 여전히 퉁퉁 부어있는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눈빛은 증오의 빛으로 가득했고 휠체어의 한쪽 다리 없이 앉아있는 모습은 괴물의 모습 비슷하게 보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연인은 그에게서 인간의 숨소리와 인간의 본내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있었다 또한 그에게는 분명한 인간의 그림자가 있었다 영옥이 입버릇처럼 퍼부어대던 악마의 모습만은 아니었다 찬송가가 은은하게 울려나올 때 창렬한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담배에서 제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창밖의 어둠 속에 마냥 시선을 밟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 근육은 가끔씩 경련을 일으키는 듯 했다 연인은 그가 애써 울음을 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에게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느끼자 연인은 순간 보람과 희망이 한꺼번에 솟아나는 듯 했다 기도가 끝나서 그는 다시 굳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연인은 그의 모든 것을 발견한 듯한 가벼운 마음이었다 관리인 김씨 아내가 다과상을 들여왔다 손목사는 직접 커피잔을 들어 창렬에게 권했다 나 선생 우리 이제부터 형제가 되어봅시다 서로 진심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함께 나눌 때 무거운 짐도 훨씬 더 가볍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숭고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가벼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환희를 맛보게 되지요 그게 진정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올바르게 행하는 게 말입니다 창렬한 손목사가 주는 커피잔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을 몇목은 마신 뒤 시선을 다시 창밖으로 돌려버렸다 영혼을 잠시나마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주 슬픈 일이지요 우리가 자주 찾아와 하나님의 영광된 품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 선생께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항상 가까이 두시고 늘 읽어보십시오 그러시다 보면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손목사는 성경책 한 권과 찬송과 한 권을 창렬의 무릎 위에 올려놓아 주었다 그러나 창렬은 여전히 조금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돌아간 뒤 연인은 기원과 함께 창렬을 침대 위에 눕혔다 그렇게 잠자리를 돌보아 주고 나온 뒤 연인은 너무 많은 신경을 쓴 탓인지 진하게 밀려오는 피로를 느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던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인은 몇 년간의 일을 한꺼번에 모두 겪어낸 듯 했다 창렬 씨가 아무래도 이상해진 게 틀림없어요 어제 제가 장충동에 갔을 때만 해도 저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잔뜩 미쳐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동안 너무 큰 충격을 받다 보면 갑자기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여하튼 두고 봅시다 그러다가 조금 이상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보는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지 않소? 기원의 말이 맞았다 별다른 방법은 없었지만 연인은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창렬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그러나 창렬의 그 증세는 쉽게 끝나지를 않았다 계속해서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말이 없었다 우울 증세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극한 인내심으로 환자를 이해하고 도와준다면 쉽게 그 증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의 진단대로 창렬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대하려고 했다 그리고 손목사와 전도사 역시 서로 번갈아 가며 열심히 창렬을 찾아와 기도와 설교를 끊임없이 해주고 있었다 10월이 지나가면서부터는 꽤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기원의 작품 전시회가 제법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농장에도 전과 같이 또다시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다 그 무렵 중호는 혜연의 끊임없는 구의 편지에 몹시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혜연은 11월이 되자 제일 먼저 달려와 중호를 면회하기에 이르는 그런 성의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의 면회는 뜻밖의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중호가 면회실에 들어섰을 때 혜연은 혼자가 아니었다 혜연의 아버지 정 회장과 함께였다 아버지께서 중호 씨와 이를 모두 알고 계셔 오늘 만나보신 후 결혼 허락하신다고 했어 중호 씨 어때? 우리 아버지 근사하시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시라는 거 잊지 말아요 혜연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하고 명랑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사를 올리게 되어서 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중호는 몹시 당황하면서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자세한 얘기는 이해를 통해서 모두 들었네 여하튼 고생이 많군 정 회장은 중호의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중호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외동딸 혜연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 없음을 알고 함께 면회를 왔지만 솔직히 정 회장은 모든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었다 혜연이를 사랑한다고? 정 회장은 뜻밖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아버지 중호 씨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호 씨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내가 하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혜연이에요 혜연이 서둘러 말을 가로막자 중호는 칸막이 창가로 한 발 저국 더 다가섰다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이미 짝지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묶여있다 보니 혜연이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게 설령 사람이 없다고 해도 저는 혜연이 같은 사람은 결코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절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혜연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많은 시간 더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죄수입니다 오히려 혜연이 이러는 것은 제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일 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중호는 이야기를 마치며 고개를 숙여 보인 뒤 면회실을 나갔다 혜연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중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 다만 이제는 혜연의 면회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다짐뿐이었다 요즘 1221호 자네 인기가 대단하더군 소장님께서도 자네를 훤히 아실 정도야 칭찬도 자주 하시고 면회실을 나오며 최교도관이 중호에게 하는 말이었다 돈이 많은 까닭이지요 그리고 반면에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죄수들이 많다는 이유도 되고요 부모님이 잘 사시는 편인가 교도관의 질문에 중호는 대답 대신 피식 미소를 지었다 중호에게는 엄청난 영치금이 덜어오고 있었다 영억이 끊임없이 붙여오기도 했고 혜연과 재송 그리고 어머니 강여인까지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중호는 들어오는 영치금에 대해서 조금 더 번민하지 않기 시작했다 물건 구매 때마다 영치금 없는 죄수들에게 빠짐없이 넉넉하게 사돌리고는 했다 그런 것을 계속하면서도 중호는 수감생활에 조금 더 나태함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매주 돌아오는 세탁물 빨래대에도 중호는 모두가 나가기 꺼려하는 것을 빠짐없이 나가 손이 부르트도록 하고는 했다 또한 모두가 말려도 방안 청소는 매일같이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했다 그런 중호에게 수감된 죄수들이나 교도관들 모두가 호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두어 달 전 중호가 있는 옆의 8호 감방에 조정석이라는 폭력전과 10범이 넘는 사람이 이감을 왔다 장기수들은 전에도 본 적이 있는 그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중호를 항상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늘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중호를 모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작업장에서 점심을 먹은 후 휴식을 취하는 동안 청소기 기어이 중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함께 힘겨루기를 하자고 건의해왔다 중호는 말없이 일어나 그가 원하는 구석진 곳으로 따라갔다 모두가 눈치를 챈 듯 그들 곁으로 몰려들었다 중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운동을 해왔던 중호는 조저없이 정석에게 달려들었다 항상 약해 보이던 중호였지만 정석을 높이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두 번 세 번 정석은 실패를 하자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사전 약속대로 중호의 두 발에 입술을 맞추었다 그 뒤로 중호의 별명이 그들 세계에서는 황제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중호는 작업장에서 정석에게 새롭게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정석은 주먹 세계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할 정도로 어둠의 세계에서만 살아왔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할 정도였다 그 후 정석은 교도관들의 배려로 아예 중호의 방으로 옮겨졌고 국민학교 교재가 차입되어 들어왔다 중호는 그렇게 그를 모르는 죄수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중호는 새롭게 사는 의미를 다시 느끼기 시작했고 학창시절처럼 쾌활한 모습을 다시 보이기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민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항상 무겁게 짓눌리듯 늘 어머니 강려인의 문제가 뇌리에서 사라지질 않고 있었다 중호가 연탄각의 박씨와 헤어지라는 말을 한 이후로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변함없이 매주 두 번의 사식과 영치금만이 차입되어 들어오고 있었다 얼마 전에 면회 온 친구 재성에게 어머니 강려인을 찾아보아 달라고 부탁했었지만 재성에게조차 소식이 없었다 강려인과 박씨는 다시 서울의 상경에 있었다 영옥이 그들을 귀엽고 서울로 불러올린 것이었다 박씨는 회사 정문의 경비로 취직을 시켰고 강려인은 박씨가 출근을 하고 나면 장충동으로 가서 아이들을 돌보도록 했다 그리고 영옥이 없는 동안 집안 살림도 도맡아 관리하도록 했다 강려인은 영옥에게서 나오는 많은 용돈과 친절함에 거의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그리고 중얼을 쏙 빼닮은 친손자임의 틀림이 없는 지영이를 돌보는데 온갖 재미를 다 붙이고 있었다 강려인은 영옥에게 최선을 다했다 그만한 사람 대접과 영화를 누려보는 것은 강려인으로서는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에 혼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영옥은 강려인을 정식 시어머니처럼 깎듯이 어머니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강려인은 그게 더 감격스러웠다 영옥의 회사 경영수화는 날로 늘어가고 있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게 회사일을 잘 처리해 나가고 있었다 그 무렵 영옥의 사치는 극에 달해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동안 억눌리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에 대해 영옥은 그렇게라도 보상받으려는 듯 정신없이 몸을 가꾸고 꾸미고 했다 그런 모습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놀라운 경영수환에 대한 칭찬과 뛰어난 아름다움에 대한 극찬을 듣는 것이 영옥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영옥은 한순간도 중호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강원도로 해서 부산 동네 온천까지의 도피여행 때의 일을 영옥은 지금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생각할 정도였다 어머니 오늘 중호시 미연에 갑니다 아무래도 요즘 꿈자리도 이상하고 해서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영옥이 출근을 서두르며 강여인에게 하는 얘기였다 강여인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여 보이고 있었다 이번에도 면회 거절하면 교도소장을 만나 부탁해서 강제로라도 만나고 오겠어요 설마 이번에도 거절하지는 않겠지요? 벌써 거절당한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꼭 만나고 와요 강여인은 작은 소리로 영옥의 말에 응해주고 있었다 영옥은 잠시 회사에 들러 몇 가지 결제를 한 뒤 인해의 교도소를 향해 떠났다 갈 때마다 면회를 거절당하고 돌았었지만 영옥은 중호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절대적이었다 꽤나 날씨가 추워진 때문인지 교도소 면회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을신연스러웠다 영옥은 면회를 신청해놓고 한참이나 대기실 창가에서 소송이고 있었다 만약 이번에도 중호가 거절을 하면 무슨 술을 썼으든지 꼭 만나고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영옥은 중호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었다 때로는 못 견디게 그리워 혼자 뒹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영옥이 중호의 생각으로 온통 머릿속이 뒤범벅이 되어 있을 때 뜻밖에도 영옥의 면회 신청이 받아들였었다 영옥은 면회실로 서둘러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기다리자 벨 소리에 이어 중호의 모습이 그곳에 나타났다 중호가 쉽게 그곳에 나타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지난달에 면회 왔던 친구 재승으로부터 강여인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중호는 어머니 강여인이 영옥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못 견디게 고통스러웠다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사귀기에 중호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랐다 중호는 면회실에 들어서자마자 영옥을 쏘아보듯 건너다 보았다 우리 어머니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중호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먼저 말문을 열었다 밖의 일은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여하튼 나와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마음 편히 보내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거예요 부탁이에요 영옥이 짧게 끊어가며 말을 하자 중호의 얼굴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마음 편히 보내라고요? 진심으로 그걸 원한다면 우리 어머니한테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이 뭐예요? 무언데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리라고 믿어요? 우리 어머니를 끌어들여 가까이 한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계속해서 이런다면 당신은 정말 나쁜 여자요 결코 끝까지 용서받지 못할 여자란 말이요 무어라고 탓을 하고 원망을 해도 달게 받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무어라고 해도 나는 중호씨와 중호씨의 어머니를 책임질 거예요 받은 상처만큼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원하는 대로 해줄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 필요 없어요 이러는 게 오히려 싫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 돌려보내요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난 우리 어머니하고 영영 끊을 거요 우리 어머니한테 분명하게 전해요 중호씨 우선은 그냥 주어지는 대로 행해지는 대로 받아보세요 바람 부는 대로 살다 보면 모든 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난 더 느낄 게 없어요 출소하는 대로 나는 내 갈 길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러는 거 정말 싫어요 당신이라는 여자 보기조차도 역겨울 정도란 말이요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중호씨를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전 남편 나 창렬과는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다 미친 소리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요 분명하게 들어요 난 백영옥이라는 여자를 인간 취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자지간의 인연마저 끊는 행위를 다시 한다면 난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잔인한 행동을 하지 말아요 두 번 세 번 심장을 찌르는 행동은 그만두란 말이요 이게 내 마지막 보내는 말이자 중고요 중호는 얘기를 끝내고는 이내 면회실을 떠났다 영옥은 쓸쓸했다 되돌아 나와 차를 타고 돌아오며 내내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중호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에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했다 비록 중호의 날카로운 소리가 서리빨처럼 쏟아져 나오기는 했지만 문득 여주의 창렬이 떠올랐다 창렬의 잔인한 행동만 없었다면 중호에게 그런 형벌이 내려질 리 없었다고 생각하자 다시 무섭게 분노가 침이 오르기 시작했다 창렬의 모두를 한꺼번에 수렁 속으로 밀어넣은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기사 여주로 갑시다 그 농장으로 말이에요 영옥은 기사에게 여주로 향하도록 했다 그동안 그들에 대해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는 게 새삼스럽게 약이 오르는 듯 했다 연이와 기원까지 못 견디게 미워지기 시작했다 그린 그들의 행위가 영옥을 더욱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창렬을 무자비할 정도로 악독했던 행위는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 됐다 어림도 없는 얘기야 내가 왜 잊고 있었지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어 철저하게 갚아줄 거야 내가 받았던 고통의 열 배 아니 백배로 갚아줘야 하는 걸 왜 잊고 있었지 영옥은 다시 분노의 불꽃이 가슴에서 활활 일어나고 있었다 여주 연이의 농장에 영옥이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다 늦가을이 깊어 과수원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썰렁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영옥이 막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 연이와 기원이 동시에 뛰어나왔다 오랜만이야 사장이 되더니 어졷해지고 건강해지고 여하튼 보기 좋은 모습이군 기원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 뒤에서 서서 연이는 환한 미소만 지어 보였다 그러나 영옥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아니 잔뜩 굳어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았다 나대로의 볼일이 있어서 내려왔어 미안해 반가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하지만 나는 내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어디 있지? 영옥은 이야기를 하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보다 한 발 앞서서 성큼 현관으로 들어섰다 응접실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현관 옆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이러지 마 그는 지금도 환자야 이러면 안 돼 연희가 황급히 영옥의 팔을 붙들었다 나도 환자나 다름없었어 그리고 나약한 여자였고 하지만 당할 것은 깡그리 남김없이 모두 당했어 남은 것은 내가 갚아야 할 문제들 뿐이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난 그 일을 해야만 맺힌 마음이 풀릴 것 같아 그런 잔인한 행위는 이제 그만 끝을 내야 돼 그것은 또다시 보복하고 다시 되받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거야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돼 이러지 마 연희 너는 그가 나한테 모진 가혹행위를 할 때 이렇게 막아본 적이 있었어? 지금처럼 나서고 몸으로 막고 했었니? 그래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그것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렁으로 빠지는 걸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니? 모두가 너를 위해서야 설교 듣자고 온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풀어야 할 과세가 있어 영옥은 연희가 잡은 손을 사정없이 뿌리쳤다 그리고 방에 성큼 덜었었다 그러나 창렬은 손목사와 함께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손목사에게서 설교를 듣고 있었던 듯 눈가에 눈물이 가득히 맺혀 있었다 영옥은 그가 손목사임을 전해부터 알고 있었다 영옥이 그 농장에 내려와 있을 때도 손목사는 가끔씩 그렇게 영옥을 찾아주고는 했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악마한테도 설교가 필요한 겁니까? 영옥은 그 모든 상황이 정말로 화가 났다 그래서인지 방안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악을 쓰듯 말을 하고 있었다 손목사는 빙긋이 미술을 지었다 당연하지요 오히려 악마한테 하는 설교는 설득만 된다면 그 어떤 설교보다도 보람있고 뜻있는 아주 훌륭한 설교가 되지요 목사님 이 사람은 악마보다 더 잔인하고 혹독한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 모두가 용서를 한다고 해도 저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고생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원앙과 미움을 용서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된다면 그보다 더 가볍고 개운한 마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보이지 않는 훌륭한 심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저는 목사님이 상상도 하실 수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희생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제 마음에 맺힌 한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어디 가서 치유받고 누구한테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음모, 계략, 협박, 공갈에 의해 수감되어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무고한 사람들은 무작정 참아야 하고 악마는 철저하게 보호되는 것은 무슨 까닭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훌륭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천사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등등 많지요 그러니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고한 분은 무고한 분대로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을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이 된 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 나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이보다 더한 불행을 두 번 다시 초래할 수는 절대 안 됩니다 영옥은 끈질긴 손목 사이 설득에 더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냥 돌아서서 돌아오는 영옥의 마음은 한없이 씁쓸했다 오히려 여수로 내려가지 않았던 게 훨씬 더 나았으리라는 생각을 수없이 하고 있었다 무언가 운명적으로 장렬에게는 자주 눌려버리고 마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다 영옥은 진한 외로움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이 우주 위에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리고 조금은 자기 운명에 대해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못 견디게 증오가 그리워지는 것도 두려운 일이었지만 변함없는 증오의 증오도 두려웠다 영옥은 갑작스럽게 인수에 운영하게 된 회사일 때문에 오랫동안 자신을 잊고 새로운 일에 한껏 도추되어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그 새로운 흥분 때문에 자신이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껴보았다 그러나 영옥은 이내 머리를 가로조었다 세상 무언가 다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자꾸 이유 없이 분하고 서러웠다 무언가를 영영 잃어버린 것만 같았다 모두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낯선 이들만 주위에 남아있는 듯한 공허함도 들었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몸을 담그고 목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영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갑작스럽게 나타났다가 돌아간 영옥 때문에 여주 농장의 연의와 기원도 결코 편한 마음은 아니었다 목사님 아니었으면 상당히 곤옥을 치를 뻔했어요 하지만 영옥의 입장도 이해할 만해요 창렬씨에게 당했던 그 고통은 어떤 공문보다도 더 끔찍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것을 자꾸 떠올린다는 것은 불행을 더 자초하는 것뿐이야 빨리 잊을수록 바람직한 일이지 창렬씨가 목사님하고는 이제 얘기를 잘 나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침울해진 표정이었어요 그렇겠지 수없이 겪어야 될 고통들이지만 잘 참고 이겨내주기를 바랄 뿐이야 올 겨울은 몹시 추울 것만 같은 예감이에요 전에 없었던 길고 지루한 그런 겨울이 될 것 같아요 나와 함께 보내는 겨울이요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결코 춥고 지루한 겨울은 되지 않을 거야 기원은 이야기를 하며 연희를 다시 건너다 보았다 서서히 원숙한 여인의 냄새를 풍기는 듯 했다 마냥 맑고 애 떼어 보이던 모습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날 밤이 깊어갈 때 연희는 창렬의 방에서 나오는 괴상한 신음소리를 듣고 기원을 흔들어 깨웠다 창렬 시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아무래도 가보아야 될 것 같아요 기원은 연희의 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서둘러 가운을 걸친 뒤 연희와 함께 응접실로 나갔다 그때까지도 창렬의 방엔 불이 켜져 있었다 창렬의 방문 앞까지 다가갔던 그들은 발걸음을 오뚱 멈춰 세웠다 창렬은 짐승처럼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다 애써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곳 농장에 내려온 후 그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연희와 기원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었다 항상 침묵 일관으로 그리고 초점 없는 시선으로 하루 종일 창밖의 비어있는 과수원을 내다보는 게 전부였었다 관리인 김씨가 자꾸 강씨를 데리고 이틀에 한 번씩 올라와 목욕을 시킬 때도 묵묵히 따를 뿐이었다 손목사와 이야기를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었다 연희는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기원을 올려다보았다 폐부와 살을 도려내는 듯한 절교의 소리를 듣는 것조차도 마음이 내리앉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원은 살며시 연희의 등을 밀어 다시 그들의 안방으로 돌아왔다 설마 저러다가 무슨 일을 내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럴리야 있겠소 그러나 저런 가수마리는 곧 새로운 무언가로 진전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야 저럴 때는 혼자 몸부림치고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어야 해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이야 그래도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울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인간 본연의 깨끗한 심성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 그대로 둡시다 혼자 앓고 일어나는 게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거니까 연희는 기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연희는 몇 번이나 창렬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러나 창렬의 방은 간밤의 그런 일과는 전혀 무관한 듯 조용하고 잠잠했다 한 달 전부터 그곳에 들어와 주방일을 맡아서 하는 가정부 오시내가 연희의 곁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지난밤 소리 들으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연희는 얼른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어서 아침 준비나 서두르세요 그리고 30분쯤 있다가 한번 문을 두드려 봅시다 연희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가벼운 산책을 하기 시작했다 기원이 입국하여 그곳에 내려와 생활한 뒤로 연희는 거의 시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겁 후 일어나는 영옥과 창렬의 일도 연희에게는 많은 부담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먼저 일어난 기원이 벌써 누룽이와 함께 과수원을 한 바퀴 돌고 연희에게 다가왔다 쌀쌀하면서도 아주 상쾌한 아침이야 머지않아 눈이 오겠지? 첫눈 오는 날 우리 함께 겨울바다로 여행합시다 요즘 당신 시상도 떠올리지 못하고 마음고생만 하는 것 같아 잠시 머리라도 식히고 오면 또 무언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기원씨와 함께 떠나는 겨울바다 여행은 생각만 해도 근사할 것 같군요 어서 첫눈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한 것 같은데요 연희는 어린아이처럼 몹시 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손목사님께 오늘 아침 일찍 좀 다녀가시라고 하지 그랬소? 네 그렇지 않아도 연락드렸어요 지난 밤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다녀가시라고요 저 들어가서 커피 끓일게요 바로 들어오세요 그래 곧 들어가지 김씨한테 가서 오늘 작업할 것만 보고받고 말이요 기원은 얘기가 끝나자 누룽이와 함께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연희는 처음으로 살맛나는 행복을 느껴보는 것 같았다 항상 고독하고 얼씨년스러웠던 농장일이 요즘은 꽉 찬 느낌이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끝내고 나서 오신혜는 창렬의 방문을 몇 번이나 두드렸는지 몰랐다 그러나 창렬의 방에서는 기척이 전혀 없었다 기원이 문고리를 쥐고 흔들며 두드렸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목사님 기척이 없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통 연희가 다급한 목소리로 숨 넘어가듯 얘기를 했다 손목사는 먼저 손을 들어 연희에게 진정하라는 표현을 해보였다 그리고 방문 앞에서 두어 번 다시 노크를 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 기척이 없다는 것은 좋지 않은 예감이요 문을 열어봅시다 손목사는 침착하게 오신혜가 가져온 창돌이를 이용해 문을 열었다 커튼까지 둘러진 방 안은 아침인데도 몹시 우중충하게 느껴졌다 창렬은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있었다 연희는 창문의 커튼부터 걷었고 손목사는 달려들어 창렬을 살폈다 약을 먹은 것 같군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여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순간 연희와 기원은 온몸의 기운이 모두 빠져버리는 것 같았다 아직 살아있소 어서 구급차를 불러요 어서 손목사가 소리를 질렀다 연희는 침대 옆의 휠체어를 건너다 보았다 비어있는 휠체어가 마치 죽은 사람의 해골처럼 갑삭이 모습 깨 느껴졌다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우리의 진심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나요? 연희는 정신을 잃고 있는 창렬에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기원이 연희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이성을 잃지 말아요 옷은 숨이 붙어 있으니 살려내는 게 급습무야 곧 구급차가 도착할 거야 그 사이 손목사는 간단한 응급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창렬이 쏟은 조그만 탁자 위에 있는 편지 한 통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연희에게 건넸다 편지가 놓여있던 그 옆에는 빈 약봉지에 한 움큼의 수면제가 남아있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내내 모았다는 얘기군요 지금까지 모았으니 먹고도 이 정도 남아있는 것 아니겠소? 구급차가 오고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연희는 힘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것을 본 오신혜가 이내 우유 한 잔을 데워가지고 왔다 연희는 아직도 손에 쥐어져 있는 편지를 그제서야 들여다보았다 존경하는 선생님 내외분께 올립니다 오갈 데 없는 무지한 죄인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선생님 두 분께 끝내 보답하지 못하고 떠남을 진심으로 고개 숙여 용서를 빕니다 선생님 제가 세상에 태어나 이런 진심 어린 격려와 사랑을 받아본 것은 이곳 농장에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와 진리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사람이 사람 행세를 할 때 그 얼마나 값진 일인가도 이제 와서야 뼈아프게 깨닫기도 했습니다 감히 두려운 생각에 목사님께서 주신 성경책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찌 신성한 성경에 감히 때를 묻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잠자고 있는 방 안에 그 고개하고 아름다운 성경책이 있다는 사실에 항상 구원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버러지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를 감히 입에도 올릴 수 없는 버러지에 불과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진실이라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 진실이 없었습니다 마음 구석에 한 치의 진실도 없었던 제가 어찌 이런 형부를 받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때늦은 후회이지만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후회를 해봅니다 선생님 하중호 그 친구한테 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백배 사죄하며 떠나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민정이 엄마한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민정이 엄마한테는 말하던 대로 짐승이었습니다 감히 용서라는 것도 입에 올리지 못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 태어나 반드시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영접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아름다운 목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내외분께 다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끝내 번거롭게 해드리고 짐승같이 떠나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어서라도 갚을 길이 있다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럼 내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나 창렬 올림 연희의 입에서는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연희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다 영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비서실을 통한 전화는 한참 만에야 영옥과 연결이 되었다 지난밤 민정의 아버지가 자살을 기도하셨다 그동안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복용하신 모양이야 조금 전에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어 혼수상태였는데 말이야 영옥은 연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르지 않은 숨소리만 나올 뿐이었다 아무리 미워해도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또 알려야 내 경우도 맞는 것 같고 그래 알려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난 그 사람의 그런 행위에는 오히려 미움만 더 가중될 뿐이야 살아난다면 병원비 보내주고 죽었다면 장례비 보내주마 우선 홍비서 시켜서 명목 없는 돈 보내줄게 내가 금전적으로까지 손해보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말이다 영옥의 말에 연희는 또 한 번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듯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너하고 나하고 지금 돈 명목 따질 때니 여하튼 사람의 생사가 문제인 것 같아서 알려주려 한 것뿐이다 잘못 전화한 것 같구나 그리고 홍비수를 내려보내는 일은 하지 마라 목사님이나 기원씨에게 내가 부끄러운 것 같구나 그럼 전화 끊자 연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다시 편지지를 집어들었다 장례란 손목사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는지 식도와 위장에 치명적인 장애를 입으면서도 죽음에서는 깨어났다 그는 깨어나 정신이 돌아오자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게 얼마나 아픈 눈물인지 그리고 얼마나 진한 후회의 눈물인지 연희와 기원 그리고 손목사는 잘 알고 있었다 시련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달리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이실 겁니다 죽음으로의 도피만큼 어리석은 행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목자가 되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손목사는 창렬의 손을 잡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후 교회의 신도들은 서로 번갈아 창렬의 병문안을 다니며 병상을 지켜주었다 연희는 눈이 가득히 내린 과수원을 물걸음이 내다보았다 당신 겨울바다 여행은 조금 더 좋아야 하겠지? 서운하지만 말이야 언제 들어왔는지 기원이 옆에 와서 서며 연희의 어깨 위로 팔을 둘렀다 그럼요 지금 떠날 때는 분명 아니지요 괜찮아요 창렬 씨가 퇴원에 돌아오면 그때 떠나도 겨울바다는 겨울바다니까요 연희는 빙긋이 미소를 지어보였다 기원 씨 제가 지금까지 저 밖을 내다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 줄 아세요? 지용이 생각을 했어요 영옥의 아들 말이에요 이쁘고 귀엽고 바로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으면 세상 모든 일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평화롭고 그윽하고 그보다 더한 행복과 아름다움은 이 세상 위에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지? 염려 말아요 나도 당신도 건강한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서로 진실한 사랑을 찾았다는 거 아닌가? 난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오히려 두려울 정도요 우리 그런 문제는 깊이 생각하지 맙시다 기원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지요 영옥이 보세요 옛날 영옥이 창렬 씨와 결혼했을 때 그때 당신 정말 민망할 정도로 방황했었어요 기원 씨 당신을 죽도록 짝사랑했던 나는 오직 당신이 빨리 안정을 찾아 새로운 삶에 도전해 주기만을 바랐었지요 그러다가 결혼하자마자 당신은 훌쩍 파리로 떠나시고 이 농장에서 하루하루 말없이 보낸다는 게 고통이었어요 그렇다고 편지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희망도 없고 용기도 없었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렸어요 이런 행복이 오래라는 기대 속에서 기다린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게 숙명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당신 말씀대로 두려울 정도로 말이에요 기원은 가만히 연희를 끌어안았다 당신은 내 생명과 같은 존재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사랑할게요 죽도록 말이요 기원은 자신에게도 그 약속을 다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욱이가 불쌍해요 재산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에요 연희는 기원의 품속에서 살짝 빠져나오며 다시 영욱의 얘기를 꺼냈다 그동안 전화 한 번 없을 정도로 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 황량하게 변해버렸어 이제는 창렬씨도 변했으니까 영욱이도 변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래도 퇴원 후에는 제가 다시 연락을 해야겠어요 민정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제 와서 보복을 구실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에요 기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러면서 그들 주위에서 항상 안개처럼 맴돌고 있는 영욱의 사건들을 몹시 마음무겁게 느끼고 있었다 가을 안개, 구, 머무는 곳 그곳에 약물 복용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창렬은 입원한 지 약 한 달 만에 퇴원을 해서 다시 돌아왔다 그날 밤 연희는 창렬의 방에서 조촐한 퇴원 파티를 하고 있었다 손목사 부부와 전도사 부부 그리고 제노모 가재리의 이장때 큰 딸로 열심히 교회 일을 보고 있는 정순이까지 와서 함께 그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교회 청년의 부회상을 10여 년이나 보면서 온갖 구전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정순은 금년에 서른 살로 꽉 찬 노촌녀였다 약혼까지 했다가 이유도 모르고 파혼당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마음씨 좋은 처녀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런 정순은 연희의 농장에 놀러오는 것을 몹시 좋아하고 있었다 창렬은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얼굴에는 간간히 미소도 지었고 손목사 주도하에 창렬의 퇴원에 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두 손을 모두와 잡고 눈을 꼭 감기도 했다 그것은 창렬에게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기도가 끝난 뒤 과일과 음료수 그리고 오시내가 낮에 마련한 약간의 떡이 그들 앞에 놓여졌다 이제부터 나 선생은 아무 생각 말고 성경 공부하시는 겁니다 부지런히 공부하시다 보면 깊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손목사의 말에 창렬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있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자주 와서 모르시는 것은 알려드리겠어요 정순이 얼른 나서서 손목사의 말에 동조를 했다 좋은 생각이요 여기 미소소는 주일학교 선생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많은 도움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요 창렬은 열번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들이 그렇게 한바탕 담소를 나누고 돌아간 뒤 창렬은 다시 연희를 불렀다 선생님과 화가 선생님 함께 모시고 마지막으로 술 한잔 나누고 싶습니다 소원입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랜만에 들어보는 창렬의 긴 얘기에 연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동안 물어보는 말에만 간신히 대꾸하거나 어떤 때는 아예 대답하기 싫은 듯 고개만 가지고 움직일 정도였었다 그럼요 들어드리고 말고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신 것은 아니니 포도주 한 잔 정도로 하시지요 연희가 몹시 반가운 듯 미소를 활짝 지으며 얼른 대답을 했다 아닙니다 맥주로 한잔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염려하시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다 연희는 다시 신기한 듯 창렬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놀랍고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는 오히려 창렬의 그 긴 말에 몹시 감사하고 있었다 기원도 인해 창렬의 방으로 다시 왔고 연희는 술상을 차려가지고 들어왔다 그들 앞에 맥주잔이 놓이고 서로의 컵에 맥주 한 컵씩을 가득히 따라보았다 나 선생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니 이것은 정말 축배를 들만한 일입니다 우리 이 사람이 누구보다 기뻐하는 일이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소 여하튼 정말 다행스러우면서도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원의 말에 이어 그들은 맥주잔을 들어 서로 건배를 했다 창렬은 천천히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반 컵 정도 비워지자 그때서야 잔을 다시 탁자 위로 내려놓았다 한때 저는 선생님께 바로 가장 악한 짐승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는 보여드릴려야 더 보여드릴 게 없을 정도로 두 분께는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말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주시는 사랑에 제가 눈물로 탐복할 뿐입니다 제가 얼마나 메마르고 황량하게 살아왔는지 두 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게는 오직 원하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뿐이었지 이해와 타협과 사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게 원래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창렬은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더듬더듬 그러나 명백하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이 마르는 듯 반점 남아있는 컵을 들어 다시 마셨다 창렬은 다시 어둠 속에 묻혀있는 창밖으로 실선을 돌렸다 이북에서 대지주였다는 명목 하나로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가 저와 형이 보는 앞에서 참사를 당해야 했지요 죄명은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에서 부리던 모습들의 어여서였지요 그 후 형과 저는 강보에 쌓인 동생을 데리고 피나민 대여를 끼워서 무작정 나무로 나무로 걸었습니다 창렬은 힘이 드는 듯 다시 말을 끊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겪어야 했던 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말입니다 전쟁 직후 태어났기 때문에 나 선생님같이 그렇게 실감을 하지는 못하지요 기원이도 목이 마르는지 다시 맥주잔을 집어들고 있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다섯 살이었습니다 아홉 살이었던 형과 그렇게 떠날 때 얼마나 공포에 질렸던지 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요 그렇게 힘들게 임진강에 도착해서 배를 탔을 때 형과 나는 형의 등에 업혀있던 동생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송기도 뜯고 풀풀이도 캐먹으며 내려왔지만 등에 있는 동생에게 무언가를 먹여야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한 어른에 의해 동생은 강보에 쌓인 그대로 그 임진강에 던져졌지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우리는 깡통 하나 겨우 구해서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지 노릇을 했습니다 함흥 최고 지주의 아들 형제가 말입니다 저 선생님 딱 한 잔만 더 주시겠습니까? 창렬은 다시 연희 앞으로 잔을 내밀었다 연희는 말없이 창렬의 빈잔에 맥주 한 잔을 더 따랐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공부를 잘했던 우리는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녔지요 그러나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날 형은 고아원 일을 보아주다가는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형은 다시 저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용산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자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소매치기, 날치기, 절도 되는 대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들어왔고 저는 그 덕분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진학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대학교 뱃지를 만지고 또 만지던 형은 다음날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불량배들한테 맞아 죽은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화장을 해서 한강에 뿌리며 저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정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지요 우리가 이런 비극을 맞아야 했던 게 누구 책임입니까 창렬은 다시 긴 한숨을 내쉬며 맥주 몇 모금을 마셨다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쟁취하는 것으로 사고방식이 굳었습니다 지면 죽는다는 생각,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런 제가 어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야 눈을 뜬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몸과 마음이 되었어야 무언가를 느끼게 된 것이요 영옥이 그 사람한테도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겁니다 결코 이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해도 원망이나 비관은 이제 절대 없을 겁니다 창렬의 눈에서는 눈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우리도 영원한 친구입니다 평생을 변치 않는 친구로 보낼 거예요 영옥이도 언젠가는 이 아름다운 진실을 알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기원이 창렬의 손을 꼭 잡고 흔들었다 연애는 모든 게 새로워진 느낌이었다 이제는 창렬이 햇볕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열심히 성경책을 들여다볼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둘러앉아 맥주를 들며 지난 날의 아픔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았다 아직도 자살을 하려고 했던 확실한 동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말이다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것으로 예감했던 겨울은 창렬의 그 사건으로 몹시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뭔가 잠잠하게 느껴지던 장충동 영옥에게서도 또 한 번 파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박씨의 아내가 강여인을 기어이 찾아오고 만 것이었다 박씨의 아내는 끈질길 정도로 박씨를 수소문했었다 그리고 박씨를 불러내 만났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박씨는 그녀의 단 한마디 말조차 듣는 것을 거부했고 찾아오는 일에 두 번 다시 응하려 하지 않았다 박씨의 아내는 장충동 영옥의 집에 서슴없이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곁에는 여자 형제들 두 명이 함께였다 강여인은 몹시 당황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는 이왕 남남이 되었으니 얘기할 거 없어요 단지 애들은 박씨 자식이니까 박씨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요? 그것 때문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놈이 제 자식들한테 어떤 첨부를 받으려고 그랬는지 눈도 끔쩍 않는 거요 책임지시요? 내일 애들 사남매 몽땅 보낼 테니 책임지란 말이요 박씨 여편매가 되었으면 박씨 자식들까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감 박씨 아내는 그 얘기 외에도 심한 욕설을 퍼부하댔다 강여인은 그들이 돌아간 뒤에도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그 여인의 성격으로 볼 때 아이들 사남매를 들림없이 데리고 올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안색이 몹시 안 좋으시군요 영옥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창백해 있는 강여인에게 궁금한 듯 물었다 그러나 강여인은 우물쭈물하고는 이내 그곳을 나서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는 이미 박씨도 퇴근해 돌아와 있었다 벌써 퇴근했어요? 강여인은 퉁퉁 부은 모습으로 힘없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낮에 그 여편매가 사장님 댁으로 찾아갔다는 연락을 받고는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서둘러 퇴근을 해버렸어 강여인은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 준비를 했다 그 다음 날 박씨 아내는 아이들 사남매를 데리고 우르르 들이닥쳤다 중학교 2학년 짜리부터 쪼르르 4명이나 되는 아이들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옷가방과 책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앉았다 박씨 아내는 할 일을 했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내 그곳을 휑하니 떠나버렸다 박씨와 강여인은 갑자기 몰아닥친 사건에 어이없는 듯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강여인은 천천히 일어나 어둑어둑해서 가는 골목 밖으로 나갔다 자꾸 눈물이 쏟아져 내리려고 하는 것을 참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골목길 한쪽에 비껴서서 강여인은 귀엽고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세상을 다 주는 조건으로 아이들을 맡기기로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악을 쓰는 구면 정말 할 말이 없어 내일 내가 해결할 테니 염려하지 말아요 뒤쫓아 나온 박씨가 강여인을 설득시키며 달랬다 그러나 강여인은 그 모든 게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박씨의 끊임없는 애성도 강여인은 오히려 지나치게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강여인은 결코 박씨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했다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날 밤 강여인은 순조라고 하는 큰아이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보았다 너희들 여기에서 살 수 있겠니? 엄마도 아닌 나하고 함께 말이다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순조의 입에서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차라리 아버지하고 살겠어요 엄마 춤바람 났어요 매일 신경 찌르고 때리고 견디기 힘이 들어요 순조는 남의 이야기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얘기를 꺼냈다 그 얘기에 박씨와 강여인은 모두 어이없는 표승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 넷이 똑같이 박씨와 살겠다는 대답이었다 강여인은 늘 비어있던 한쪽 방에 아이들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갑작스럽게 나타났기 때문에 강여인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지만 모든 게 난감하고 착잡할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날 밤을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회사를 결건하고 살던 집을 찾아갔던 박씨는 이내 힘없이 돌아왔다 가게의 문은 모두 굳게 삼겨있었고 이미 매매가 되어 남의 손에 넘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박씨의 아내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였다 우울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박씨는 며칠째 혈안이 되어 그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이들은 무표성한 모습으로 그런 어른들의 모습은 지켜볼 필요도 없다는 듯 담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씨가 끝내 아내 찾기를 포기하자 영옥은 다시 그들에게 방이 셋이나 되는 독채를 전세로 마련해 주었다 강여인은 이사를 하고 살림장만을 더한 뒤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는 어머니 역할까지 다시 떠맞게 되었다 정말 당신하고는 너무도 질긴 인연이에요 난 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그리고 중호가 출감하면 그때 나는 다시 중호 뒷바라지를 해야 해요 웃은 아이들은 내가 끓여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하겠지만 애들 엄마를 찾거든 돌아가세요 애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란 말이에요 강여인은 답답한 듯 다시 분염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내 담배만 피워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 이상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옥은 연희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 창렬 씨가 새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몰라 얘기도 잘하라고 참 민정이를 몹시 보고 싶어 하시던데 일요일을 택해서 한번 내려보내는 게 어떻겠니? 민정이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야 너 수다스러워진 것 같구나? 시인들은 그렇게 감정이 변화무쌍해야 하는 거니? 수차 얘기하지만 난 그와 이미 끝난 인연이야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은 인연 때문이 아니야 너희 집에 있기 때문에 인사치레로 보내는 것뿐이라고 너희 집에 아닌 다른 집에 있다면 난 단돈 10원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 아니 도와주기가 싫어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이제 너도 마음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어 너무 그러지 말고 시야를 좀 더 넓게 내다보려 무나 어쨌든 민정이 아버지 아니니? 민정이 얘기는 꺼내지도 마 민정이는 악마의 딸이 아니야 그 애는 이제 그 사람 얼굴도 잊어버렸어 영호가 나 한가하게 전화로 그따위 얘기할 시간 없어 미안해 영호가 니네 수화기를 놓아버렸다 연희는 또 한 번 힘껏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이제 영호기를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완벽하게 변해버렸어요 이제는 저도 영호기에게서 마음을 거두겠어요 연희는 몹시 화가 난 표정이었다 번번이 영호객에게서 싸늘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게 연희로서는 적지 않게 자존심이 상했다 선생님 매일같이 찾아오는 정순이 또 어김없이 들어서고 있었다 나 선생님 모시고 나가려고요 정순은 연희의 화난 듯한 모습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냥 창렬의 방으로 들어가 창렬이 앉아있는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 그런 정순의 모습과 잔뜩 굳어져 있는 연희의 표정을 보며 기원이 말없이 빙긋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순은 창렬의 휠체어를 밀고 과수원으로 나갔다 이제 봄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계절이었다 머지않아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 나무들은 한껏 몽우리에 물을 끓여 올리는 듯 생기가 있어 보였다 나 선생님께서 시를 쓰신다는 것을 아시면 모두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생님 소설도 한번 써보시지 그러세요? 잘 아실 것 같아요 정순의 말에 창렬이 손을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요 정순씨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시를 쓴다는 것을 최선생님이 아시면 크게 웃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생님은 유명하신 시인이시지만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의 고독했던 터널을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의 길고 어두웠던 그리고 고독했던 지난 날들을 한눈에 들여다보는 듯 하기도 했고요 혼자 쓰는 것이 지루하기도 해서 정순씨한테 보여줬을 뿐이요 난 그 어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써는 것이 아니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요 정순씨 외에는 말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면 비밀은 꼭 지켜야 해요 창렬은 다시 다짐을 하고 있었다 창렬이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부터였다 답답하고 아프게 느껴지는 것을 그냥 종이에 옮겨 적을 뿐이었지만 정순은 남다른 호평을 하고 있었다 창렬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유별나게 푸르고 맑게 보였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푸르름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셔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창렬은 소리라도 질러 지금 느끼는 평안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무렵 중호는 재성을 만나고 있었다 오랫동안 만날 수 없었던 재성이었기에 그 반가움은 더할 나위 없이 컸다 그러나 재성의 얼굴은 중호보다 더 어둡고 침울해 보였다 그동안 너한테서 몇 번이나 편지를 받았지만 회답을 쓸 수가 없었어 재성이 무거운 목소리로 먼저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어머니 강여인에 대해 중호는 몇 번이나 재성에게 자세한 것을 알아달라고 편지를 보냈었다 저 혜연이 말이다 요즘 고통이 아주 심한 모양이더라 물론 중호 너와 혜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예외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매성하게 한다고 해서 혜연이가 쉽게 끝내버릴 것 같지가 않아 서서히 상처받지 않고 끝날 수 있도록 순리대로 하는 거야 재성의 말에 중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밖의 자유로운 사람들의 감상적인 얘기에 불과한 거야 여기서는 감상적인 얘기는 결코 통하지 않아 혜연이가 내게서 상처를 받아야 할 이유도 명목도 없어 스스로 혼자 그러는 것을 혼자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일 아니니 난 혜연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문제는 우리 어머니야 재성이 너 찾아보었겠지 재성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볍게 서너 번 기침을 한 뒤 중호를 다시 건너다 보았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직 어머니의 인생을 선택해 사실 권리가 있으니까 말이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박씨 아저씨와 재혼하신 거나 진배가 없어 이해해 드려 그리고 이제는 너도 마음 편하게 어머니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정리하는 거야 중호는 힘없이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재혼을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위의 복잡 미묘한 일이 문제라는 거다 그래 여하튼 다시 생각해 보자 그건 그렇고 살고 계신 데는 백영옥한테 도움을 받는 게 사실이야 그래 낮에는 그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해주시고 오후에는 백영옥씨가 얻어들인 전세집으로 가시는 모양이야 박씨는 백영옥씨 회사에 근무하고 말이다 중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재성도 그 외의 얘기는 더 하지를 못했다 서로 긴 한숨만 내쉬고 있을 뿐이었다 재성과 면회를 하고 난 뒤 중호는 한동안 말을 잇는 듯 했다 묵묵히 할 일만 했고 규정 지어진 일과가 끝나면 책을 붙잡고 앉아 멍한 모습으로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주위 수감자들은 그런 중호의 모습에 함께 침몰한 분위기에 빠진 듯 방안은 조용하기만 했다 1221호 오늘 이 가문 제수들 중에 누가 끼어 있는 줄 아니? 여느 때처럼 작업장에서 돌아와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호에게 최의 교도관이 창사를 들여다보고 말을 걸었다 그는 중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썼고 있는 교도관 중호의 한 사람이었다 중호가 책에서 눈을 뜨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곽진호 말이여 자네가 변호사를 대주어 사형 면한 제수 말이네 그 제수가 오늘 모범수가 되어 이곳으로 이감을 왔네 그 친구 여기로 오면서 장가가는 것보다 더 흥분해서 날뛰더라는구나 수속이 끝나면 배치가 될 텐데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군 그의 말이 끝나서 중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사를 앞으로 다가갔다 딱 한 번의 편지 이후 그들은 서로 편지 왕래를 할 수 없었다 같은 제소자이기 때문이었다 진호가 왔다고요? 중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끄덕이며 돌아서가는 최의 교도관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제소자들은 동시에 야호 하는 환성을 질렀다 그들은 신화적 존재 같은 얘깃거리가 되어 온 곽진호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호는 창가에 서서 내내 복도를 내다보고 있었다 곧 이감원 제소자들이 방을 배치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생각대로 오래지 않아 이감원 몇 명의 제소자들이 교도관의 뒤를 따라 그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중간 방 안의 사람들이 우르르 창살 앞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중호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무언가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몹시 두건거리는 느낌이었다 그때 교도관 뒤를 따라오던 제소자 하나가 교도관에게 무어라고 얘기하는 게 보였다 그러자 교도관이 중호 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중호는 그가 진호인 것을 이내 알아볼 수 있었다 교도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어라고 하자 진호는 중호의 방앞으로 달려왔다 진호야! 중호가 먼저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방의 제소자들도 웅성거리며 모두 내다볼 정도였다 진호는 방앞으로 달려왔으니 그냥 바닥에 꿇어 엎드리며 근절을 올렸다 형님, 이제는 이곳을 떠나실 때까지 제가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생명을 바쳐 모실 것을 맹세합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중호의 가슴도 꽉 막히는 듯하며 코끝이 찡해오는 느낌이었다 교도관이 다가와 중호를 보고 싱긋 웃어보였다 자, 자, 옆방이니까 사수 만날 수 있다 지금은 입방해야 될 시간이다 규칙을 준수해야지 진호는 그제서야 엎드려있던 바닥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중호를 바라보았다 진호의 얼굴은 몹시 좋아 보였다 수갑을 차고 있던 사형수 시절과는 완전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힘과 생기가 있어 보였고 의욕도 넘쳐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중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진호는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여 보인 뒤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옆방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파티를 한다 중호의 말이 떨어지자 그들은 다시 한 번 환성을 질렀다 그리고 각자 사물함에서 먹을 것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빵, 사과, 포장된 닭고기, 사탕 등을 방안 가운데에 수복에 쌓아놓고 그들은 어떤 파티보다도 더 흥분해하는 표정들이었다 막내는 망보구 또마가 얼마 전에 들어온 스물 네 살밖에 안 된 절도범 영수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다 영수는 두말없이 일어나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교도관이 점검을 나올 때 영수가 신호를 하면 그들은 순식간에 원위치가 되어 평소처럼 있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송씨가 일어나 낮은 소리로 사회를 보기 시작했고 이어서 서로 번갈아가며 숨죽여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자 숨기고 있는 장끼가 터져나오며 그들은 자신들의 일처럼 진호가 그것으로 이감 온 것을 즐거워하고 있었다 다음날 작업장에서 중호는 자연스럽게 진호를 만날 수가 있었다 진호는 숨죽여 가며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중호를 바라보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형님, 형님은 이곳에서도 대단하시더군요 제 방에서도 형님 때문에 감방신고식 같은 것도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형님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여하튼 이제부터 형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중호는 진호를 다시 끌어안았다 여기는 모범교도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유로운 곳이야 하지만 그럴수록 규칙은 더 엄하게 지켜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 여하튼 반갑다 작업장에서는 중호와 진호의 재회로 또 한바탕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중호는 그를 모르는 죄수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영치금으로 먹을 것을 잔뜩 사서 가난한 죄수들에게 꾸준히 돌리는 것으로도 유명했지만 흉악범들에게도 인기가 있었다 또한 그는 어떤 내기에서도 진혼법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변함없는 인간으로 그들에게서 더욱 믿음을 사고 있었다 중호는 그런 입장에서도 절대로 군림하려 하지 않는 게 특징이었다 방안 청소도 당번 때마다 열심히 하고 그의 세탁물을 서로 빼앗아 빨아주려고 하면 중호는 무섭게 화를 내고는 했다 그러나 진호가 그곳으로 오고 나서는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식사를 하지 않고 날뛰는 바람에 교도가 나기에 벌까지 서면서도 중호의 모든 것을 뒷바리지 하겠다고 고집을 세웠다 그 바람에 중호는 하는 수 없이 진호에게 세탁물을 내어주고는 했다 진호는 매일 사이다 병에 중호가 밤에 먹을 물을 챙겨 넣어주고 특이한 음식이 나오면 그냥 중호의 방으로 돌리고는 했다 그렇지 않아도 황제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중호는 그만큼 모든 세수자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진호의 출연이 그것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 있었다 또 한 번의 무더운 여름이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중호는 면회실에서 여량의 김씨와 정혜 그리고 정혜의 아들 영재를 면회하고 있었다 중호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영재가 보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면회 올 것을 간청했었다 긴 장마가 시작되는 동안 중호는 솔직히 김씨가 그리웠던 게 사실이었다 투박스러우면서도 진실한 정을 주고 있는 그에게서 중호는 한없이 텁텁한 아버지의 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혜는 늘 하던 대로 한쪽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김씨는 벌써 다섯 살이 되어 있는 영재를 발 위에 안고 서서 중호를 건너다 보고 있었다 고생 많지 이제 일년만 참으면 되겠네 그려 글쎄 이놈이 커갈수록 잔해 아닌가 어찌나 영리한지 말이요 가르메 예수는 신동이 나왔다고 난리 아닌가 중호는 싱글시 웃으며 영재를 들여다보았다 눈이 새까맣고 초롱초롱한 모습이 꽤나 영리하게 보였다 이제 오는 겨울만 지나면 고생은 다 하는 게 아닌가 예 아버님 이제는 지낼만 합니다 그리고 제 걱정은 조금 더 하지 마십시오 영치금도 넣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장마통에 약초도 못 계시고 하셨을 것 같아 영치금에서 일부 건의 아버님께 송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게 좀 과한 돈이 들어와서요 그리고 정혜와 영재 잘 부탁합니다 무슨 얘긴가 안에 있는 사람이 밖의 걱정을 하다니 말이야 그것은 조금 더 염려를 하지 말어 김씨는 말을 끝내며 영재를 아는 채로 즐거우니 면회실을 나가버렸다 중호에게 정혜와의 시간을 주려는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었다 중호는 정혜를 건너다 보며 다시 빙긋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전보다 훨씬 더 살도 쪄 보이고 건강해 보였다 요즘은 힘들지 않나? 영재 키우느라 힘들지? 중호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 정혜는 늘 하던 대로 말없이 머리만 가로저었다 보고 싶었는데 왜 편지에 답장도 하지 않은 거야? 할 일 모두 끝내고 조용한 밤이 되면 편지 써서 보내? 기다릴게 그때서야 정혜는 힐끗 중호를 다시 건너다 보았다 중호는 어쩔 수 없는 끈끈한 인연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김씨나 영재 그리고 정혜에 대해서는 돌았을 수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운명을 중호는 진작부터 예감하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중호는 김씨나 정혜 그리고 영재까지도 전혀 타인처럼 느껴지질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누구의 면회보다도 반갑고 마음 편한 만남이었다 나 보고 싶지 않았어? 정말 난 영재, 영재 엄마 모두 보고 싶었어 못 견딜 정도로 말이야 여비 걱정 말고 다음 달에 또 면회 와야 돼? 약속할 수 있지? 정혜는 그때서야 신락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있었다 중호는 할 말이 없어 정혜 동생들의 안부를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러는 사이 면회를 끝내는 벨 소리가 울려 나왔다 잘 가 그리고 꼭 편지해야 돼 몸조심하고 아버님 어머님 잘 모시고 돈 받으면 옷 한 벌 꼭 해 입어야 돼 알았지? 중호는 서둘러 이야기를 하며 뒷그림질 쳐서 면회실을 나갔다 그러는 사이 정혜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정혜는 무작정 마음이 아플 뿐이었다 그리고 중호 앞에 서면 중호를 그렇게 만든 게 꼭 자신 같아서 할 말을 잊고는 했다 하지만 새삼 뜨겁게 정가물인 투로 얘기하는 중호의 모습에서 정혜는 다시 진한 아픔을 느꼈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때 여주 농장에서는 구석구석 모두가 평화로운 뿐이었다 기원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옆에서 장렬은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고 있거나 아니면 기원이 휠체어를 밀고 과수원을 산책하기도 하며 그들은 그 평화로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정순이도 거의 매일같이 그곳으로 달려와 몇 시간씩이나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고는 했다 모서리가 촉촉하게 내리는 가을날 연인한 서울의 출판사 직원을 농장에서 맡고 있었다 오랫동안 내지 못하고 있었던 시집이 가을과 함께 출간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대의 그늘의 창가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시집을 연인한 말없이 웃으며 기원에게 건넸다 아 제목이 정말 마음에 드는군 여하튼 오랜만의 출간을 정말 축하해 오늘 저녁은 조촐한 출간기념 파티를 열어야겠군 손목사님 부부도 함께 초청해서 말이야 기원은 몹시 즐거워하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연희보다 더 서둘러 손목사 댁에도 전화를 하고 정순에게도 연락을 했다 기원은 들뜬 모습으로 다시 차를 몰고 휑하니 여주엄내로 향했다 시장에서 파티에 필요한 식품들을 이것저것 구입해 오기 위해서였다 기원은 돌아오는 길에 장미꽃 한 다발을 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날 밤 연희아의 집에서는 연희아의 시집 출간 기념 파티가 생각보다 훨씬 더 근사하고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장렬이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연희아의 시집을 위해 기도를 집도할 줄도 알았고 파티가 무르익자 유행가 한 곡을 목성껏 뽑을 줄도 알았다 그런 장렬에게서 얼마 전까지의 살벌했던 모습을 찾아내기란 지금은 실오라기만큼도 힘들 정도였다 기원의 축가를 끝으로 파티가 끝나갈 무렵 장렬은 정순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제의했다 추석을 며칠 앞둔 때문인지 달빛도 제법 밝게 비추고 있었다 어쩐지 답답해서 나오자고 했는데 미안하군 정순에게는 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야 장렬은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정순에게 말을 놓으며 하고 있었다 정순도 오히려 그런 그의 말투를 자연스러워했다 선생님도 시집을 내실 수 있어요 이제 벌써 20여 편에 달하는 시를 쓰셨잖아요 최선생님께서 선생님 시가 조금 더 써지는 날 출판사에 의뢰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어떻게 감히 시집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선생님의 시가 얼마나 정적이고 아름다운 줄 아세요? 선생님이 그만큼 맑아지시고 고아지셨다는 증거예요 최선생님께서도 선생님 시를 보시고 무척 놀라워 하셨어요 정순한 휠체어를 밀며 과수원 한가운데로 나 있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이제는 시를 쓴다는 것도 주제넘은 것 같아 멈추고 있는 중이야 모두에게 부담만 끼치는 나인데 쓸모라고는 전혀 없는 나인데 무슨 염치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논할 수 있겠는가 싶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세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울 때 표현할 수 있는 게 시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뿐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그리고 이곳에서 선생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선생님 간증 시간에는 모두가 숙여내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이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뿐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정순이를 볼 때마다 난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한편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무거운 마음이기도 하고 어서 좋은 혼처 자리가 나서 정순이 결혼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 요즘 내 유일한 소망의 기도는 그것뿐이야 창렬의 그 말에 정순은 가볍게 소리를 내어 웃었다 선생님 저는 결혼 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래전에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도하고 교회일 돌보아 가며 지금같이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것을 저는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정순은 이야기를 마치고 밀던 휠체어를 정지시켜 놓고 창렬의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창렬의 무릎 위에 가만히 얼굴을 묻었다 이게 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을 사랑해요 가장 고독하고 가장 괴로웠던 그리고 누군가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순간 창렬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말하려 해도 통 입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사모님은 결코 선생님께 돌아오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또한 사모님이 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선생님께 필요한 사람은 곧 제가 되듯이 제게 필요한 사람도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창렬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서는 말을 힘들게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창렬은 다시 휠체어를 세우도록 했다 정순이 우리는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특히 나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 지금 정순이하고 나의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불구자요 정순이는 건강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좋은 대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수감이지 그런 일로 두 번 다시 나를 혼돈스럽게 만든다면 난 여기를 떠날 거야 나는 내 처였던 백영옥 씨하고도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후회를 했던 사람이야 여하튼 조금 전의 그 이야기는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소 그럼 조심해서 돌아가요 그때서야 안에서 손목사 부부와 전도사 부부 그리고 연희와 기원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참으로 보기 좋은 산책이야 우리 나 선생 휠체어를 밀고 있는 정순이를 보고 있노라면 꼭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창렬의 뒤에 오두커니 서 있는 정순을 보고 손목사가 웃으며 하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한 끗 즐거운 기분이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정순과 함께 그곳을 떠나가고 있었다 창렬은 방으로 들어와 다시 창가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텅 빈 과수원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이제는 혼자 곧잘 휠체어를 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다 화장실 이용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익숙해져 있었다 창렬은 문득 다시 영옥을 한 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꼭 만나서 마지막 정산을 해야 될 게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때 연희가 물주전자와 컵을 들고 들어와 탁사 위에 놓았다 그럼 편히 주무세요? 연희가 인사를 하고 막 나가려 하자 창렬이 다시 불러 세웠다 선생님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민정희 엄마를 꼭 한 번 만나고 싶군요 마지막입니다 한 번은 꼭 만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깨끗한 청산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연희는 잠시 창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괴이 응락을 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겠지요? 제가 연락을 해보겠어요 꼭 만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요 연희는 창렬이 만족해하는 표정을 보며 이내 되돌아 나왔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미안해 늦은 시간에 하지만 전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 여하튼 오랜만이야 영옥이 전화를 받자 연희는 우선 긴 한숨부터 내쉬고 있었다 실로 얼마만의 전화 대화인지 몰랐다 무슨 일이야? 나 곧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야 영옥은 여전히 냉랭했고 오만했다 그것을 느끼면서 연희는 침을 꿀꺽 삼켰다 민정희 아버지가 새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야 민정희 아버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도 아니야 그러나 민정희 아버지를 한 번은 만나 주어야 될 것 같구나 꼭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그게 우리의 옛 우정에 대한 그리고 내가 너를 이곳에 데려와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거절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민정희 아버지는 다른 뜻이 아니야 마지막 마음의 청산을 하려는 것 뿐이더구나 이것을 거절한다면 넌 정말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르는 셈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영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동안 숨만 내쉬다가는 이내 수화기를 놓아버렸다 이렇게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전까지 모두 깡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에요 연희는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침대에 누워있던 기원이 일어나 앉으며 연희를 의아한 듯 건너다 보았다 그러나 연희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나서 기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런 여자를 내가 한때 사랑한다고 쫓아다녔다니 정말 살이 아플 정도로 후회스러운 일이군 변한 게 아니라 본성일 거요 창렬 씨보다 몇백배 더 악랄한 본성 말이야 창렬 씨는 그래도 본성이 착했기에 오늘날 저런 모습이 된 거 아니겠어? 그 불행한 속에서도 말이야 여하튼 이야기는 해놓았으니 하루 이틀 더 두고 봅시다 두고 보는 수밖에 기원은 못마땅한 듯 혀까지 끌끌 차고 했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은 바로 다음날 일어났다 오후 3시경이 되어 영옥의 차가 그곳 농장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기원과 연희는 서로 마주보고 소리 없이 웃었다 그것은 쓸데없는 기울을 지나치게 했다는 서로의 표정이기도 했다 그 사람 어디 있니? 영옥의 표정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리고 긴말이나 형식적인 인사는 여전히 피하고 있었다 그것은 창렬이 그곳에 내려와 있다는 게 영옥을 여전히 불쾌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희는 과수원 한가운데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저기 계신데 내가 가서 뵙겠니? 그곳으로 자수 산책을 나가셔 연희의 말에 영옥은 다시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 싶지 않아 그 사람 방에 가서 있을 테니 오라고 해 난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영옥은 말이 끝나서 이내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창렬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영옥은 잘 정돈되어 있는 방 안을 잠시 둘러보았다 조그만 탁자 위에는 몇 권의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는 영옥의 눈에도 나치익은 화분 몇 개가 보기 좋게 놓여 있었다 침대의 시트도 깨끗했고 어느 것 하나 불구자의 방이라는 것을 느낄 만한 게 없을 정도였다 영옥은 창가에 서서 잠시 밖을 내다보았다 정순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 게 보였다 창렬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중년을 보기 좋게 넘기고 있는 그런 중후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게 영옥의 눈에도 역력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잠시 후 창렬이 혼자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영옥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왔다 영옥은 그대로 창가에 서서 여전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정순이 돌아가는 모습도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다 미안하군 시간 없는 사람 내려오라고 해서 말이야 창렬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사업은 잘 되고 있는가? 뭐가 염려스러운가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나요? 잘 되든 못 되든 내 속 아니고 내 문제예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영옥의 목소리가 칼날같이 매섭게 튀어나오고 있었다 민정이는 잘 있겠지? 공부도 잘하고 말이야 당신 자식 아니에요 생각조차 할 필요 없어요 미안하군 양같이 순하고 착하던 당신이었는데 말이야 진심으로 당신한테 용서를 빌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 물론 용서를 해줄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이야 뭐가 필요한가요? 돈이에요? 너무 그러지 마라 난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이렇게 만나 지난 날의 내 과오를 진심으로 뉘어치며 용서를 빌고 싶었던 것 뿐이야 당신 부모님들께도 영원히 용섭하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지금은 속지 않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더럽고 초악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곳에 있다는 것조차 불쾌해요 여기는 내 피신처였고 내 친구들 집이에요 당신까지 피신처로 삼는다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당신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돈이에요 부디 이곳에서 나가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친구들이 당신 문제로 나에게 전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요 영옥은 이야기를 하며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핑계치다 놓았다 얘기 끝났어요? 영옥은 자신을 뚫어지듯 올려다보고 있는 장렬에게 다시 쏘아붙이듯 물었다 당신이 언젠가는 나를 용서하는 마음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할게 그것뿐이야 그 말에 영옥은 큰 소리로 조소하듯 콧방귀를 뀌었다 영원히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영옥은 그대로 창렬의 방문을 열고 나갔다 영접실에 있던 기원과 연희가 동시에 일어나며 영옥을 건너다 보았다 커피 하겠니? 영옥은 연희의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야 필요없어 곧 돌아가야 돼 저 사람 돈을 줬어 이곳에서 나가라고 말이야 저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게 난 못 견디게 싫어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야 우리는 지금 다 잘 지내고 있어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말이야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답지 않은 아주 치졸한 짓이야 우리는 절대 저분을 이대로 내보내지는 않아 저 사람은 악마야 여기는 내 친구네고 친구는 누구나 될 수 있어 그리고 저분은 악마가 절대 아니야 잘못은 내가 먼저였어 설마 부인하는 것은 아니겠지 강제 결혼한 것부터 잘못이었어 난 숨을 쉴 수 없어서 탈출했던 것뿐이야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내가 탈출해야 할 만큼 너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은 아니야 그리고 부정은 내가 먼저 저질렀는데 지금 와서도 계속 이런다는 것은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리고 강제 결혼을 했다고? 내 마음 속에 전혀 의사가 없었다면 그 결혼은 성립될 수가 없었어 부모님의 강요였다고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도 절반 정도는 응했던 거야 일괄적으로 책임 전가하지 마 우리는 너에게 계속해서 실망을 느끼고 있어 연희가 거침없이 퍼부어대는 말에 영옥은 몹시 당황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내 돌아서 휑하니 응접실을 나가버렸다 영옥은 서둘러 농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면서 영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고 마냥 울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당당하게 행동하려고 아무리 발부등을 쳐도 꼭 참패를 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게 결코 분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꾸 서글퍼지는 느낌이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영옥은 손수건을 꺼내 아예 눈을 가려버렸다 그해 겨울은 첫눈이 일찌감치 내리고 있었다 과수원의 일이 모두 끝나는 12월 초 정도 되면 연희는 을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의 기도를 성대하게 올리고는 했다 그날은 교회의 손목사 부부는 물론 전도사 집사들까지도 모두 연희의 농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정순의 부모들까지 초대되었다 떡과 음식이 가득 준비되어 있는 때문인지 집안은 마치 잔치집 분위기였다 감사의 기도가 끝내고 여흥이 물어있기 시작하자 손목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년 봄이 오면 교회 옆 빈터에 아담한 집안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나 선생님의 보금사리가 마련되는 것이지요 나 선생님께서는 아주 작은 집을 원하셨고 그리고 남은 돈은 교회의 사업에 바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발표는 이제부터입니다 정순양의 부친이신 우리 이장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정순양을 나 선생님과 결혼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나 선생님은 엄숙하게 청혼하는 정순양의 거룩한 뜻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셔야 하고 정순양은 원했던 바와 뜻했던 바를 이루면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장렬은 어떻게 거절해야 할 시간도 없어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할 뿐이었다 그동안 정순은 꾸준하게 부모님을 설득시켰고 손목사 부부께 진심으로 간청을 해왔다는 것을 장렬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영옥이 주고 간 봉투를 장렬은 그대로 펴보지도 않고 손목사에게 건넸었다 그 후 어느 날 손목사는 장렬에게 돈의 쓰임새에 대해 상의를 해왔었고 그때서야 장렬은 그 봉투 속에 거액이 들어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장렬은 교회 옆에 작은 집 하나만을 원했다 그리고 영옥의 농장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손목사에게 피력했을 뿐이었다 장렬이 정신을 가다듬어 주위를 둘러보고 있을 때 이미 그들의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갈 정도였다 장렬은 정순을 돌아보았다 정순이 몹시 행복한 듯한 표정으로 장렬을 보며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었다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그 순간 장렬은 영옥에게 또 한 번 죄를 짓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바람에 장렬의 얼굴은 오히려 굳어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니 결코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는가 내가 지금에 와서 뭘 거절하고 뭘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또다시 속지 않은 마음으로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사는 수밖에 장렬의 입에서는 순간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런 상황에 감사하다는 마음보다는 정순에 대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영원히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정순이 못 견디게 가엾기도 했다 조금 더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행복이란 육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저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랑에 어느 누구보다 감히 흉내를 낼 수 있겠어요 잘 사실 거예요 연희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맺어짐이 그만큼 숭고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그 해 크리스마스 전날 영옥은 연희로부터 또 전화를 받고 있었다 연희는 그날 있었던 장렬과 정순에 대한 간단했던 결혼식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전화를 했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나는 듯한 느낌이야 우선은 우리 집에서 함께 기거를 하다가 봄이 되면 집을 지어 나가기로 했어 여하튼 잘된 일로 생각해라 그에게는 반드시 그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잖니 무던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심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잘해드릴 거야 희생이라 생각하지 말고 말이다 영옥은 다시 못 견디게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그보다 더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싶었어 벌레처럼 기면서 나에게 목숨을 애굴하고 살기를 애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빨리 행복을 만나다니 말이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다시 미워지는 느낌이야 아주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그런 생각 모두 버려야 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질 거야 내 말대로 모든 게 끝났잖니 너의 의에 이혼도 되었고 그리고 각자 선택된 길을 가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에는 연희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영옥은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버린 느낌이었다 그것도 자신이 완전하게 참패를 하면서였다 영옥은 다시 침대 위에 누웠다 그러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허전함이 다시 못 견디게 밀려왔다 영옥은 이틀 후 중호를 다시 면회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애써 잠을 청했다 중호는 면회실로 향하고 있었다 모범수로 1급이 되면서부터 중호의 면회는 제한없이 거의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웬만하면 면회 오는 사람은 거의 다 만나보고는 했다 중호는 면회실에 들었으면서 영옥을 힐끗 건너다 보았다 몹시 춥지요? 소모 담불하고 담요도 넣었어요 영옥이 다 갔으며 먼저 얘기를 꺼냈다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플 정도요 이제 그만 넣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내보냈나요? 영옥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이제는 사실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중호 씨는 조금 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제 정말 치긋치긋해요 백영옥 씨 당신의 그 끈질긴 행동이 말이요 제발 내게서 멀리 떠나주었으면 하는 게 유일한 내 소원이요 우리는 동네 온천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했었어요 나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중호 씨 사랑하는 마음도 여전히 변함없고요 장난에 불과한 짓이었소 난 그런 노름에 이제는 절대 휩쓸리지 않을 거요 그리고 돈 사랑하지 말아요 지금 내게 영취되어 있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가난한 사람 3년은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이제 쓰는 것도 지긋지긋하니 제발 송금하지 말아요 당신 자신이나 돌보며 살기를 부탁할 뿐이요 이제 반년 정도 남았어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세요? 누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얘기요 내게는 이미 여자가 있어요 설령 없다고 해도 당신 같은 여사는 싫어요 딱 질색이요 사랑해요 중호 씨 죽도록 사랑할 거예요 중호는 그 말에 피가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벨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돌아서 나가버렸다 중호는 영욱이 새삼 밉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가엾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춥고 지루했던 겨울이 가면서 중호에게는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2월 말이 되면서 3.1절 특사가 결정되었고 그 속에 중호가 끼어 있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각 방에서는 환성 소리와 함께 통곡 소리가 이어서 나오고 있었다 중호가 출감하는 것을 몹시 기뻐하면서도 그가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서운해하기도 했다 죄수가 될 때도 어이없이 허무하게 되었던 중호는 출소 명령이 떨어질 때도 몹시 어이가 없었다 그 특사에 중호는 조금 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호는 3.1절 전날 수속을 밟고 다른 특사를 받은 재수자들과 함께 교도소 문을 나섰다 진호를 비롯해 함께 기거해온 모든 재수자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떠나는 게 중호는 못내 아쉬웠다 교도소 측에서는 다른 재수자들의 술령임을 막기 위해 그렇게 순식간에 특사를 발표하고 조용히 출소를 시키기 때문이었다 막 교도소 문을 나서져 뜻밖에도 영옥과 재성이 함께 서 있었다 중호는 잠시 멍한 모습으로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때 막 도착한 듯 혜연이 뛰어와 무조건 중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순간 중호는 혜연의 몸이 휘청그릴 정도로 몹시 매몰차게 밀어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재성에게 먼저 말을 꺼냈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들 알았어? 재성은 먼저 다급하게 묻는 중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제 특사에 대한 뉴스가 있었어 행여나 하고 오늘 아침 각사들 알아본 것 뿐이야 영옥 씨도 혜연이도 말이다 여하튼 축하한다 그때 영옥이 다 갔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보여줘야 할 사람도 있고요 우선 내 차로 가면서 얘기하지요 친구분도 함께요 그러나 혜연이 또 다가스며 중호의 팔을 잡았다 안 돼요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요? 난 중호실을 아무데도 안 보내요 오늘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혜연은 생각보다 지나친 중호의 싸늘함 때문인지 눈물까지 글썩이며 울먹이고 있었다 눈물까지 글썩이며 울먹이고 있었다 중호는 잠시 혜연을 돌아보았다 혜연의 변함없는 그 태도는 중호의 코끝을 식건하게 할 정도로 고맙게 느껴졌다 그러나 중호는 머리를 가로줬다 안 돼 너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에게는 이제 이 하중호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미안하다 혜연아 나도 너같은 여자를 사랑하고 싶단다 그러나 중호는 속으로 외치며 잡고 매달리는 혜연을 다시 매몰차게 밀어냈다 그리고 영옥의 팔을 잡고 영옥의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렇게 해야만 혜연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호가 영옥의 차에 오르자 재승이 잽싸게 다가와 중호의 옆으로 올라탔다 내가 힘들 것 같아서 중호는 재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재승의 손을 잡았다 혜연이는 좋은 여자야 우선은 상처를 받게 될 테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나아질 거야 그리고 좋은 사람 다시 만나게 될 테고 말이야 중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듯 재승은 다시 그렇게 중호를 위로하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운전기사 옆으로 오른 영옥은 내내 아무 말이 없었다 상승동 그녀의 집에 다다를 때까지 단 한마디도 없이 앞만 바라다 볼 뿐이었다 가끔 중호와 재승에만 한두 마디씩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뿐이었다 상승동 영옥의 집 앞에 도착한 중호는 차에서 내리며 영옥을 건너다 보았다 이 앞에 오니 다시 이상한 생각이 드는군요 미안하지만 죄 없는 혜연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 싫어서 이 차를 잠시 이용한 것 뿐이요 그리고 이곳에 와야 우리 어머니를 뵐 것 같아서 따라왔어요 우리 어머니 사는 곳이 어디인지 재승이 너 알지? 그때 영옥이 다시 중호의 앞으로 나섰다 맞아요 여길 와야 모두를 만날 수 있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영옥은 말을 하자마자 대문 앞으로 다가가 배를 눌렀다 할머니 계세요? 안 계시면 지용이만 데리고 나오세요 그때 재승이 다시 중호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중호는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다 오래전에 연예의 편지에서였다 대문이 열리고 이어서 가성부에게 안긴 지용이 나타났다 영옥은 지용이를 받아안고 다시 중호의 앞으로 다가왔다 당신의 아들이에요 순간 중호는 몹시 침착한 표정을 보이며 애를 썼다 그러나 중호는 비웃듯 야릇한 미소를 영옥에게 지어 보이고 있었다 그런 식의 방법으로는 난 당신을 용서하시도 않고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어리석은 짓 말아요 그리고 더 이상 내게 굴욕의 짐을 지우지 말아요 난 아직 젊어요 내 소신껏 내 남아있는 젊음을 보내고 싶은 게 내 소원이요 부탁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 되었든 각자가 책임집시다 나에게 더 이상 이런 굴욕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요 내 마지막 부탁이요 중호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아이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 재성에게 어머니 강여인의 거처로 갈 것을 요구했다 재성은 앞서서 그렇다 그리고 그 뒤를 중호가 묵묵히 따르고 있었다 그런 중호의 모습을 영옥은 물끄럼이 서서 바라다 볼 뿐이었다 강여인의 집에 들어선 중호는 4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일찌감치 돌아와 있는 것을 보고는 우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강여인은 중호의 갑작스런 출연에 무척이나 당황하는 표정이었다 영옥의 집에서 중호를 만날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다 박씨가 응접실로 나오며 중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고생의 꿈은 미안하이 이런 복잡한 모습을 보였어 말이네 중호는 그 말을 들으며 천상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어금니를 꽉 물며 주먹을 쥐었다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느낌이었다 중호는 박씨를 잊는 힘을 다해 한대 후려 갈기고 싶은 충동을 애써 참고 있었다 잠시 그렇게 말없이 서 있던 중호는 되돌아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몹시 휘청거리는 게 세상의 눈에 역력히 들어올 정도였다 강여인이 황급히 따라 나와 중호를 잡았다 이제 우리 모자의 인연은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중호가 뒤돌아서서 강여인에게 힘들게 내뱉듯 얘기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었다 중호는 재선과 함께 서둘러 시내 중심갈로 나갔다 그리고 여관방 하나를 정한 뒤 우선 목욕을 하고 옷 한 벌을 사입었다 넌 예전의 모습과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아니 더 멋있어진 것 같구나 그러니 여자들이 곤혹을 치를 수밖에 재선의 말에 중호는 소리 없이 피익 웃었다 오늘 밤 실컷 술이나 마시자 정말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게 느껴본 적은 없어 그동안 재선이 너 정말 고마웠다 오늘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별주 겸해서 내가 술을 삼아 이별주 그래 이별주 나는 내일 여량 가름에 넘어 동터로 떠날 거다 그곳에는 진정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그곳에 가서 묻혀 살 거야 내 마누라하고 내 아들 영재하고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초남 처제들과 함께 말이다 재선은 의아하다는 듯 중호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중호는 그 이상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말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중호는 어김없이 여량을 향해 떠나고 있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이미 결정지어진 자신의 운명 같았다 하지만 그 결정이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지난밤 거의 밤을 새며 다시 결심 또 결심을 한 결과였다 그리고 영옥이나 혜연이 모두 몹시 허탈해 할 것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여량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중호는 다시 희열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곳에 가야만 진정으로 나눌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중호는 몸을 의자 뒤로 깊숙이 묻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oil 오늘도 vrij비가tam 2집 가사 2집 가사 1집 가사 1집 가사